추라 음 음 음 음 예 비담 안녕 비담 안녕 음 아이구야 등록 음 송 안내에 이 슬러시 부위점 어서 들어오세요 음 음 확인 오케이 어 서두로시오 정은이가 미쳤어요 음 그렇군요 아하 그렇구나 자 유튜브 나오는거 확인하고 오 오 오 오 오 오 추 추 추 추 마이크 실험중 잘 나오는거 같은데 오늘 원래 유튜브 컴퓨터랑 보기로 했는데 봐주기로 한 동생이 연락이 없어서 저도 연락을 내가 먼저 하면 되는데 오늘 몰래 됐는데 모니터도 교체해야되고 음 아이고야 힘들다 오늘 오후에 도착해가지고 음 오후에 도착해가지고 청소하고 정리하고 맨날 보낸다 보낸다 하지마시고 제대로 보내주세요 보내라 보내라 하지 말고 좀 제대로 도와주세요 범죄 일으키는 사람은 떼돈 벌고 고발하는 BJ는 배고프고 그것부터 개선을 해야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 큰소리치기 전에 예 팝콘TV 이벤트 끝났더라구요 아 하필이면 또 설날하고 제가 항상 그 뭐 어차피 뭐 해도 뭐 큰 순위를 올리기에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마는 아 너무 침침하네 피곤해서 그런가 음 이제 좀 아 아 오늘 코너 하신다길래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 오늘 코너한다는 말 한 적이 없는데요 에? 내가 언제 코너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가기 전에? 일주일을 기획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만약에 하게 되면 설날 끝나고 나서 그래서 시범적으로 일주일 동안 편성된 코너를 할까?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무슨 코너를 한다는 또 허위사실 유포를 허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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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포하시면 큰일 납니다 오늘도 상당히 상당히 갈등을 때리는 날이었어요 네 아 오늘 짜짜짜짜 일단 수정을 하고 저녁은 드셨나요? 먹었죠 음 받고 나왔구나 아 눈이 침침하네 5일 못 봤다고 보고 싶어지네 음 오늘도 갈등이 때렸습니다 사실 이것저것 정리하고 막 피곤해가지고 변명을 대고 그냥 아 근데 너무 오래 긴 시간이었죠 내가 정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음 문자가 어디갔지 음 초기화 됐나? 문자 문자메시지함 받은 오케이 금요일날 금요일날 금, 토, 일, 월 하루하루 바쁘게 보냈으니까 자 어서 들어오세요 아 유씨씨스타 유씨는 또 늦게 켜긴 뭘 늦게 켜요 10시 12분쯤에 켰구만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방송이 되는데 무슨 늦게 켜기는 빨래도 널고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자리를 좀 비우고 가서 2월 10일 11일 아 전체 다시 보기 아 눈이 침침하네 특히 침침한데 11일 11일 자 어서오세요 호칭은 유신님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버스랑 1시간 차이 나네 저는 정읍이 3시간 반 제 시간에 가면 3시간 반이고 늦게 가면 4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고 이번에 차 안 막히 연휴가 길어서 그런가 중간에 조금 막히기는 하는 것 같은데 한 3시간 반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케이텍스트하면 1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거의 2배 이상이죠 2배 이상이라서 팝콘에서 유신님을 에이? 유신님이 팝콘의 유누님이시라는데 뭔 개뿌리에요 예 돈도 못 버는 사람 돈도 못 버는 사람인데 갔다오니까 일거리만 산더미처럼 있고 여러가지 골칫거리가 아주 산적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또 해결을 일단 골칫거리부터 빨리 보내야 골칫거리부터 빨리 처리를 하고 너무 침침하네 침침하는 미국 트럼프 압승했는데 다음 돼서 허경인이 될까요 끝난 거 아니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트럼프가 될수록 다음에 민주당이 또 되는 거니까 세번 연속으로 공화당은 전쟁광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민주당 애들이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약간 보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 경제정책 중심으로 가고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수익을 내려고 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주당은 FTA나 경제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가지고 이득을 취하는 당이고 미국의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무력 무력 군비 증강 에서 군수사업을 일으켜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집단이니까 유시님 우수세에 웃는 자에게 다음 파트는 글자가 크기가 너무 작다 채팅 크기가 내가 지금 피곤하면 눈이 침침해지는데 샌더스는 진보 맞아요 그러니까 샌더스는 저기 뭐야 미 저기 뭐야 그 민주당 내부에서도 진보적인 그러니까 지금 입당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샌더스는 입당한 지가 얼마 안 됐고 그러니까 힐러리가 지금 저번에는 오바마한테 휘둘리고 이번에는 샌더스한테 휘둘렸는데 보면은 샌더스는 상당히 오바마보다 더 진보적인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해서 노회찬 정의당 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와가지고 대선 후보로 나온 거나 봐 잠깐 그거하고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거 다음 주에 입대합니다 살려주세요 힐러리가 되면 북한이랑 일촉즉발이겠지 여자라서 대통령 안 할 듯 지금의 전쟁이 뭐 남북 위기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미국이 사드 때문에 수작 부리는 거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북한이 무슨 미사일 발사를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어쩔 때 보면 이렇게 뭐 발사해도 그냥 넘어갈 때가 있어요 북한이 뭐 발사했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그 이 우리나라 정부가 아주 너무나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민감하게 극단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미국에 오다가 있었던 겁니다 오다가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중요한 미국의 이슈가 있는 거죠 사드 설치해요 사드가 지금 수백조짜리인데 그거를 원래 미국이 자기들 그 비용으로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말이 바뀌어가지고 최근에는 뭐 반반 부담하자 그러다가 이제 한국 정부한테 전액을 떠넘기려고 하고 있는데 수백조짜리에요 그게 사드가 사실상 우리 마음대로 쓰지도 못해요 미사일을 그거는 웃긴 게 뭐냐면 돈은 우리가 내고 그 운영은 미국이 하는 거예요 그걸 잘하셔야 돼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사드 설치하려고 지금 개성공단까지 사실 개성공단은 남북관계의 최후의 보루였거든요 보루거든요 그러니까 개성공단까지 건드린 거죠 박근혜 대통령이 이명박도 개성공단까지는 못 건드렸는데 박근혜 대통령 되고 나서 두 번째 아닌가요 위기가 벌써 그러니까 남북관계가 개선은커녕 계속 위기만 자초해가지고 하 진짜 뭐 그 사드 경상도 지역에 한다고 했다가 난리 나가지고 사드 설치하는 지역을 일단은 공격 대상이거든요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의 타킷이기 때문에 그 설치하는 지역은 불안불안하죠 북한이 오늘 개성공단 남측 5시 30분에 추방했다는데 왜 한 건가요 아니 대한민국에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먼저 개성공단 폐쇄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열받은 거지 그러니까 웃긴 게 뭐냐면 우리 정부가 북한에게 개성공단 폐쇄 결정을 알리면서 상의한 게 아니거든요 미사일 발사했다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했다고 어 그 이제 항의 차원에서 한 건데 북한 쪽에서도 통보 없이 그냥 빨리 나가라 나가려면 시간 끌지 끌지 말고 그 뭐 뉴스 봐서 아시겠지만 현재 그 개성공단이 군사지역에 1급 군사지역이에요 북한의 아주 주요 요충지로서 1급 군사지역인데 개성공단 한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주둔하고 있던 북한군이 몇 킬로 밖으로 이렇게 후퇴를 한 거죠 그래서 다시 1급 군사지역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군사들이 아마 와서 그러니까 이번에 위성발사라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게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는 자꾸 무슨 장거리 미사일실험이라고 하는데 분명히 위성발사가 확인됐거든요 미국에서 인정을 했고 근데 계속 지금 미사일 공격 미사일이다 사드를 해야 된다라는 말 좀 억지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북한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아 근데 북한이 이번에는 뭐 다 통보를 했잖아요 다른 그 저기 그 통보할 곳에다가 발사한다고 근데 뭐 제재를 하는 건 좋은데 너무 성급한 결정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지난주에 김어준의 파파이스의 그 노회찬 전 의원이 나와가지고 아주 시원하게 여러가지 얘기를 하던데 그러니까 인천공항이 뚫렸잖아요 인천공항이 뚫렸어요 그 뚫린 이유가 뭐냐면 7천명의 직원 중에 6천명이 하청이에요 하청 재하청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세계 1위하는 우리나라 국제제1공항이 일하는 사람이 7천명인데 6천명이 하청 직원이에요 그리고 공항 처음에 오픈했을 때 개항했을 때 비해서 지금 몇 배로 지금 탑승객들이 늘어나는데 직원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인력도 부족하고 하청에 재하청이다 보니까 근데 그 이유가 민영화 때문이라는 거죠 그 이명박 때 인천공항을 그 민영화 시키려다가 뭐 그 투기 회사에다 넘기려다가 걸려가지고 나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세운유리당 정권이 다시 창출됐다는 건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걸려가지고는 이제 일부 정유문가 그것만 떼가지고 판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민영화 할 때 팔아먹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고용승계거든요 근데 7천명 중에 6천명이 하청이니까 그냥 계약 해제하면 끝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 새누리당은 뭐라고 하냐면 그것 때문에 테러 방지법을 통과시켜야 된다 지들이 민영화 시키려고 하청 줘가지고 7천명 중에 6천명의 직원을 하청 재하청을 쓰고 있으면서 그래서 펑크가 난 건데 어 그래서 펑크가 난 오히려 오히려 직접 고용을 하면 더 낫대요 왜냐하면 계약을 하게 되면 지급하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오히려 직접 고용을 하면 훨씬 더 절감을 하는데 그걸 민영화를 고려해가지고 계속 팔아먹으려고 그걸 이렇게 해먹고 있다니까 근데 그거 지들이 그렇게 해놓고는 뚫려 공항이 뚫렸는데 테러 방지법을 통과시켜야 되고 정말 미친 또라이 집단이죠 이빠이 터프 공터프니 팝콘한 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난 그 노회찬 전 의원이 정말 이 저 시원시원한 게 어 자기는 진박이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집을 본인 하나도 이행이 안 되고 있는데 본인이 이행을 하겠다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 공약집에 그 해고를 쉽게 해고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공약을 했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이 근데 이번에 쉽게 해고하는 법을 강행하려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복지한다고 해놓고는 복지 다 삭감해버리고 어 진짜 그 그래서 노회찬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후보자 공약집이 최고의 역대 대통령 최고의 공약집이다 근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하나도 안 지키고 오히려 역행하니까 그거를 본인이 진박이 돼서 다 실행을 하겠다 국회의원이 되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주 버스에서 졸면서 듣는다 한 번 지난주 김어준의 파파이스 한 번 들어보세요 노회찬 의원 인터뷰 아주 그러니까 정말 정말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공약집 반대로 가고 있어요 정반대로 그러니까 본인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진보적인 그러니까 야권의 모든 공약을 갖다가 다 짬뽕을 지켜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오히려 진보보다 더 진보적인 그런데 하나도 안 지키고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다음에 또 새누리당을 찍는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죠 지금 또 그 그 인상 얘기가 또 나왔죠 햄버거 까봐고 우리 국민은 이제 새우젓된 거예요 예 지금 햄버거 저기 뭐야 햄버거법 통과 이것도 있지만은 뭐였냐면 햄버거 가격 맥주 라면 인상설 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어 여러분들은 새우젓된 거예요 음 작년말 소주로 시작된 식품업계 가격 인상 바람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오히려 호시탐탐 또 다른 인상 기회를 엿보는 분위기다 소주 두부 달걀 핫도그 햄버거 작년말까지 최근까지 값이 오른 식품 종료기인데 또 올라간다 합니다 아 두부 달걀 부터 시작해서 쭉쭉쭉쭉쭉쭉 주류도 이제 소주도 따라서 가고 맥주 인상설 나오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굶어죽게 생겼다 여러분들이 뭐 자초한 일이니까 어디 가서 뭐 하소연할 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자초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찍었으니까 아 난 안 찍었어 못 막았잖아 예 아니 못 막았으니까 본인들이 책임져야지 줄줄이 오를 거야 이제 다 5호는 세상에 세상에서 그 기름값이 바닥을 쳤잖아요 다른 나라는 기름값이 그렇게 떨어져요 맞춰서 우리나라 안 떨어지잖아 왜 세금 때문에 더 이상 안 떨어져 기름값을 우리나라 기름값이 뭐 진짜 바닥으로 떨어지도 우리나라는 더 안 떨어지는 이유가 세금이 나머지 유류세가 다 차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웃긴 나라야 기름값 조금만 올라도 막 다 올리잖아요 뭐 이게 인상요인이 있다 근데 뚝뚝 떨어지면 거기에다 안 맞춰가는 게 탕웨이님 어서오시고 크샤트리아 어서오세요 돈 많은가 보네요 뭐가 돈이 많다는 얘기 갑자기 뜬금없이 진보 때는 안 그랬나 이 정도는 아니었죠 이 정도 노무현 대통령 때 참여정부 때 그 담배값 500원 올렸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 한나라당 지금의 새누리당 당대표였던 박근혜 대통령께서 여러분 담배와 이 술 기호식품은 서민들의 식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노무현 정부에서 이 서민의 기호식품인 담배값 500원을 올린다고 합니다 이것은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 대통령이 정말 어휘가 없습니다 라고 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무려 500원이 뭡니까 500원 몇 배를 그냥 강행을 하고 하는 말이 흡연 흡연율을 낮출 수 있다 그런데 어때요 오히려 상승했죠 그 인상 때문에 돈 번거는 정부하고 편의점 사재기 하는데 담배 사재기 한 사람들 떼돈을 벌었어요 그치 않나요 엄청난 차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편의점이나 이런 쪽에서 빼돌리고 일부 뭐 도매업자가 빼돌리고 해가지고 사재기 해가지고 떼돈을 벌었다고 하더라 근데 지금 흡연율은 오히려 더 지금 기존의 걸 넘쳐 가고 있다는 상황이고 노무현 때문에 노무현 까는 사람들이 조롱하려고 한 말이었음 그러니까 흡연율이 전혀 이상이 없었고 세수 확보를 위해서 그러니까 세수 확보를 위해서 박근혜 정부가 맨날 똑같은 방법이죠 그 다음에 그 담배가 그 저기 그 겉표면에다가 그 아주 심각한 사진 혐오한 혐오스러운 사진 넣는 것도 반대하죠 새누리당 사람들이 왜 반대하겠어요 담배 안 살까봐 외국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혐오스러워가지고 담배 케이스를 갖고 다녀 서양 사람들 중에 케이스 갖고 다니는 그냥 피는 사람들도 많지만 케이스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너무 혐오스러워가지고 팝콘티비 다운팟 시청하신 분들은 추천 즐길 찾기 잊지 마시고요 사자TV 유신쇼는 매일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생방송이 되고요 생방송은 팝콘티비 다운팟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 및 채팅이 가능합니다 유튜브 채팅을 안 연결 안 했네 자 그리고 유신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은 V.UCOIN V.UCOIN 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방제를 중대발표로 하려다가 설날 끝나고 나서 너무 중대발표만 하면 또 바운스 바운스 될 것 같아서 바운스 바운스 유튜브 연결 했습니다 유튜브도 강토 가능하니까 유신쇼에 대한 궁금한 점은 V.UCOIN V.UCOIN 을 참고하시면 모든 정보가 있고요 생방송 중에 문자 하실 분들은 032-323-5549번 BJ 사건 사고 제보는 사자TV 골뱅이 한메일점 넷으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팩스 번호고요 그 다음에 자 유신쇼에 그 열혈 시청자들 번개 2월 20일 다음주 토요일이죠 부천 비어프렌드에서 밤 8시에 있습니다 회비는 없고요 M분의 1입니다 그래서 유신의 열혈팬들만 일주일이 됐던 하루가 됐던 몇 년이 됐던 나는 절대적인 유신팬이다 라고 하신 분들만 예전에 팬정모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예전에 팬정모는 공식 모임이기 때문에 뭐 그냥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밥 먹고 술 먹고 이런 자리였다면 이제 팬정모는 몇 년 동안 할 만큼 했기 때문에 이제는 걸러지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열혈팬들만 참여할 수 있는 2월 20일 부천 비어프렌드 번개 일명 저희 모임명이 무명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이름을 숨기고 유신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방송은 전혀 없고요 그날은 무조건 휴방입니다 휴방이고 방송 절대 없고 오신 분들의 비밀 절대적으로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회비는 따로 걷지는 않고요 마시고 나서 N분의 1로 나눌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술 모임이니까 식사는 가능하다는 하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밤 8시부터니까 그래서 장소 섭외나 이런 것도 안 했어요 만약에 당일 갔는데 가게에 손이 많다 그러면 저희는 거적대기 깔고 손님 빠질 때까지 마시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은 저희 무명 모임 유신의 이름을 숨기고 뒤에서 돕는 무명 모임 열혈팬들에 참여만 강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요하거나 누구 오라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절대 비밀보장이니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휴방일정은 설날에 잘 갔다 왔고 시민단체 클린UCC 홈페이지 클린UCC.org 후원 후원 후원왕은 며칠째 못 받았죠 그래서 오셔가지고 그래도 팝콘 몇 개라도 쏘신 분이 소수가 있더라고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인터넷 방송은 무노동 무임금이거든요 정말 5일 동안 백수였죠 수익이 거의 없는 번개 번개니까 토요일날 시작해서 금요일날 딱 끝나면은 딱 날짜가 맞긴 하는데 일단은 좀 상황을 봐서 팬정무 개최는 이제 시청자분들이 후원 미션으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강요하는 거 없고요 꼭 뭐 쏘야 돈 주고 뭐 하냐 그런 거 없고 본인이 후원할 겸 팬 모임을 개최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의 팬 모임 방식으로 번개는 전혀 그런 팬 모임 공식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심지어 공지도 안 해요 공지 속에 끝입니다 6월 20일 부천 비어프렌드 20시 따로 방송 공지도 안 할 겁니다 따로 방송 공지도 안 하고 뭐 토크박스 자유게시판에도 올리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뭐 홍보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방송에서만 홍보를 하고 끝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 이전처럼 뭐 팬정모 합니다 하면서 막 무슨 약도 올리고 이런 거는 전혀 없으니까 참고하시고 네이버에서 비어프렌드 검색하시면 부천 쪽에 하나가 있어요 그 쪽에 가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위치는 저번에 그 어디더라 우담골 그 다음에 빅치킨 가까운 쪽이니까 빅치킨하고 같은 건물이에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비말 들어오니까 뭔 소리야 눈이 침침해서 비 오기 시작합니다 비가 꽤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도 그 저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들만 피보게 생겼어요 그건 뭐 1조 이상을 손해본다고 그러는데 이 박근혜 아마 이명박의 그 과오로 남는 게 금강산 관광 중단이잖아요 역시 새누리당은 한 건씩 하니까 진보적인 정권이 뭔가를 힘들게 힘들게 해놓으면 다 까먹는 게 이명박 박근혜란 말이죠 정말 대단한 거 그러니까 뭘 좀 더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걸 오히려 까먹는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진짜 역시 뭐 피는 어디로 가냐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부전 뭐라고 해야 돼 부전여전 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이번에 또 국가의 엄청난 그거를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개성공단 폐쇄한다고 해놓고는 뭐라는 줄 알아요 빚 빚 내서 버티라는 거야 뭐 대출을 연장해주고 뭐 미친 것들도 아니고 무슨 그리고 세금으로 그거를 세금으로 보존을 아니 우리 무슨 우리가 국민이 호구해요 지들이 개성공단 폐쇄시켜놓고는 그 돈을 또 세금으로 1조원 넘는 돈을 어떻게 하려고 안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 국가빚이 지금 어떻게 새누리당은 나라 정권을 잡든 지방정권을 잡든 채무를 이명박 오세훈이 10년 동안 시장하면서 서울시 채무가 엄청나게 늘어났거든요 성남도 마찬가지고 인천도 마찬가지고 아니 난 그런데도 또 뽑아주는 거 보면 나는 대단한 것 같아 우리나라 사람 국민들이 다 예수님 부처님 공자님만 있는 것 같아 아니 어떻게 새누리당 정권만 들어서면 지방이든 중앙이든 국가 채무가 막 천문학적으로 올라가는지 이해가 안 돼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설날은 잘 보냈나요 조카 용돈을 주셨나요 당신이 알아서 뭐 하게요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금요일날 가가지고 금요일날 가서 집에서 밥 먹고 어머니 휴대폰이 너무 낡아가지고 엔엑스라는 그 알뜰폰인데요 아마 기억나신 분 있는 거 있을 거예요 몇 년 전에 제가 홈쇼핑 보다가 TV하고 근데 TV 가격 다 주는 거거든요 원래 다 알면서 하는데 TV하고 엮어서 이렇게 팔더라고요 뭐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쓰기 좋은 폰이라고 와인 폰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사가지고 저 TV 그때 TV가 아직도 TV는 제가 쓰고 몇 년 잘 쓰는데 최근에 좀 기기가 아무래도 오래 쓰다 보니 그래서 금요일날 가서 웃긴 게 뭐냐면 엔엑스를 제가 절대 비추하는 이유가 뭐냐면 해지가 힘들어요 해지를 하려면 다른 폰들은 그냥 전산 처리 하면 되거든요 해지를 이동을 번호이동 근데 엔엑스는 반드시 상담용과 통화를 해야 됩니다 근데 통화가 안 돼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73살 73살이신데 2시간을 넘게 기다렸어요 그 대리점 가가지고 와 전화를 안 받으니까 그래서 겨우 6시 다 되기 전에 간신히 연락이 돼가지고 근데 웃긴 게 뭐냐면 당사자랑 통화를 해야 된대요 통화를 해가지고 그 나이 드신 분한테 주민번호를 물어보고 본인이 맞냐고 진짜 정말 열받더라고요 쌍욕이나 올라가더라고요 진짜 아 그런 통신사가 아니 이해는 하겠어 이탈하는 거를 막고 싶어하는 건 알겠는데 통화도 안 돼요 2시간 넘게 그 나이 드신 분이 고령이신데 바꾸길 정말 잘했다고 나 다시는 진짜 엔엑스는 안 쓴다고 와 진짜 살다 살다 정말 그런 회사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엔 아예 SK로 옮겨가지고 다른 데는 다 전산 처리가 하면 돼요 요청해가지고 근데 그러면 한 한 30분이면 서류 쓰고 한 30분이면 30분 정도면 충분하는데 2시간 반 이상을 3시간 가까이를 기다리느라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바꿔드리고 비싼 폰은 아닌데 좀 이렇게 갤럭시 시리즈 중에 좀 있는 거였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이 쓰셔도 기능은 다 안드로이드 폰이니까 바꿔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하고 그리고 이제 토요일날은 아버지 이제 요양 저기 병원에 가서 조카랑 인사드리고 7일날은 조카들 영화 보여주고 조카들이 계속 검사회전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주고 월요일날은 저희 이제 큰누나 수녀님이 날짜를 어떻게 맞춰가지고 휴가 오셔가지고 수녀님하고 어머니 이제 생신날이라서 다음 그 생신날이라서 그 다음 날이 당일날 있다가 다음 날 이제 외출해가지고 어머니하고 아구찜 먹고 카페 가서 커피 마시고 돌아와가지고 다음 날은 저희 아버지가 이제 외출 병원에서 오랜만에 이제 외출해가지고 집에 와서 식사하시고 저녁땐 다시 들어가시고 하여튼 빡빡했던 것 같아요 일정이 조카하고 놀아주리야 아휴 죽겄다 조카들하고 이제 시장 조카들이 그 저기 뭐야 휴대폰 케이스 사달라고 그래가지고 시내 갔다가 이제 토스트 먹고 싶다고 토스트 사주고 시장 가는데 막 무슨 생선 냄새 난다고 아무튼 뭐 그렇게 볼만해요 검사회전 일단 뭐 제 얼굴이 닮은 애가 나오니까 그런 작품은 그래도 볼만하죠 제 얼굴 닮은 애가 이제 나와서 팝콘TV 다운파 시청하신 분들은 추천 즐겨찾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세뱃돈은 안주고요 그냥 현물로 뭐 휴대폰 케이스 사주고 영화 보여주고 팝콘 사주고 간식료 사주고 그렇게 실물로 그리고 원래 그 장가 안간 사람들은 세배 안 받아요 세뱃돈 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그냥 현물로 먹는 거나 이런 거 김태균 나온 뭔 소리야 국선변호사 맞죠가 뭔 소리야 뜬금없는 소리를 유신님 국민연금으로 집 지어준대요 안철수 갈수록 태산이다 노회찬 전 의원이 그 말 하더만 국민의당은 새누리당 이중대 더불어민주당 이중대가 아니라 새누리당 새누리당 이중대 같다고 진짜 하는 짓이 똑같은 딱 보면 새누리당 이중대 대전에 그 노무현 대통령 탄핵했을 때랑 좀 비슷한 것 같지 않아요 나는 안철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평가를 좀 해봐야 되는 게 지금 새누리당 쪽으로 이번에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서도 양비론을 펼치더라고요 간사하게 그게 무슨 정당이야 도면 아니 뭐면 뭐고 유시면 유시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어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어 아니 새누리당도 비판하고 더불어민주당도 비판하면 도대체 자기는 무슨 색깔이라는 것이잖아요 이해가 안 돼서 어 안보가 보수가 아니라서 누구 닮았다는 얘기는 그만하세요 세뱃돈보다 추억이 더 남겠네요 어 어제도 어제도 갑자기 밥 잘 먹고나서 뿌링클을 먹고 싶다는 거예요 둘째 형 첫째 딸이 뿌링클을 아 뿌링클이 뭐냐 그랬더니 어 뿌링클 시켜줬더니 조카 셋이서 막 뜯더니 조금 남겨놓는데 오늘 오늘 아침에 마저 뜯더라고요 뿌링클 뿌링클 음 그렇군요 히트작인가 봐요 그리고 저 저희 이제 큰누나가 수녀님인데 그 조카랑 그 별에서 온 그대를 케이스타라는 채널에서 1편부터 끝편까지 이틀에 연속해 틀어주더라고요 그거를 계속 다른거 보면서 왔다갔다 하면서 근데 광고를 엄청나게 많이 하니까 다운받아서 보는게 아니라 자 하여튼 뭐 다시 그냥 보는 김에 봤는데 역시 세가지의 별에서 온 그대 세가지 첫번째는 도민준이 나를 닮았 유신을 닮았구나 나를 그 다음에 두번째는 잘 만들어진 드라마다 짜임새 있게 뭐 표절론도 있었습니다만 세번째는 K스타에서 별에서 온 그대를 이틀 동안 하는데 마초킹 광고를 엄청나게 때리더라구요 전지현이 중간중간가보다 마초킹 하면서 막 그래서 저희 어머니 하고 수녀님이 외우셨어요 브랜드명을 외울 정도로 광고를 그냥 하나만 그냥 딜입다 그냥 마초피 고소해요 도민준하고 똑같지 잘 보세요 제가 처음에 지구에 왔을 때 범죄를 일으키는 BJ들은 잘 먹고 잘 살더라구요 그런데 고발하는 BJ들은 굶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범죄 BJ들을 지옥으로 보내줬습니다 You are my 고혜린이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범죄 BJ는 잘 먹고 잘 살고 중요한 범죄를 저질러도 검찰 경찰 방심위에서 손 놓고 진짜 빽이 있나 라는 생각까지 제가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됐어요 정말 빽이 뒤에 빽이 있어가지고 봐주는 사람이 아니요 생각해보세요 대륙에서 유명한 BJ는 막말했다고 욕해했다고 장애인 비하했다고 이용정지명령 때리고 막 그러는데 아니 18세 여성을 돈주고 고용해가지고 2대1로 쓰리선방송을 했는데 와 지금 한달 넘게 아무런 제재가 없잖아요 나는 정말 대단한거 나도 지금 고발하고 가서 조사받고 자료 제출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진짜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이 도대체 어떤 빽이 있길래 이런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그래서 제가 내일이 금요일이잖아요 내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금요일인데 금요일날 공개를 할거에요 검사실을 검사실을 공개해서 혹시 유신한테 추가자료를 주기가 겁나는 사람들이잖아요 혹시라도 유출하거나 유신에 대해서 신뢰가 덜하신 분들은 저한테 보내시면 그래서 검사실을 클린유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담당 검사와 담당 수사관분을 공개하고 이건 뭐 개인정보보호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료를 자료를 그쪽으로 직접 보내주시라고 주소를 클린유시시점 ORG하고 뉴커 쪽에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아이고야 헤랩 보리밤님께서 더불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간칠수 넘 싫어 보리밤님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자 5일동안 한푼 벌지 못하는 백수였다가 자 잠깐만 2월 11일 오늘 좀 공개해드릴게 몇개 있어요 보리밤님 감사합니다 일단 첫번째가 그거구요 검사 담당 검사님들 주소 공개하고 오픈하고 여러분들이 증거자료 저도 보낼거지만 저도 보낼거지만 여러분들도 보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임방겔이나 이런쪽에도 여러분들 좀 많이 알려주시고 정말 널리 알려야됩니다 선거철이니까 전 오히려 더 득이 될거 같아요 그래서 18세 여성을 돈주고 고용해서 2대1로 포르노 방송을 했는데 그리고 뭐 BJ 성상럽 사건까지 이런 이게 묻히고 이런게 외면받는다는건 있을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1월달은 사하를 원래는 제가 1월달에 김길태 BJ를 보내려고 했어요 근데 급한 것부터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급한 급행열차부터 가야되기 때문에 일단 순서대로 내가 제가 좀 뭐 재정이나 아니면 인력이 좀 풍부하면은 동시에 여러 명을 보낼 수가 있겠는데 여력이 안되니까 지금도 이제 뭐 아들 노릇하고 동생 노릇하고 조카 노릇 대단하게 잘하는건 아니지만 내 형편에 맞게 최선을 할라 보니까 좀 한계가 오더라구요 솔직히 지금 내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도 지금 더 잘하고 싶은데 좀 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작년에 큰형 이제 떠나가고 나서 있을 때 잘하자 마음으로만 있었거든요 아 좀 형제들하고도 좀 만나고 뭐 또 좀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못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형편 경제적인 여건도 그렇고 근데 최대한 해보자 그래서 한달에 한번씩 고향가서 아버지 병문안하고 어머니도 문안하고 하고 있는데 어 뭐 힘들긴 힘든데 보람도 있고 지금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부모님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실수록 또 많이 외로워하시고 또 그러시잖아요 다음달에도 이제 가봐야 되는데 그러려면 또 열심히 또 벌어야 돼 열심히 벌어서 참 할 일이 많은 친구예요 제가 그래서 내일입니다 아 저 오셨군요 저기 누구야 칼날 바람님 어서 오십시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오늘에서 오늘 첫 번째 공개할 그 내용은 뉴스는 어 금요일날 그 BJ 성상납 사건 그리고 미성년자 쓰리섬 사건에 관련된 검사 관련된 수사관님과 주소 공개 그래서 주소야 경찰서에 다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쪽에 자료를 보내시면 된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저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형편을 맞게 여러분들도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제가 최대한 그래서 뭐 임반계를 올려서 삭제가 되더라도 저격을 뭐 장난 아니게 하더라고요 내가 생각하는 거는 그 미성년자 쓰리섬 BJ가 백이 있거나 아니면 비호 세력이 있다라고 저는 규정을 지어서 비호 세력이 뭐냐면 엔터하고 비슷한 거 그러니까 수익을 수익을 공유하면서 그 뻥콘이라고 그런 것도 쏴주면서 예 그 이렇게 막 방을 이렇게 띄워주면서 그 수익 배분을 하거나 뭔가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비호 세력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 그게 백인지 아니면 그냥 네 스폰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든든한 세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거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겠고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흔들리면서도 계속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버티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좀 알려줘야 될 것 같고 아 그래서 클린 UCC USB 방심위하고 검찰에 이제 보내기로 했으니까 아 그리고 그 서울 북부지검 BJ 성상납 사건 관련해서 그 USB는 검사 그러니까 검찰청 그 자료실에 있다고 합니다 그냥 압수돼가 압수돼가지고 언제나 그 수사관들이 얼마든지 그 열람하거나 이렇게 볼 수 있게끔 또 장난전화인가 여보세요 또 전화번호를 유포하고 있나 봅니다 네 그래가지고 볼 수가 있다고 다행히 사라지진 않았고요 그 검찰 쪽 그 직원분이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날 수사관분하고 통화를 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수사를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미성년자 쓰리섬 성인방송 거기에 후원한 사람들 고발장 어디에다 해야 될지 지금 모르겠어요 목포지검에 해야 될지 목포지검이면 내가 목포를 또 가야 되고 목포를 또 가야 돼요 내가 돈도 없는데 그래서 서울에다가 하는 게 날까 목포에 하는 게 날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음 그래서 그 고발장을 제출해가지고 진정서 고발장이죠 그러니까 누구가 특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건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목포에 자료 보낼 때 목포 검사님한테 보내는 게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에 그 32기가짜리 저기 USB하고 거기다가 풀로 좀 에 아주 그냥 에 아주 꼼꼼하게 꼼꼼하게 채웠다 막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채우고 고발장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고 성인방송과 포노방송을 제작을 했는데 그거를 교사 돈을 대준 사람들 공범으로 해가지고 교사자가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공범으로 해가지고 전원을 다 고발할 예정입니다 전원 한 사람도 빠짐없이 플랫폼까지 고발할지는 아직 검토를 안 했어요 플랫폼도 플랫폼도 만약에 계속 방조를 한다면 방조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플랫폼에 대한 이 범죄에 대한 방조죄 계속 방치하고 아무런 제재를 안 하면 방조죄가 성립이 되잖아요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고 플랫폼에서 하루빨리 결단을 내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범죄의 BJ를 비호하고 방조하고 하는 거는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업윤리에서 그래서 그거는 검사님에게 상의를 해보고요 그래서 일단 그 미성년자 돈 주고 고용해서 일단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포르노 방송만 한 게 아니에요 그 미성년자랑 많은 분들이 그걸 간과하시더라고요 뭐냐면 먼저 1차적으로 다른 플랫폼에서 수금을 하면서 성인 방송을 했습니다 그것도 아청법에 걸려요 똑같이 걸릴까 그러니까 이 한 플랫폼에서는 미성년자 고용에서 성인 방송을 했고요 그 다음에 더 수위가 높은 쓰리선 포르노 방송은 다른 플랫폼으로 옮겨간 거죠 그러니까 범죄가 양쪽에 성립을 합니다 한쪽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은 그 비모 플랫폼에서만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똑같이 범죄가 진행이 된 거예요 범죄의 연속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두 플랫폼이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플랫폼의 책임은 검사님한테 판단을 맡기기로 했고요 일단은 언제든지 그건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공소시효가 기니까 빨리 그거는 판단을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는 빨리 빨리 판단하는데 이거는 왜 판단을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근데 그렇게 처리를 해가지고 진행이 될 거니까 여러분들도 좀 자료나 등급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다 못 보잖아요 저를 막 견제하더라고요 자료를 못 가져가지고 여러분들이 확보하고 있는 자료가 있으면 제보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저는 한 번 문거를 놓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고 또 과거 도바 공부한 리니지 BJ 플랫폼도 지금 문제가 너무 심각해가지고 자료를 제보해 주는데 너무 그 뭐라고 될까요 제보를 해 주는데 너무 좀 미약하게 제보를 해 주세요 캡처를 잘 하셔가지고 동영상이나 이런 걸 제보를 해 주셔야 되는데 스크린샷이나 이런 걸로 제보를 해 주셔가지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누구 닮았다는 얘기는 자제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는 뭐 누구 닮았다는 얘기하는 곳 아니니까 좀 정상적인 대화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팝콘티비 다음판 시청하신 분들 추천 즐겨찾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전체적으로 고발을 해서 좀 판을 좀 키워 볼 필요가 있고요 날 잡아서 제가 국회에 갈 예정입니다 국회에 직접 가서 의원 사무실에다가 민원을 직접 제기를 할 예정이에요 김울동 의원님을 포함해서 국회에 자료를 USB를 추가 구매해 가지고 자료를 해 가지고 국회에 가서 김울동 의원님을 포함한 좀 이런 문란한 것에 대한 비판의식을 가지고 있는 의원님 특히 여성 의원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새누리당 김울동 의원님 나경원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진선미 의원님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님 등 대표적인 여성 의원분들한테 일단은 다 줄 수는 없으니까 다 줄 수는 없으니까 제가 USB 구입비를 다 해 가지고 부담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음란물 제작 혐의만 기소했다는데 사실인가요? 모르겠어요 그걸 알려주지는 않기 때문에 개인 정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직 일단 제가 자료를 보내고 나서 판단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건 두고 봅시다 한번 자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보수든 진보든 어느 당이든 상관없이 그쪽에 좀 해서 처리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정 부정부패한 부정한 인간들은 아무리 숨기고 아무리 백그라운드 써도 뭐 자기 백이 무슨 박근혜 대통령 백은 아닐 거 아니야 무슨 박근혜 대통령 백이나 무슨 검찰총장 대법원장 백은 아닐 거 아니야 백에도 한계가 있으니까 아청법 기소 안 하면 다시 고발하실 건가요? 하여튼 뭐 그거는 알아보고 알아보고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저는 군산이 고향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힘들다 벌써부터 얘기 며칠 만에 방송하니까 아주 정신이 하나도 없어 정신이 혼미하네요 500억 재산가도 다 거짓이던데요 싸드는 구미에 여성단체나 이런 쪽에 보내도 별 성과가 없어요 관심이 없는 건지 학부모 정보감시단에도 보냈거든요 뭐 연락도 없어요 단체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BJ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내가 BJ라면 유신님이라는 존재가 엄청나게 무겁게 다가오겠네요 아카님 팝콘 10개 감사합니다 인터넷 서명운동도 도움이 되지 않나요? 글쎄요 제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뭐 서명운동도 좋고 1인시도 좋고 집회도 다 좋은데 제가 그렇게 막 무슨 능력자가 아니라서 능력자가 아니라서 곧 발렌타인데이다 그렇군요 하여튼 뭐 허언증이든 아니든 간에 법을 계속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뭐라고 하죠 막 나간다고 하잖아요 막 나간다고 도대체 무슨 재벌집 아들도 아닌데 우리가 베테랑이나 막 이런데도 봐도 재벌집 아들이라도 지금 안 보이게 안 보이게 막 하잖아요 대놓고 저렇게 하는거는 문제가 있는거 아니겠어요 대놓고 저렇게 하는거는 도대체 문제가 진짜 다음 아고라 성상납 서명페이지 아직 있어요 그것보다 제가 보기에는 언론사나 언론사나 청와대 뭐 안될거다 생각하지 마시고 청와대나 국무총리실 건수 좀 필요한데 건수 필요할 때 사회 기강을 기강을 세운다는 차원에서 여론 쪽에다가 하시면은 방송 안 망했네 다행이다 또 뭔 소리야 설날 때 고향 갔다 온거 다 한달 전부터 다 얘기를 했는데 새삼스럽게 오늘 아프리카TV 주식이 무려 1650원이나 떨어졌습니다 시가총액 4000억이 넘던 회사가 2128억 2만원대도 좀 위협받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떨어지긴 했는데 지난해 영업이익이 78억원이라고 하네요 지난해 영업이익은 늘었는데 주가는 폭락을 했어요 내일 반등이 될지 모르겠지만 기관 쪽이나 이런 쪽에서 메리트가 없으니까 발전 그러니까 뭐 당장에 그 별풍선 받아가지고 수익은 내도 3D 프린터 프린트 업 뭐 그런거 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그것도 지금까지 뭐 줄줄이 다른 하는 사업들은 다 말아먹고 있어서 하여튼 아까 잠깐 보니까 주식이 아주 그냥 바닥을 치고 있더라구요 어떤 아재는 여캠에 대출까지 받아서 배풍을 쐈다는 참 대단해 좋으니까 그런가 보죠 성장성이 훼손된 주식 자 특정 정치인들 욕하거나 그런거 자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선거철이라서 선거법으로 잡혀가실 수 있어요 카카오 방송하면 망할 듯 근데 이 다음 TV 팟도 후원 제도만 생겼지 사실상 제가 이제 18년째 인터넷 방송을 했기 때문에 아무리 제가 방송을 하는 플랫폼이라도 뭐 진실될 수 밖에 없잖아요 하 어찌 이렇게 큰 기업이 이렇게 운영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숨이 나올 뿐입니다 그냥 제가 항상 느끼는게 이 다음 TV 팟 일하시는 분들은 자신들을 공무원으로 알고 무사 안일주인가 진짜 이미 뭐 아프리카 TV나 다른 쪽에서 해가지고 오랫동안 10년 가까이 검증이 됐기 때문에 좀 파격적으로 나가도 될텐데 너무나 조심스럽게 나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솔직히 말해서 다음 TV 팟하고 카카오 TV는 합쳐버리는게 낫거든요 진작에 합쳐버리는게 나은데 안 합치고 있어요 뭐 따로 팀도 따로 만들어가지고 한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좀 불협하음도 생기고 후원제도 생겼는데 2주에 한번 정산해주니까 진짜 PD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후원받았는데 2주 후에 2주 후에 정산신청을 하고 또 받을 수 있다는거는 일주일에 한번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답답한 일이죠 그러니까 인기 그러니까 이 다음 TV 팟 이용하는 PD들을 보면은 게임 방송해가지고 사람들 좀 모이면 트위치 TV 스카우터들한테 잘 보여가지고 월급 받고 가서 방송하는거 그러니까 그냥 가는 과정인거 같아요 대도서관이나 대정령도 놓쳤습니다 예전에 몇 년 전에 너무 안타까운거에요 무사 안일주의인지 진짜 아니 플레이어 잘 만들어놓고 왜 플레이어를 잘 만들어놓고 이렇게 운영을 한다는건 정말 아쉬운 일이죠 뭐 아프리카 TV처럼 플레이어 자체가 너무 후진데 너무 안좋은데 그 선점효과 때문에 아직까지 많은 수익을 내고 있는 것도 참 복입니다마는 돈이 안되는 아니 지금 아프리카 TV 매출액이 다 벨풍선 때문에 나오는거라니까요 저번에 기사 나왔잖아요 아프리카 TV의 수익의 70% 이상 대부분이 거의 대부분이 별풍선이에요 별풍선하고 큐뷰 뭐 저기 스티커 판매인데 지금 큐뷰는 막 공짜로 뿌리고 전화해 스티커랑 파트너비자 이런 사람들한테 그러다보니까 사실상 수익은 풍선이라고 볼 수가 있죠 70% 이상인데 무슨 수익이 없어요 없기는 지금 광고수익이 70%가 아니라 유료아이템이 70%에요 기사가 났어요 그래서 벨풍선 큐뷰 판매 그 다음에 그 스티커 판매 요거 3개 그러니까 3개가 70%인데 어 벨풍선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뭐 광고수익이나 광고수익 또 30%가 될지 모르겠는데 어 하여튼 없어요 다 정리했잖아요 뭐 수익이 몇 소 몇백만원인가 얼마인가가 게임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모바일 게임 퍼블리싱도 다 망했고 모바일 관련된 인력들 다 지금 다른 데로 이지겠잖아요 그러니까 게임도 접었고 사실상 게임 띄운다고 피어온라인 뭐 띄운다 모바일 게임 퍼블리싱 띄운다고 막 부스 만들어가지고 2,3년동안 막 엄청나게 때렸잖아요 마케팅 비용 다 날린거지 그 다음에 뭐 클럽박스 하고 피디박스는 예전에 자회사로 빼가지고 매각해버렸고 테일즈러너도 매각해버렸고 피어온라인은 오픈 제대로 뭐 퍼블리싱도 못하고 그냥 갈라졌고 뭐 없어요 맨 손실이야 다른거는 그러니까 뭐 새로 뭐 한다는 공익 뭐 뭐죠 공식방송 한다고 해놓고는 출연료 막 백단위로 막 퍼질러주고는 말아먹고 손실이야 뭐 하면 손실이야 무조건 무슨 뭐 무슨 웹툰 제작안에 웹드라마 제작안 다 손실 다 손실 그대로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진짜 아 화이팅 그러군요 잘하니까 그나마 깨끗한 이미지가 있는거지 글쎄요 저 그 오늘 또 연락이 왔어요 그 다운티비팟에서 그 후원 받은거 두달받은거 사다티비 아이디로 뭐 사업자 뭐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다 해달라고 다 해줬거든 지난주에 그게 뭐라냐면 기다려야 된대요 될지 안 될지 그것도 내가 진짜 막 저도 사람이니까 막 욕같은게 막 머리 상상되고 욕 싫어하는 사람이지만 와 세상에 몇달동안 기다렸는데 세금계산서까지 발행될 줄 알고 했더니 또 기다리라 그러고 그 다음에 뭐 저작권 위반 두번하고 무슨 청소년에게 유해한 욕설이나 무슨 뭐 폭력적인 그런 방송이라고 내가 뭐 물어봤어요 그거 알아봐준다고 했거든요 일주일 몇주 동안 근데 뭐 특정 세력을 제가 막 이렇게 뭐 공격을 하고 비하를 했대요 그래서 어떤 특정 세력을 내가 비하를 했길래 저작권 등의 위반 경고가 또 그러니까 그것도 알아보야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하 진짜 참담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범법자도 아니고 죄지은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충분히 정산 가능하다고 해가지고 두달동안 죽으라고 방송해가지고 팬들한테 받은건데 그거를 지난 10월부터 못받았으니까 10월 11월 정산주기 빼면 11월 12월 1월 3개월 동안 지금 못받고 뜨거운 눈물 통화를 수십번을 하고 도대체 나의 생활이고 피해 입은 건 누가 보상을 하는 겁니까 도대체 이 긴 시간 동안 피해 본 거는 누가 누구에게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건지 계속 스트레스 받고 특정 플랫폼이나 BJ를 직접 거론하지 마세요 물론 이제 그냥 좋은 뜻으로 얘기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다른 플랫폼을 직접 채팅창에 치는 건 자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저도 최소한 해가지고 얘기해야 될 내용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뭐 유시님도 타 플랫폼 얘기하잖아요 저는 뉴스나 새로운 소식이나 이거 관련해서만 언급을 하지 특정 플랫폼을 특정 플랫폼을 홍보하거나 특정 플랫폼을 홍보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어젯밤에 어젯밤에 했나 그래서 캠을 다음 TV파 쪽 캠 바꾼다고 했다가 지금 3개월째 강제 됐으나요 근데 그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새 원래 그 모델이 한 30만 30만원대 좀 쎘는데 후속 모델이 오면서 그 가격이 다운됐더라고요 근데 물어보니까 후속 모델이 그렇게 뭐 좋지가 않다고 해가지고 대부분 그 모델을 쓴다고 해가지고 일단 그 모델을 구입을 했습니다 모델을 구입을 해가지고 아 뭐 언제 도착할지 모르겠어요 발송이 됐나 그래서 아마 다음 팟의 화질이 드디어 개선이 그러니까 다음 팟 화질이 개선되면 녹화 화질도 개선이 되거든요 개선이 될 것으로 그 사이에 가격이 고마워해야 되는 건가 어 아니 배송 중이네요 벌써 배송 됐네요 로지텍 HD 파워캠 C920 요게 시청자분께서 링크까지 해주셔가지고 발송이 됐네요 빠르면 내일 도착을 할 것 같은데 금요일이나 좋겠다가 아니라 이게 12만 2천원이나 내요 나 어떻게 살어 5일동안 못 버 도 유료 후원도 못 받았는데 나 어 범죄 BJ는 막 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막 쇼핑하고 쇼핑하고 돌아다니고 어 범죄 BJ는 설날 동안 떼돈 벌어서 쇼핑 유신은 5일동안 가족앱과 함께 보내면서 오뚜기 밥 아 정말 이 범죄 누가 쇼미더머니 그거 링크 주셨더라고요 유신님 내가 알려달라고 했더니 아 근데 부담이 돼요 내가 일단은 형편이 정준화도 볼 수가 있잖아요 일단 가면 정준화도 볼 수가 있는데 쇼미더머니 저는 대목이었는데 가족을 선택을 한 거예요 3월 6일까지 해선이네요 여우 범죄 BJ 18세 여성을 돈주고 고용해서 2대1로 그런데도 잡혀가지도 않고 검사 경찰 방심위에서는 모른척 봐주네 요거를 랩으로 만들어가지고 본인 랩이 담긴 15체인의 영상을 다음 해시태그 중 하나를 걸어 게시해주세요 해시태그를 정확히 홈페이지 지원 인스타그램 지원 3월 6일까지 네 이거 많이 해야 되나 업로드 등록된 사진 온라인 온라인 접수 이메일 접수 떨어지는 거 아니야 15초 내에 뭔가를 표현해야 된다면 강렬하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강렬 범죄 비제이 비제이가 비제이의 자격을 이야기하던데 시청자는 비제이가 될 수 없다고 뭔 뜻이야 저게 뭔 소리야 돈 때문에 그런 걸로 현실을 얘기하는 거죠 범죄자들은 돈을 벌고 고발자들은 힘들게 살고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죠 사회 비판이지 그게 어떻게 부럽다는 얘기로 나는 이 얘기가 부럽다라고 들리는 인간은 같은 인간이라고 보여요 범죄 비제이랑 이게 어떻게 똑같이 보여요 범죄를 저지른 비제이는 잘 먹고 잘 살고 그걸 고발하는 비제이는 어렵게 산다라는 걸 사회 비판하는 거지 그게 부러워 보여요 아 뭐 그런 걸 잘못된 사람들이나 정친들 비판하면 부러워서 비판하는 건가 난 참 저런 사고의식이 나는 이해가 안 돼서 같은 편이라고 보면 백은 없고 아무튼 저도 한번 지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려달라고 했으니까 3월 몇일까지니까 몇 번 반복지원 상관없잖아 어 잘해야 되는데 근데 뭔가 좀 세게 비트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비트에 맞춰서 아 제보된 거 본 거 같은데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제보 파일 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나가는 게 아니라 예선을 통과해야 예선을 통과해야 쇼미더머니 본선에 나가는 거지 범죄 BJ보다는 법을 어긴 BJ가 뭔 이상한 개드립을 치고 있어 난 내 맘대로 져요 사항이 있으면 녹화해서 제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좀 피곤기가 있어서 눈이 좀 침침해가지고 채칭창 읽기가 쉽지가 않네요 그 하여튼 쇼미더머니 현장 가면 정준화도 올 것이고 아프지마 토토 잠보 그거 하면서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저 어떻게 뒤통수를 때릴 수 악수를 하기도 그렇고 어느 날이었어요 이거 한마디 특정 BJ 언급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정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BJ를 언급함에 있어서 제가 싫어할 만한 BJ가 있어요 아까 뭐 대도서관 어디 갔다 그러면 대도서관 마찰이 없잖아요 전혀 근데 이상한 애들을 자꾸 거론을 하시면 그렇죠 저희 방에 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꾸 거론 안 하시는 게 한 번만 더 적발되면 홍보로 간주하고 아웃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국의 입장 달러가 필요하다면 우리가 달러를 좀 가지고 있는데 은행이나 주요기업을 우리에게 판다면 국채를 사줄 용의가 있다라는 것이다 소중은 하조가 뭔 소리야 자 MC준위 아니 저도 자신감이 없어 해보라고 애드립으로 할 땐 모르겠는데 비트에 맞춰서 해야 되나요 비트에 맞춰가지고 쪼개서 하다보면 음악만 나오면 비트 타고 자유롭게 한 사람들은 진짜 훈련된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 연습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 훈련된 훈련이 잘 된 좋게 말하면 연습을 정말 많이 한 사람들 비트를 딱 들으면 거기에 맞게 프리랩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도 못게 연습을 많이 하면 좋은데 생계를 책임지면서 먹고 살기도 힘들고 사는 것도 힘들고 그렇죠 뭐 살인범을 사람을 죽이신 분 해야 돼 신경을 끄시고요 뭐 그 말도 안 되는 꼬투리 잡는 사람들은 뭐 그 일일이 상대해주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상대해주기가 일일이 다 상대해주고 뭐해주고 저는 그냥 제가 할 역할까지만 하려고요 사람들이 와서 막 나한테 나한테 막 따져요 야 범죄 저지름 BJ가 왜 방송하고 있냐 그러면 내가 뭐라고 하겠어요 내가 하라고 그랬나 플랫폼에서 제재를 안 하는 거를 왜 나한테 와가지고 그렇잖아요 나한테 참 만만한 게 유신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진짜 능력자면야 더 빠른 시간에 그 처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습니다만 아시다시피 네가 추진한다고 아가리 트는데 못 넣으니까 내가 언제 아가리를 덜해 추진한다고 내가 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한다고 그랬지 근데 책임진다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18세 여성을 돈 주고 고용해서 쓰리섬을 했어 미성년자를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나는 그러니까 내가 고발한다고 해서 고발했고 어 클린 usb 32기가짜리 자료 제출한다고 자료 제출했고 뭐가 아니 한다고 했으니까 내가 하는 것만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저기 수사하는 거는 경찰이고 기소하는 거는 검찰이고 재판하는 거는 판사고 뭐 검사가 뭘 기소했다 뭐 했다 저는 솔직히 몰라요 그쪽은 목표 쪽은 제가 알 수가 없죠 내가 고발이냐 아니니까 자료를 제출하고 나서는 저도 고발인의 일부가 되면 알려주시겠죠 그쪽에서도 근데 지금까지는 제가 몰라요 그쪽은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인지를 해가면서 대응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무죄는 또 뭔 소리 도대체 도대체 무죄가 뭔 무죄가 왜 나와요 난 저 사람 이해가 안 돼 독거노인님 그 영상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내가 고발자라고 고발인이라고 아니 내가 그 범죄의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제보를 하고 방심위에 보냈는데 무죄요? 그거 진짜 뭐 진짜 금수전거지 진짜로 진짜 우리가 그 리멤버 아들의 전쟁의 남국민이고 베테랑의 유아인인 거지 진짜로 못 막아요 그거 진짜 나는 솔직히 말해서 재벌의 비리를 내가 알고 있다고 재벌하고 못 싸워 힘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진짜 무슨 박근혜 정부의 정말 치명적인 약점을 알고 있다 나 못 싸워요 그렇게 싸울 그렇게 어리석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무슨 국회의원이나 무슨 백그라운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정권이나 권력자들이나 아니면 무슨 재벌 내가 방송 중에 시사적인 거로 비판하는 게 전부지 나는 못 싸워요 내가 할 수 있는 그릇이 있는 거야 지금 선에서 그렇잖아요 나는 재벌 내가 무슨 삼성전자의 그 비리 정말 엄청난 비리를 알고 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생각도 없고 할 능력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상대가 안 되니까 그건 불의에 무릎 꿇는 게 아니야 현실적으로 봤을 때 자기 주제 파악이 돼야 된다 차라리 그런 자료를 얻으면 파파이스나 다른 능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넘겨야 되겠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클린 UCC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플랫폼이 BJ를 감싸버리면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어요 방심이도 지금 한 달째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결과값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분명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USB 보낸다고 하니까 보내면 어떻게 한다고 그러는데 솔직히 정말 답답해요 진짜로 웃으면서 통화할 때는 얘기를 하지만 진짜 답답하고 화가 나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일처리를 너무 느리게 하니까 아니 18세 여성을 뭐 자기가 알았던 몰랐던 떠나서 고용해가지고 섹스 그 섹스 방송을 했는데 아니 도대체 그 자료 증거자료 다 있고 증인 있고 그 플랫폼 사장님이 다 증언해주시고 다 해주는데 도대체 왜 처리를 못하는 얘기예요 난감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검사분이 어떤 걸로 지금 기소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만약에 그냥 음란물 제작 유포째만 기소를 했다면 이건 경천동지할 일이에요 어떻게 미성년자를 고용해서 그런 방송을 제작을 했는데 그걸 단순히 아까 어떤 분이 얘기를 하길래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냥 음란물 제작 유포면 진짜 기가 막힐 노릇이요 그것만 한다면 자 특정비지에 얘기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경고를 했어요 못 배우신 분들은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뭐 진짜 무슨 엄청난 권력자들이나 재벌이나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인터넷 방송에서는 믿습니다 물론 뭐 방심위에 손범막이 처벌하고 플랫폼에서 그냥 대놓고 봐주고 이렇게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다보면 그 사람들이 작든 크든 처벌을 조금씩 받아가는 것들을 보면서 그래서 제가 검사실을 공개하겠다는 얘기예요 담당 검사님이 누가 검사님이 담당하는지 에 대해서 거기에다가 증거자료를 좀 보내주시고 강력하게 죄값을 받을 수 있도록 만약에 아청법이 안 됐다면 아청법으로 고발을 해야 되겠죠 다시 법 적용을 안 하면 웃기는 거죠 대한민국 법과 검찰이 웃기는 뭐야 개그하는 거죠 개그맨이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건 유신인 말이야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아니 그 마약 파는 사람이 마약상이 너 미성년자냐 확인하고 주냐고 아니 불법 야동 CD 판매하는 사람이 야 너 성인이야 미성년자 이거 가려요 그쵸 그렇잖아 불법으로 담배 판매하는 애가 얘가 미성년자인지 청소년인지 보냐고 이거는 상식적인 법은 상식적인 수준이잖아요 아니 돈 받고 포로노 서비스 실시간으로 하는데 그거를 나이를 확인을 항상 상대방이 속였다 그걸 몰라 이게 말이 되냐고 애초에 저는 결과적으로 18세 여성을 돈 주고 고용해서 이 스리선방송을 한 게 사실이기 때문에 증거자료도 명확하고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고 아청법이에요 그거를 고이냐 아니냐 따지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고 마약상이 마약 파는데 성별 따지고 나이 따지고 국적 따져요 불법무기 권총이나 총 파는 사람이 나이나 이런 거 따지고 총 파냐고 말이 안 되는 얘기에요 그거는 당연히 불법인데 그걸 가리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따지는 사람이 그런 짓을 하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당연하게 무슨 나이를 속였다는 등 몰랐다 자기는 몰랐다는 등 이런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받아주는 게 웃기는 거죠 사실은 팝콘티비 팝콘티비 다운파 시청하신 분들은 추천 즐겨찾기 있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아니에요 더 제가 그랬잖아요 처벌 받을 때까지 한다고 내가 범죄를 저지른 BJ보다 돈도 못 벌고 그래도 저는 범죄 BJ 없는 게 있어요 그렇죠 제가 지켜야 될 게 그래서 뭐 이 정도 하면 됐어요 그만했어요 는 내가 내 형편에 맞게 내가 벌어서 하는 일인데 왜 나한테 와서 도와주지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왜 나한테 큰소리 치냐 그러니까 나한테 와서 간섭하고 큰소리 치려면 도와주면서 해라 그게 맞는 거지 그렇죠 내가 내 소신껏 클린유시 캠페인을 하면서 고발을 하고 민원을 넣고 돈을 들여가지고 사가지고 자료 만들어서 보내고 이거는 제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 돈으로 제 시간으로 그러면 자기도 뭔가 거기에 기여를 하고 제보를 열심히 한다든가 여기저기에 이 사실을 커뮤니티에 알린다든가 제보한다든가 뭔가 도와주면서 해야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와가지고 나한테 이것밖에 못해 너는 움직이기라도 했어 어 움직이라도 했어 자 정글에 두 친구가 낙오를 했어요 한아이는 못해도 불피우려고 열심히 어루죽으니까 밤에 불피우려고 근데 한인간은 나는 안 배웠어 한문서 옆에 보면서 야 뭐하냐 그거 안 돼 네가 뭘 한다 그래 그지 같은 게 네가 자격이 나 네가 배우기라도 했어 넌 피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똑같은 입장이에요 유신은 7년째 누가 뭐 지원해 주든 안 하든 자기가 소신껏 해가지고 이 길을 걷고 있는데 옆에서 야 너는 왜 처리한다 하면서 처리를 못해 제가 다 결정하고 내가 다 집행을 하고 내가 처분을 하면 일사처리죠 근데 우리 사회 구조가 그렇지 않잖아요 유신이 자료 다 있다고 해서 내가 철퇴를 내릴 수가 있어요 없죠 제3사 입장에 답답할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빨리 처리가 안 돼 그거는 유신이 빨리 처리 못하는 게 아니라 방심위에서 검찰과 경찰에서 그렇게 느그작느그적 거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탓해야지 나는 자료 다 해가지고 다 USB에 저장하고 CD로 구워가지고 다 자세하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진술서까지 써가지고 다 제출을 했거든요 그거를 처리 못하는 거는 내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게 사법기관이나 그 심의기구에서 제대로 처리 안되면 계속 반복적으로 문을 두드리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것밖에 없는 것이고요 자 지금 매니저분들이 못 들어가니까 여기서 화풀이 하심 아이디 많아요 저 모르시는구나 아니 팝콘TV랑 연동되는 그 플랫폼이 얼마나 많은데 뭘 못 들어가니까 속상해요 걱정하지 마시고 돈 많이 들어가는 방 빼고는 등급 빼고는 다 녹화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녹화해놓을 건 다 녹화해놨으니까 하여튼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역할까지 하는 것이지 나한테 강요하고 한다고 해서 내가 눈깝짝 할 사람도 아니지만 들어줄 수도 없는 것이고 저는 충분히 지금도 지금도 제 전화번호 뿌려가지고 전화 계속 오잖아요 5일만 지금 제가 일단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저번에 물어보니까 무슨 랜덤 채팅에서 제 전화번호를 계속 뿌린다고 하더라고요 사무실까지 이제 여보세요 사무실 전화번호까지 지금 얘가 테러 1월부터 테러한다더니 이게 테러 제가 일단은 경찰에 신고해놨으니까 예전에 두 명 잡았거든요 처벌받았어요 두 명 못 잡을 수도 있고 잡을 수도 있는데 사무실을 전화 핸드폰 무음으로 해놓으니까 사무실 전화로 해놓는데 언론사 전화 그리고 기자의 전화를 유포시켜서 전화를 계속 테러하는 것도 범죄에 걸리거든요 업무방해 징역까지 살 수가 있는 죄니까 일단은 뭐 자기는 안 잡힐 거라고 생각을 하겠죠 압축은 했어요 몇 명으로 이런 짓거리를 무모한 짓거리를 할 사람이 누군가라고 했을 때 압축은 했는데 걸리지만 마세요 랜덤 채팅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요즘 하도 그런게 많아서 그거 보셨죠 그 이미지 이미지를 하도 도용을 하니까 그 이미지 저기 그 만화 그 코믹스 회사에서 이미지에다가 그 아이디별로 코드를 주입을 해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삽입을 그래서 그거 계속 퍼 날리다가 해외 블로그에다가 퍼 날리다가 결국은 경찰에 걸렸거든요 그런 것처럼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하잖아요 왜 유시님에게는 적이 많을까요 적이 많은게 아니라 범죄 BJ 쓰레기 BJ들이 많은거죠 돈이 최고니까 그 사람들이 갈수록 돈에 대한 욕심 그런 그게 커질수록 범죄는 많이 일어날 겁니다 저 혼자로는 감당이 안되죠 사실 방심위에서 이 방송뿐만 아니라 통신에도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그래서 아예 유신에게 적이 많은게 아니라 유신이 신경 써야 될 쓰레기 BJ들이 늘어나고 있는거죠 그 BJ를 유신이 고발하고 비판하면 걔네들은 적이 되는건데 난 그거 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이 나를 두려워야지 내가 그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으니까 적대적이다 적이라고 생각하면 서로 두려움도 있고 뭐 싸우고 막 이런게 있잖아요 그런게 없어요 저는 긴장감이 전혀 왜 난 절대 우위에 이승희 나는 절대 우위에 그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악행을 저지렸으니까 난 그 자료 모아서 고발하고 기사 쓰고 민원 넣고 하는거거든요 그들이 나를 어떻게든 꼬투리 잡으려고 무슨 뉴스 커뮤니티가 일기장이다 블로그다 남자 좋아한다 뭐한다 이거 한두번이에요 비모씨 리니지 BJ 시사방송 진행자 대륙의 이름만 알면 그 BJ들하고 전쟁을 할 때도 별의별 구설수 확인되지 않은 그런 말들로 공격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여유가 있어요 그들이 뭘로 공격할지 뻔하니까 고임수혁 선수 뭐 삼삼사건 뭐 40대 아저씨 사건 뭐 상시고용인이 있느냐 없느냐 무슨 뭐 기사 조회수 조작 논란이 있다는 등 그러니까 너무나 내용들이 천편일륜적으로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무슨 뭐 18세 여성을 돈주고 고용해서 쓰리선 방송을 하겠어요 불법 도박사이트나 토토사이트로 홍보하겠어요 뭐 여성팬을 유인해가지고 성폭행을 하겠어요 무슨 성병을 퍼뜨리겠어요 실제로 다 있었던 일이잖아요 내가 그런 일을 하겠냐고 난 그런 일을 안해요 18년째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일은 없 그런 일은 없었다는 얘기죠 타비제이 얘기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타비제이 얘기하지 마시고요 범죄에 저지른 BJ 두둔한 사람들이 나는 더 천박한 것 같아요 추잡스럽고 아니 어디 그 빨아져낄게 없어서 범죄 저지른 사람들을 이빨 아 저분은 강퇴해야 되겠네요 저희 방송은 19세 방송이 아니라서 닉네임이 음란하거나 심각한 경우에는 강퇴를 당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시면 상관이 없는데 저희 방송에서 음란하거나 심각한 닉네임은 적발 즉시 강퇴되니까 채팅을 하지 말라니까요 말귀를 못 알아듣시네요 채팅을 하거나 그런 그 어떠한 행위도 하지 마세요 추천을 한다거나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가만히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 하시면은 제가 캡처해서 이용 정지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보세요 제가 방심위에 직접 담당자 연락해서 이용 정지 시킬 수 있으니까 요청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들은 여전히 방송에서 징역 갔다 온 사람도 있고요 징역 여러 명 여러 명 보냈어요 자랑하는 게 아니라 소유를 졌으면 값을 해야죠 큰소리 치셨던 사람들 징역 몇 명 보내고 왔어요 물론 저도 그것 때문에 조금의 고통을 당하긴 했습니다 전쟁하는데 나도 피 안 흘릴 생각하면 지죠 전쟁하는데 나는 피 안 묻힐 생각하면 이길 수가 있나요 그래서 징역도 몇 명이나 보냈고요 그래서 뭐 아직 활동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대가를 혹독 어느 정도는 치루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제가 제가 만족할 정도로 치루지 못한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 저희 집에 왔던 비모씨 디모씨 현피에 왔던 그 사람들도 다 벌금형 처해져가지고요 예 다 벌금 내요 됐어요 끝까지 용서를 빌지 않고 당당하게 벌금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아니 저는 자랑거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공개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방송에서 누구 징역 보냈어요 캡처해가지고 보내면 사실을 적시해서 비방할 목적으로 얘기했다고 또 꼬투리 잡을 거 아니에요 뭐 내가 처벌을 받든 안 받든을 떠나서 꼬투리 잡힐 거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마 평생을 나중에 뭐 회고록이나 뭐 이런 거 쓰더라도 그거는 무조건 꼬투리가 잡힐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아마 BJ명이나 이걸 거론하면서 얘기할 일은 없을 거예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자랑거리는 아니라고 내가 얘기를 했었죠 너무 피곤하고 5일째 6일째인가 5, 6, 7, 8, 9, 10 6일째 고향에 가가지고 이것저것 저것 이것저것 했는데 피곤하네 오자마자 또 청소하고 빨래하고 먼지 제거하고 또 동물들 밥 주고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지금 제보 받은 것도 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래도 저를 또 기다려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예 그래도 예 왔습니다 힘들어도 샤워하고 쓰레기도 버려야 돼 쓰레기를 원래 항상 버리고 가는데 그날 정신이 없어가지고 쓰레기도 못 버렸어요 쓰레기도 꽉꽉 눌러가지고 쓰레기도 버려야 되고 저기 냉장고 정리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정신이 혼미하네 아 성격이 고집세신 편인가요 유할 때는 유하고 근데 뭐 고집이라기보다는 소신이라고 하는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무슨 고집이라고 하는거는 좀 쓸데없는걸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뭐 클린 UCC가 쓸데없는건 아니잖아요 클린 UCC가 뭐 그냥 단순히 개인적인 고집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낙천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유신님은 뭔소리에요 여기 노래 신청하는건 아니에요 동물 굶겼나보네 학대 아님 다 살아있는데 뭘 학대에요 학대라는 뜻을 모르나봐요 무식한 분들이 많아 유튜브에서 얘기를 하시는데 학대라는 뜻이 뭔지 모르세요? 학대라는거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아니 애들이 다 팔딱팔딱 다 돌아다니고 지금 뻑금뻑글거리고 다 돌아다니고 있는데 다들 멀쩡하고 토실토실 다 있는데 자꾸 그 자리를 비우기 전에 그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냐면 그 먹이를 평상시에 주는 주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열대어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뭐 고양이도 비슷하게 마찬가지죠 근데 내가 휴가를 며칠 갔다 온다 그러면 그거를 변동을 시켜요 그거를 밥주는 시기를 이렇게 좀 줄인다 촘촘히 줄인다던가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물이나 뭐 사료같은거 충분히 주고 가고 모래도 새로 다 해가지고 배변을 많이 해도 충분히 될 수 있을 정도로 강아지라면 사실은 데리고 가야죠 내가 만약에 강아지를 키운다면 뭐 여러 마리 키울 건 아니니까 강아지는 아마 데리고 갈거에요 강아지는 못 견뎌요 애가 조카들도 이제 좋아할 수 있으니까 강아지는 모르겠는데 고양이는 데려갈 수가 없습니다 고양이는 천성적으로 집고양이는 밖에 나가면 불안장애가 있어요 애너들이 그래서 막 진짜 불안해요 애너들이 차 타고 막 이동하고 그러면 고양이는 특별하게 병원에 가거나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집고양이는 안 돼요 그래서 하고 이제 물고기들도 그 먹이주는 주기를 좀 해가지고 그 다음에 열량이 좀 높은 거 예를 들어서 그 육식 있죠 짱구벌레라던가 요런 것들을 주면 얘네들이 좀 더 오래 우리가 고기 물고기 바다에서 살거나 열대어들도 마찬가지지만 바다에서 맨날 푸짐하게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인간들은 돈이 돈만 있으면 편의점 가서 사먹고 마트가 사먹고 막 식당 가서 사먹으면 되는데 물고기들은 무조건 다 잡아먹어 그래서 그런 걸 기준으로 하면 물고기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 가늠이 되고요 먹이주는 게 거북이들도 지금 열심히 밥 먹고 있잖아요 비축해 놨다가 그리고 이제 아주 건강하게 다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난 내가 걱정이야 내가 걱정이야 내가 걱정이야 싸자 말고 놀게 냅두세요 번개는 각출 얼마야 먹은 거에 N분의 1인데 뭐 각출이야 각출은 무슨 가도 키우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 인간과 반려동물이 같이 살기 위해서는 룰이라는 게 필요해요 특히 제가 방송을 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안전을 위해서 편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안전을 위해서 수조도 많고 그 다음에 컴퓨터도 많고 막 이런 장비도 많기 때문에 내가 보는 앞에서 있을 때는 밥 먹을 때나 운동할 때나 이럴 때는 자유롭게 돌아다닐 때는 돌아낼 수 있는데 고양이들은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특히 저 물에 빠지면 사망에 이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컴퓨터에 가면 털 때문에 컴퓨터가 타버려요 그리고 위에 올라가 있으면 저혈화상을 입어요 저혈화상이라는 게 뭐냐면 열이 계속 나가지고 살을 지지고 있는데 그냥 고양이는 아 따따따하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 그거를 저혈화상이에요 고양이들이 컴퓨터 위에를 좋아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컴퓨터도 망가지고 고양이도 다치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고양이는 집에서만 키워야 돼요 저기 뭐 이렇게 밖에 나가면은 그게 들고양이지 하여튼 뭐 내 고양이는 내가 알아서 키울 테니까요 그것이 상관하지 마시고 무슨 고양이 사료라도 한번 챙겨주면서 그따위에 나가면서 그러잖아요 클린 유시지 캠페인은 도와주면서 좀 간섭을 하고 고양이도 뭐 사료라도 좀 모래라도 사다주면서 고양이는 잘 자라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동물보호협회에 신고를 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었으니까 몇 년 동안 유신이 고양이나 반려동물 학대한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저희 악플러들만 저희 방송의 악플러들만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한 번도 조사받아본 적도 없고 문제가 돼 본 적도 없고 특히 저기 수족관 같은 경우에는 오랜 기간 수족관을 운영하신 사장님한테 칭찬까지 받은 잘하고 있구나 제자로서 아주 잘하고 있구나 라고 칭찬받을까지 적었으니까 내 걱정은 하지 마시고 고양이는 밖에 데리고 가면 안 된다니까요 집고양이는 불가피한 경우 병원이나 이럴 때 빼고는 이사할 때 빼고는 고양이는 밖에 데리고 산책하는 동물이 아니에요 고양이는 산책하는 동물이 아니니까 참고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고양이 안고 갔다가 경적 소리나 무슨 소리나 하면 도망가 버려요 그냥 주인도 필요 없이 도망가면 못 찾아요 운 좋게 찾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리고 또 밖에 나가면은 그 길냥이들하고 같이 섞여 버리면은 이미 본성을 깨닫기 때문에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길냥이를 만나면 짝짓기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신세계거든요 걔네들이 따라가 버린단 말이죠 못 찾아요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이 그 주인을 그리워하면서 찾아오거나 이렇게 좀 주변을 맴돌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기분업이 왜 돼요 내가 자 코너 먹방 제초 가시면은 블랙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강퇴라고 코너나 먹쇼는 결정이 되면 날짜가 표시가 됩니다 6일만에 방송하는 거고요 6일만에 맞나 7일만에 7일만에 방송하는 거니까 쓸데기 없는 얘기는 그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코너나 먹쇼는 코너나 먹쇼는 날짜 날짜가 적혀 있어야 한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목줄 뭐 고양이한테 목줄 아니 공원에서 고양이한테 목줄 하고 산책하는 사람 봤어요 그렇게 하려는 사람도 있겠지만 뭐 개인적인 욕심에서 그럴 수 있겠지만 저도 그건 알아서 하시는 걸로 풀어놓고 키워도 방송 잘한다지만 글쎄요 그 bj 하고 저하고는 장비가 다를걸요 그 검색 잘 잘 보시면 유신의 스튜디오의 그 나올 겁니다 스타일이 예 컴퓨터 한두 대 가지고 방송하는 게 아니라요 예 아주 나름 그래서 뭐 취재 오거나 다른 데서 오면 좀 놀라긴 해요 컴퓨터가 워낙 여러 대 있고 그 다음에 장비도 그래서 예 그래서 그 그냥 일반 bj 들 컴퓨터 한두 대 가지고 방송하는 스타일은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구요 물론 뭐 사양이 좀 오래돼 가지고 뭐 최첨단 컴퓨터는 아닌데 자 고양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구요 일단은 오프닝송 듣고 1, 2, 3 1, 2, 3 1, 2, 3 2, 3 2, 3 3 4 4 4 4 5 잊지 말고 함께 기억해요 유시쇼 자 그리고 뭐 설 연휴 지났으니까 선물로 제가 이어폰을 끼고 있는 거는 제 방송 소리를 모니터링 하고 있는 겁니다 실시간으로 마이크 소리가 잘 들리는지 음악은 많이 안 트니까 음악 소리 모니터링은 예전에는 음악을 많이 틀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끝곡만 틀고 있으니까 유튜브 때문에 그래서 아 아 아 이 마이크가 잘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위치만 바꿨을 뿐인데 약하게 들리나 뭐가 잘못된 거지?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팝콘TV 다운파 시청하신 분들은 추천 즐겨찾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투마리치킨님 한 번만 더 물고기 질문하시면 강퇴하겠고요 타비제이 특히 범죄비제이나 막장비제이 언급은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경고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필요한 질문 하지 마세요 마수님 어서 오세요 저도 급이 있기 때문에 너무 수준 낮은 천박하고 너무 수준 낮은 질문을 하시면 좀 기분이 언짢습니다 그래도 방송을 18년째 했는데 너무 질문이 천박하면 펜마크나 VIP 달고 또 그런 질문을 하면 좀 안 좋잖아요 급이라는 게 있죠 뭐 본인이 항상 그러잖아요 본인이 위신을 아무리 낮추어도 낮추시는 게 아니에요 급이라는 게 있으니 뭐 어떤 사람이 이명박 아무리 미워도 대통령까지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도 급이라는 게 있어요 대통령 아무나 하나요? 우리나라 그 역사 대한민국 역사 중에 대통령이 몇 명이나 돼요 인구 비해서 그 사람이 그 범상한 사람은 아니야 일반 사람은 아니라고 이명박 싫어도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아무것도 아니야 뭐야 해도 급이 다른 거죠 그런 것처럼 그래도 유신쇼가 18년차 됐고 그래도 오래오래 했는데 질문의 수준이 무슨 어린이집보다 못하다는 거는 정말 그것도 펜마크 달고 하루 이틀 방송 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유신 성격 알고 유신 스타일 알고 다 아는데 저 따위 질문을 한다는 거는 정말 천박한 거죠 뭐 그래놓고는 일부러 한 거 아니다 더 웃겨요 난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내가 처음 본 사람이 하면은 그냥 상중도 안 하는데 뻔히 방송 본 지 오래된 사람이 저런 얘기를 하면 아무튼 그렇습니다 팝콘TV 다음판 시청하신 분들 추천 즐길찾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 시청자 많은 편 아닌데 저거 제가 7일만에 방송하는 거라서요 거의 일주일 만에 이번에 설날 연휴가 제가 그리고 전날에 가서 연휴 끝나는 다음 날에 와요 차 막히는 것 때문에 그래도 내가 직장 생활 안 하는 게 다행이죠 직장 생활 했을 때는 너무 늦게 끝내주는 거예요 간당간당하게 나 왜 그게 늦게 끝내주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뭐 일을 하지도 않아요 명절 전날은 막 이렇게 막 뭐 선물 나눠주고 하는데 왜 늦게 끝내주는지 알 수가 없어 청소한다고 그러고 뭐 한다고 그러고 막 늦게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 일을 하니까 작지만 내 사업을 하니까 좋은 점은 명절 전날에 갈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명절 연휴 끝나고 다음 날에 올 수 있다는 거 물론 일은 일은 많지만 처리해야 될 일은 많지만 그 점 하나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뭐 금요일 날 새벽에 방송을 하긴 했지만 날짜로 따지면 거의 일주일 만에 방송을 한 주가 그냥 휙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자 아무튼 그렇고요 언론사 대표이자 BJ죠 그 저는 BJ가 직업이라고 한 적은 없어요 옛날에 뭐 인터넷 방송이라고 한 적은 있지만 저는 BJ가 직업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한 번 더 어디 가서 제가 지금 공식적으로 제 직업은 그 사자TV 대표 근데 이건 사자TV는 사실상 그 세금 계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세금 계산용 회사 이름이고 이제 그 인터넷 신문 뉴스 커뮤니티 발행인 겸 기자 이게 제 본 직업이고요 인터넷 방송이나 클린 UCC 대표는 직업은 아니에요 클린 UCC 대표는 이제 공적 공익을 위한 내가 할 수 있는 소신을 지킬 수 있는 일이고 인터넷 방송 UCC는 그냥 제가 제가 18년째 해온 그러니까 한때는 방송만 할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인터넷 방송인이라고 했었죠 신문사 하기 전에는 지금은 인터넷 방송만 주력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페이처 컴퍼니는 뭐야 페이퍼 컴퍼니 얘기하는 거예요 페이퍼 컴퍼니는 회사가 없는데 서류상으로 만든 그러니까 세금 탈세나 이런 거 비자금 빼돌리기 위해서 만든 걸 페이퍼 컴퍼니라고 만드는 거고요 사자 TV를 세금 계산용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그러니까 세금 그 사업자 등록을 내가지고 세금 처리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자 TV에 뉴스 커뮤니티 유신쇼 그 다음에 클린 UCC 이런 수익과 지출 내역이 다 거기를 통해서 세금 낼 거 내고 그런 거 정산을 한다는 얘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도배하시면 강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배쟁이들이 들어왔네요 마지막 경고입니다 도배하시면 BJ들이 캡처해서 신고하면 이용 정지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신중하게 괜히 유신 방송에서 도배하다가 다른 방송 못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럼 강퇴하면 되겠네요 네 안녕히 가시고요 자 안녕히 가시고요 화이팅 그만 하시고요 화이팅은 아까부터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 직접 찍은 건가요 아 그거 저기 섭외돼가지고 한 거예요 출연료 받고 이틀동안 정말 밤샘 촬영 이틀동안 춤 배울 시간도 없어 심지어 거기 나온 테스트팀들은 뭐 합숙하면서 연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한 달인가를 근데 저는 갑자기 섭외돼가지고 뭐 대충 하면 된대요 근데 발이 다 까지고 첫날 촬영하고 다음날 그 근육이 경직돼가지고 파스 붙이고 겨우 했어요 다리도 안 움직이는데 근육이 놀래가지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하루 4시간 대가 없이 떠든다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왜 예비 등록을 해요 말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아니 뭐 내가 총선 나간다고 그랬어요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 그것은 알기 싫다 BJ편은 묻혔나요 모르겠습니다 그쪽에 가서 물어보았습니다 그쪽에 가서 물어보시고요 그쪽에 가서 물어보시고요 싸이 뮤비 패러디 뮤비였어요 제발 말 여러번 시키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펜마크 다신 분들 중 악풀러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계속 지금 나대고 계시는데 마지막 경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찍은지가 몇 년 됐는데 지금 와서 v.ucoin에 가셔서 편성표 누르면 거기에 링크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보세요 몇 년 된 거를 펜마크 달고 있는 사람이 물어보면 안되죠 펜마크 떼야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강등을 시켰으면 좋겠는데 펜마크를 아예 떼게는 못하더라고요 vip 떼게는 할 수가 있는데 펜마크 떼게는 못하게 돼 있더라고요 최소의 유지는 할 수 있더라고요 펜을 다 초기화 시켜버려야 되는 건지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방송한지 몇 년이 됐기 때문에 펜 등급을 전체 등급을 초기화 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서 자 아무튼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나름 펜으로 펜으로 펜풍선 많이 쐈는데 아줌만 조금만 용화시키면 대중적이실 텐데 펜으로 안타깝네요 분명 또 받아들이기 실패한 악플러라고 자기가 펜풍선을 꽤 쐈다는 걸 인증부터 하고 얘기하세요 하도 사기꾼이 많아가지고 유신님 제가 대륙대 펜풍선을 많이 쐈는데 다 사기꾼이에요 100% 사기꾼 그러니까 쐈다는 걸 먼저 인증하신 다음에 얘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뭐 그 조금만 융화라고 하시는데 부정 부패에 규합하는 게 융화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범죄저드리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그런 짓거리가 융화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모른 척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라는 얘기잖아요 다른 비... 그 대부분의 20만명의 BJ들처럼 옆에서 살인사건 일어나든 미성년자를 성폭행을 하든 상관없이 자기만 그냥 지 방송 재밌게 한번 살라는 얘기로 들려요 저는 내 인생이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 방송 애청자라도 내 인생이에요 당신들의 인생이 아니라 당신이 뭐 과거에 후원을 해줬던 뭔가 만족했으니까 쐈을 거 아니에요 세상에 날림은 없거든요 범죄의 BJ도 뭔가 만족시켜주니까 쏘는 거예요 음란함이든 막장이든 뭔가 만족시켜주니까 후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마찬가지로 자기도 과거에 아프리카TV에서 유신쇼 방송에 만족했으니까 쐈을 거 아니에요 그냥 공짜로 쐈다는 게 아니 근데 뭔가 자기가 후원했다는 걸 과시하고 나는 하나도 그런 거 안 해요 왜? 그때 열심히 방송했고 그거 봤으면 됐지 저 아프리카TV 그 신문사 준비할 때 떠나올 때 7개월 동안 뭐라고 그랬냐면 나 쟤가 떠나면 스스로 떠나는데 나는 내 방송을 본 사람들한테 조금도 죄송하지 않다 충분히 8년 동안 내가 보여주고 다 보여줬고 정말 방송에 미쳐서라고 누구보다 열심히 했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저한테 별풍선 쏴주신 분들한테 미안함은 없다 내 할 일 하러 간다 그리고 저는 아프리카TV 떠나가지고 7개월 동안 인터넷 신문 만들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복귀해가지고 명수 사건 그거 인터뷰하고 나서 아웃됐는데 나 유신한테 후원해줬다고 생생내지 마세요 물론 고마운 일이죠 근데 열심히 방송을 했고 그 보답으로 열심히 하셨군요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그렇게 그렇게 후원해주신 거 아닌가요 근데 무슨 군림하려고 내가 과거에 몇 개 쌌으니까 당신은 내 말을 들어야 된다는 둥 유신한테 쓴소리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는 둥 그런 거 없어요 아니 인터넷 방송 진행자로서 당연히 문제될 잘못을 했으면 후원을 했든 안 했든 야단칠 수 있는 거죠 근데 간섭질 이거는 과거에 후원했다고 해서 쓰잘데기 없는 간섭질하는 거는 내 인생이에요 당신들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 내가 선택해서 사는 거고 그걸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자체가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마인드가 자기 인생 누가 감나라 대추나라 하면 기분 좋아요 하나도 안 좋잖아요 불쾌하고 모르는 사람들이 똑같은 거예요 그냥 유신 방송이 마음에 들면 보고 마음에 안 들면 안 보는 거지 그 사람의 인생까지 다 참견하려고 하면 그거는 부당한 거죠 이 방송이 좋으면 후원도 하고 도와주고 하는 것이고 이 방송이 마음에 안 들면 되는데 간섭질까지 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는 어떤 BJ도 그건 납득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륙 같은 경우에는 수천만 원 5천만 원 6천만 원 쏜 사람도 다른 것도 아니에요 야 너 팬 모임하고 나서 여기로 이동해라 내가 한턱 쏠게 그런데도 블랙당하고 욕먹고 그러잖아요 심지어 근데 저희 방송에서는 무슨 5천만 원 6천만 원 쏘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아니 거의 뭐 몇 천만 원을 쏴도 그런 대우를 받는 게 대륙인데 우리 방송에서는 쏘나 안 쏘나 질문 다 답변해주고 룰만 지키면 하나가 뭐냐면 룰을 V.U.COIN의 10가지 룰 그리고 진행자가 이거 좀 자제해 주십시오 하면 자제하면 끝나요 이렇게 간단한 방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규칙 알면서도 어기고 나는 제일 그 더러운 인간이랑 누가 더러운 인간이냐면 알면서도 안 지키는 인간들 있잖아요 그치 얍삽하게 그런 인간들한테는 독서를 아끼지 않습니다 사람 대우를 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도 느낄 거예요 아 저 사람 아 유신이 나는 사람 대우도 안 해주는구나 왜냐하면 알면서 일부러 약올리려고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범죄 비제하고 다를 게 없어요 돈 벌려고 무슨 짓을 하는 유신을 화내게 하고 유신을 좀 신경을 거슬리게 약올리려고 무슨 짓을 하는 사람들이나 똑같은 거죠 뭐 아무튼 뭐 그렇고요 팝콘TV 다음파 시청하신 분들 추천 즐겨찾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팬으로서 안타코 할 필요가 없어요 팬이면 유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잖아요 유신의 팬이면 유신의 소신 유신이 소신 지키면서 힘들더라도 어 자기 나름대로 그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그 방송 하고 사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닌가요 예 뭐 돈 많이 벌고 시청자 술 막 허벌나게 많고 뭐 그래야만 성공한 인생인가요 어 그렇잖아요 자기 소신 지켜가면서 자기 하고자 하는 일을 하면서 살면 되는 거지 그냥 아프리카 TV 8년째 8년 동안 미친듯이 밤낮으로 방송만 하는 때가 좋은 건 아니에요 예 물론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제가 하고 싶은 방송 다 해봤지만 그게 꼭 행복은 아니라고요 유신 기준으로는 아 유신은 그 8년 동안 그렇게 죽으라고 미친듯이 방송했으니까 나머지 인생은 뭐 어떤 상황이든 자기가 또 다른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무슨 유신의 인생을 팬의 기준으로 아 유신은 아프리카 TV 8년 동안이 제일 행복했겠지 아니에요 힘들었어 아프리카 TV 8년째도 밤낮으로 방송하고 힘들게 누가 그때 행복했 행복만 했다고 그래요 각 각 시기별로 시절별로 힘들었던 게 다 있는 거지 그때 당시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못하고 살았어요 북한 내가 그랬잖아요 북한처럼 운영자가 감시하고 유신이 뭐 비판할까 봐 폭로할까 봐 얘기할까 봐 계속 감시하고 있었죠 저를 그래서 그냥 예 방송하고 그냥 뭐 그런 거에만 신경을 썼던 것이고 나와서 활동할 때는 재정적으로 힘들어졌을 뿐요 이지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다양하게 할 수 있고 그거에는 그 득실이 있어요 뭐가 무조건 행복이라고 볼 수는 없고 내 소신껏 발언이나 이런 거 다 하면서 경제적인 뒷받침도 돼주면 제일 좋겠지만 내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모든 걸 다 가질 수는 없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가질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제가 가끔씩 보는 네이버 웹툰 중에 기기 괴개라는 게 있어요 최근에 무슨 주사위 관련된 게 나오는데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사람이 그 이제 뭔가 이렇게 날로 뭔가 운을 하려고 하잖아요 처음에 하면 좋은 게 나와 중간으로 갈수록 이제 평탄한 게 나오다가 나중에는 안 좋은 게 나온다는 말이죠 아예 그런 거에 시도를 안 하는 게 좋은데 사람들의 협리가 아 좋은 게 나오겠지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범죄 BJ도 마찬가지예요 아 괜찮겠지 그러면서 극단적인 행동까지 서심치 않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철퇴를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그 김길태 BJ 그 500만원 벌금형 그 다음에 뭐 징역 보낸 게임 BJ 뭐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 BJ도 그랬거든요 아 자기가 자기는 처벌 안 받을 거야 아 별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지만 분명히 그 사람들은 이게 마일리지 마일리지와 같아서 또 사고를 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지금 방심위에서 열받은 상태고 방심위 그 위원 중에 한 분이 그 말을 하셨어요 당신들 계속 이렇게 자율규제 안 되면 어 강력하게 제재하겠다 라고 지금 선전포고를 했거든요 여당 추천 야당 추천 위원분인 모르겠지만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거기서 자율규제가 깨지면 이제는 바로 칼날을 받는 거죠 예 그러니까 방송처럼 지금 공중파나 케이블이나 이런 데처럼 IPTV처럼 바로 직접적인 규제가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명령이 내린다는 거죠 떨어지는 거죠 예 1년 정지 6개월 정지 그러면 운영자는 바로 처리하지 않으면 서비스 중단까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서비스 중단 일주일만 되면 손실이 얼마일까요 일주일 단위로 정지를 줄지 모르겠지만 한 달 정지 먹으면 아마 휘청될걸요 주가가 한 반토막 날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자초한 거예요 나도 방송을 하고 있는 BJ지만 자초한 거예요 누가 서비스 회사와 BJ와 시청자들이 자초한 일이에요 인터넷 방송은 쌍욕해도 되고 성추행해도 되고 막말해도 되고 이런 착각을 가지고 있어요 뭔가 인터넷 방송도 상식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인터넷 방송은 채팅하고 멘트가 막말해도 되고 장애인비야 여성비야 지역비야 마음대로 해도 되고 음란해도 되고 막 이렇게 됐잖아요 결국은 자율규제라는 아주 자유로움을 줬는데 10년 동안 폐학짓거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국 조만간 더 큰 철퇴를 맞을 거라 생각이 되고 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길태 BJ나 문제되는 BJ들이 솜방망이 처벌받고 복귀하고 이랬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걔네들이 이제 사람들이 식상하고 그러면 어디까지 이제 못 간다는 얘기죠 갈 때까지 이제 봐줄 수도 없고 서비스 회사까지 규제를 받게 되면 지켜줄 수가 없는 지켜줄 수가 없는 단계가 되기 때문에 나는 머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올해 안에 도래할 수도 있고 총선 끝나면 좀 조용해질 거 아니에요 상황이 총선 끝나면 그 이후에 도모해볼 수 있는 충분한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BJ이지만 내가 판도라의 상자를 열겠다 그게 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걸 견제를 하겠지만 서비스 회사와 BJ와 시청자들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기 때문에 그 상자를 열어서 그 범죄 BJ들이나 막장 BJ들한테 철퇴를 내릴 수밖에 없는 거기에는 서비스 회사도 포함되고 막장 시청자도 포함이 될 거예요 채팅창에서 막 쌍욕하고 음란한 얘기하고 이 사람들도 다 사법 처리되게끔 그래서 인터넷 방송에서 정말 이상한 채팅을 하고 불법 채팅을 한 사람들은 해지 절차를 해가지고 그 서비스는 다시는 이용 못하게끔 만든다 1년 이상 이용을 못하게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팝콘TV에서 막 도배질하고 음란한 얘기하고 막말하고 이런 사람들은 신고되면은 방심위에서 심의해가지고 이 플랫폼에서는 1년간 채팅을 못한다 만약에 가족이나 다른 사람의 아이디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가중이 되는 거죠 제재가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비스 회사와 BJ와 시청자가 모두 규제받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도래해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타 BJ 얘기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유신쇼는 컨텐츠가 뭔가요 컨텐츠가 있어야 되나요 그냥 대화하면 됐지 4시간 동안 이런저런 얘기하면 됐지 꼭 무슨 컨텐츠가 있어야 되는 건가요 앞전에 중요한 소식들은 잘 전해드렸어요 내가 뭐 반복해서 얘기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일주일 만에 방송이라서 힘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돌아와서 해야 될 일들이 또 산더미처럼 있어가지고 좀 골치가 아프기도 하고 오늘은 좀 일찍 자야 될 것 같아요 금요일날 또 해야 될 일들이 많아서 처리해야 될 일들이 많아서 보내야 될 것도 많고 요즘 돈 되는 일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돈 되는 일이 돈 되는 일들이 아니라서 그래서 좀 의기소침한 것 같습니다 자 1시에 끝냅시다 방송은 제가 알아서 끝냅니다 참견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런 편안한 4시간 동안 시사 인터넷 방송 다양한 장르를 소화하는 토크쇼는 팝콘티비에 한 개밖에 없습니다 다음 TV 팟에서도 한 개밖에 없고요 유튜브에서도 아마 한 개밖에 없을까 이 방송 콘텐츠가 뭐냐 이렇게 따져 물어도 현실은 이런 방송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 아프리카TV에서도 사실 없어요 그 자막으로 몇 개 받았다고 계속 달라는 기브미더 풍선이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부담 없이 이런저런 얘기할 수 있는 토크 방송은 전무후무하다고 노잼인데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거는 대단한 거죠 저의 코너나 이런 걸 하는 것도 아니고 자유롭게 토크하고 하고 있는데 노잼인데도 보고 있다는 건 상당히 혁신적인 게 아닌가 싶어요 아이고 열난다 아이고 좀 낮춰야 되나 날씨가 따뜻해지려고 하나 저 열로 바꿔야 되겠구나 오늘 사실은 돌아와가지고 저 모니터 팝콘TV 모니터 교체랑 유튜브 송출 컴퓨터 하드 SSD로 바꾸기로 했는데 동생이 잤대요 새벽이라도 온다고 그러는데 내가 죽겠어서 그래서 아마 오늘 저녁에 나와가지고 모니터 교체해야 뚝딱 되는 거고 SSD도 저번에 생각보다 이렇게 뭐가 안 맞아가지고 오래 걸렸는데 이쪽 유튜브 쪽은 뭐 이렇게 막 유튜브 쪽도 아마 많이 개선이 될 것 같아요 화질을 올리는 거는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자기 스타일에 맞은 보고 안 맞으면 안 보면 되지 뭔 말이 많은지 그냥 간섭하고 싶은 거죠 이분 최소한 인터넷 방송의 유신시대를 꿈꾸시는 자초한 일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10년 동안 자율 규제로 풀어줬으면 좀 자율적으로 업체들이나 BJ들끼리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제 이 시장 규모만 해도 많이 성장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인터넷 방송의 유신시대가 아니라 범죄나 막장 BJ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를 하자는 것이지 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어떤 BJ가 범죄를 저질렀는데 버젓이 방송을 하고 있어요 문제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방심위에서 이용 이용 정지 결정을 했는데 아직까지 처벌이 없어요 뭐 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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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은 아무 제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방심위에서 실질적으로 행정규제를 하자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전혀 탄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범죄나 막장 BJ에 대해서 실질적인 플랫폼의 자율 규제가 안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규제를 하자는 게 뭐가 잘못된 건지 나도 SSD 하드 5테라 이상 정도 SSD 하드 5테라가 나왔어요 엄청 비쌀텐데 저는 120기가인가 뭔가 사도 몇만원 하던데 뭘 이렇게 하드가 그냥 C드라이브만 SSD로 하고 나머지는 그냥 일반 하드 끼워도 되지 않아요 굳이 뭐 그렇게까지 구라임 라지에이터 전기 많이 먹지 않나요 어쩔 수 없죠 난방료가 더 비싼데 여기 난방하면 한 달에 20만원 가까이 15만원 20만원 그거에 비하면 훨씬 낫죠 라지에이터 지금 이제 겨울 다 갔으니까 꽃샘추위 빼고는 이제는 많이 잘 견딘 것 같아요 올겨울은 라지에이터하고 라디에이터하고 그 전기방석 발바닥에 까는 전기방석 하나 이걸로 이제 사무실은 견뎠고 잘 때는 전기매트 3년째 쓰는 전기매트인데 3년째 잘 쓰고 있어요 팡팡 쓰는건 아니구요 SS는 윈도우만 깔면 되니까 얼마나 그러니까요 SS는 진짜 윈도우만 실행만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서비스 종료가 쉽나? 유신님도 했잖아 팬들이 시키는 거 하고 말 들어야 하는 게 BJ 아닌가? 그러니까 법은 지키고 하셔야죠 그리고 팬들이 시키면 BJ가 해야 된다는 거에 납득할 수가 없는데요 저는 상당히 그러니까 방송을 대한민국에서 인터넷 방송을 가장 오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BJ는 노예가 아니에요 인격체고요 개인 방송 같은 경우에는 BJ의 의존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시청자가 바라는 대로 간 사람들이 대부분 쓰레기 쪽으로 가더라구요 왜냐하면 돈 벌어야 되니까 근데 유신이라는 BJ 저도 맨날 그러거든요 돈에 환장했다는 둥 근데 저는 그런 거 전혀 없거든요 당연히 운영비가 필요하니까 운영비가 필요하니까 어느 정도 후원 언급에 대해서는 하고 있는데 무슨 돈에 환장해가지고 방송 내내 돈 얘기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나한테 맨날 악플러들이 돈에 환장해가지고 맨날 뭐 뭐 어쩌다 어쩌다 그러는데 돈에 환장했는데 이렇게 힘들게 살면은 말 다 한 거죠 솔직히 그렇잖아요 아니 솔직히 지금이라도 내가 항상 얘기 듣나요 답은 분명히 저도 알고 있고 시청자들도 알고 있어요 팝콘TV에서 돈 벌려면 성인 방송해야죠 다음 TV 팟이 돈 벌려면 뭐 해야 되죠 게임 방송해야 돼요 유튜브에서 뜨려면 게임이요 저도 정답을 알고 있고 여러분들도 알고 있어요 근데 나는 안하고 있잖아요 팝콘TV 지금 3년째 초창기 때부터 저는 토크 방송만 하고 있거든요 다음 TV 팟도 지금 몇 년째 토크만 하고 있잖아요 게임은 안하고 테스트는 다 끝났지만 그러니까 늘 하는 얘기에요 제가 저는 저는 그 플랫폼의 성향을 따라가고 따라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류가 아니야 비주류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상식적으로 돈을 벌고 인기를 끌려면 올인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팝콘TV만 하면서 성인 방송 위주로 성인 토크로 가면 충분히 천명 넘길 수 있겠죠 그쵸 저는 뭐 이제 막 엄청나게 음란하지 않은 어느 지킬 걸 지키면서 토크로 이제 털면서 전화 받으면서 이런 저의 스타일을 살려가지고 하면 천명 넘기고 뭐 유로 아이템도 더 받겠죠 지금보다 그 다음에 차라리 뭐 다음 TV 팟으로 가는 거야 해서 게임 방송하면서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거 재밌게 연구해 가면서 그렇게 올인하면 또 그게 나을 수도 있는 거고 시청자들도 많이 모으면 트시티비에서 여보세요 나야 월급 받고 싶니 콜 오면 가서 월급 주세요 많이 주세요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근데 길은 아는데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니까 그쵸 아프리카TV에서 8년 동안 뒤지게 플랫폼을 위해서 충성을 다해서 방송을 24시간 잠자는 시간 빼놓고 했더니 토사구팽 당하잖아요 뭐가 잘못됐다 이거 나중에 문제된다 라고 문제 제기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토사구팽에 대한 제가 좀 그 트라우마가 있어요 8년을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아프리카TV에서 토사구팽 당하고 나서 제일 느꼈던 게 내 걸 가져야 되겠다 내 거 나의 플랫폼 나의 그릇을 그래서 사실 신문사로는 그게 충족이 안 됐어요 다 신문사 플랫폼으로는 그래서 뉴스 커뮤니티를 기획을 하고 승규님이 이제 해보자 해가지고 용기를 얻어가지고 만든 거고 이제 2년 돼가는데 지났나요? 2년 정도 됐는데 아주 고생을 많이 했죠 없는 살림이라서 뭐라도 투자를 받고 막 그래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 같으면 진작에 투자를 받았을 거예요 무슨 뭐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거 뭐 어디 뭐 무슨 협회 중소기업협회 뭐 이런 데 막 그런 데 있거든요 많이 저한테도 막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뭐 뭘 제출해야 되고 서류를 제출해야 되고 뭘 막 이런 게 나는 복잡하더라고 서류해가지고 이렇게 막 제출해야 된다 그 막 무슨 세금을 얼마를 냈는지를 증빙을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그게 복잡해가지고 안 했는데 그래서 힘들게 온 거죠 그렇게 했으면 투자 받아서 뭐 인건비나 이런 것들도 해결을 하고 했을 텐데 그렇게 해서 벤처도 하고 막 대학교에서 창업하고 이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사무실에 직원이 있나요 왜요 직원하고 어떻게 데이트 하고 싶어요 토요일까지 비오인데요 못 넘김 넘기면 5만개 쏨 천명 그래요 그럼 일단 5만개를 쏜 다음에 기간을 두고 못 넘기면 돌려주는 거 어떨까요 난 저런 사짜를 안 믿기 때문에 자기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5만개를 쏴 유신이 성인 토크쇼를 1회 했는데 천명을 못 넘기면 돌려주는 거지 어때요 근데 그 수수료가 수수료가 만만치가 않은데 팝콘에서 때가 뭐때매 토사구패 그건 알아서 검색을 하시고요 과거사까지 내가 설명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일이 하나 물어봐도 유신은 뭐래도 안 볼듯 지금 자유 토크하는데도 니가 보고 있잖아요 자유 토크하고 있는데도 니가 보고 있잖아요 본인 사람 아니었어요 아 사람이 아니었구나 본인이 보고 있잖아요 지금 자유 토크하고 있는데도 본인은 사람이 아닌가 봐요 잠깐만 물 좀 갖고 와야 되겠어 달달해님 팝콘 1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시원하나 아까 그 콜라 먹던게 설날 전에 먹던건데 약간 탄산이 빠졌는데 별로 맛이 그래서 좀 최대한 아까우니까 먹을만큼 먹으려고 물도 사먹네 아 물 사먹으면 죄인인가요 아 나 물 사먹는지 꽤 오래됐는데 여기 원래 생수 몇 년 동안 그 통 있잖아요 사무실에는 그거 몇 년 먹다가 서비스가 개판이길래 그때부터 물 사먹는데 물 사먹는건 이미 대중적인거 아닌가 수돗물 먹어야 되요 보리차 끓여서 물을 만들어 먹을 수는 없잖아 정수기 설치하는 방법도 있는데 정수기에 대한 신뢰가 별로 없어서 뭐 그 그 저기 그 와서 봐주고 뭐 한 달에 한 번씩 봐주고 코디 뭐 그런거 하면 되지만 번거롭더라구요 번거 필터 써가지고 믿음도 안가고 입증됐음 아리수 수돗물 아리수는 서울을 아리수라고 하고요 부천이라서 불이수 유신님 정치적 성향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신입니다 아이고 힘들다 토요일까지 비온대요 그렇군요 비가 오면 생각나는 범죄 비제이 돈 많이 번다고 좋아했지 나중에 잡혀가서 콩밥 먹으면 내 생각은 해줄까요 이런 노래가 생각이 나네요 기분업 됐으면 여기에 덕적지 붙여있겠죠 일주일 만에 봤는데도 설날 때 다들 힘드셨나봐요 여비제이 방에다 다 쏘시고 저희 방은 항상 사하라 가뭄이기 때문에 늘 가뭄이니까 개성공단 폐쇄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에 얘기를 했는데 개성공단 폐쇄 퍼포먼스는 미국 사드 설치를 위한 수작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은 남북한이 친하게 지내는 것을 못 견딥니다 왜? 무기 팔아먹고 주둔비 받아먹고 다 팔아먹어야 되는데 냉정개발에서 이번 개성공단 철수는 미국이 강력하게 바라고 있던 바이고 박근혜 이명박 정부는 뼛속부터 친미이기 때문에 그거를 꼬투리 잡아서 시행을 한 거고 솔직히 말해서 북한이 위성을 발사했을 때 장거리 미사일을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게 뭐냐면 미국의 입장이거든요 위성 발사체와 장거리 미사일과 유사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핵 개발했으니까 자기 본토로 핵미사일을 쏠까봐 지금 견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우리는 단거리 미사일이 필요한 게 없어요 우리는 어차피 방사포나 무슨 단거리 미사일로도 끝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위성 발사에 가장 민감한 건 미국인 거예요 아니 북한이 러시아를 공격하겠어요? 중국을 공격하겠어요? 미국 아니면 일본이지 지들이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한국 압박해가지고 압력을 계속 가하는 거예요 아까 보니까 북한의 교역량의 2%밖에 안 된대요 2% 개성공단에서 북한에게 가는 게 세금하고 그다음에 북한 노동자들 임금인데 북한 교역량의 2%래요 2% 무슨 지장이 있겠습니까 그거에 조금 지장은 있겠죠 실업자 됐으니까 근데 없던 거 몇 년 동안 자기들이 보너스로 얻었다고 생각하면 그리고 거기 공장이나 이런 거 공짜로 얻는 거니까 멍청한 선택이에요 늘 이명박이든 박근혜 정부든 멍청한 선택을 하고 있어요 아니 금강사에다가 우리나라 기업이 엄청나게 투자를 했어요 근데 정부가 막아버렸어 그거 다 북한이 동결해가지고 압류해버렸잖아요 자기가 써요 지금 자기 것처럼 개성공단도 마찬가지예요 개성공단은 우리나라 기업이 투자해가지고 공장 짓고 거기 다 노하우가 있는데 그거 다 압류당하면 노동자들은 북한으로 와서 다시 생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해가지고 중국에 수출하고 러시아에 수출하면 끝나요 이란에 수출하고 멍청하다니까 나는 진짜 외교 정책의 기본도 모르는 사람들이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있다니까 진짜 만약에 김대중이나 노무현 정부 때 그럴까요? 서해교전, 연평해전 있었는데 그랬어요? 안 했죠 그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항의하면서도 기본적인 대화 창구는 남겨놨죠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안 간 거고 지금 박근혜 정부는 완전히 무슨 외교 정책이 없어요 그냥 너덜너덜 그냥 북한한테 더 퍼주는 거야 개성공단의 생산 모든 시설을 북한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소유권이 넘어간 왜? 우리나라가 먼저 했으니까 우리나라가 먼저 야 너희 위성발사했지 개성공단 우리 폐쇄할 거야 그 멍청한 거지 그거를 비밀리에 하든가 비밀리에 하든가 그것도 아니고 어? 비밀리에 좀 빼낼 거 빼내고 이제 좀 정리를 하고 나서 하든가 진짜 난 멍청하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해서 외교부가 멍청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손해보는 거야 무조건 무조건 손해보고 그 다음에 다시 그 교역 틀려면은 우리나라 그 기업들은 손해볼 거 다 보고 저번에도 1조 원 가까이 손해봤다고 그거 세금으로 다 내고 그러니까 우리만 바보 되는 거예요 미국이 사드 설치하려고 하는 수작질에 농간에 해가지고 북한이 위성발사했으니까 개성공단 폐쇄 이게 뭐야 이게 우리 안 쏜다니까 그 장거리 미사일 발사체가 얼마나 비싼데 우리나라를 쏴요 어떤 또라이 분이 어? 우리나라 공격하는데 장거리 미사일을 쏴 미치지 않고서야 그거 우리한테 쏠 거 아니야 만약에 쏘더라도 미국한테 쏘거나 일본한테 쏠 건데 왜 우리가 난리치냐고 그걸 가지고 우리는 지금 장거리 미사일로 서로 쏴도 그냥 다 죽어 서울 전역이 방사포 대상이야 포만 쏴도 서울까지 날라오는데 경기도권에 날라오는데 미쳤다고 그 비싼 장거리 미사일을 우리나라에 발사를 하겠어 우리나라가 열받을 필요가 없다니까? 아니 그냥 하늘에다 우주에다가 쏴는데 우리가 화낼 게 뭐가 있어 미국이 지금 미국이 열받으니까 자기 나라에 울 수 있으니까 핵미사일 탑재해가지고 소용화해가지고 쏘면은 못 막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너무 미국의 군사력을 광신하는데요 허점이 졸라맛아요 IS가 저기 누구야 빛나대니 그걸 다 파헤쳐잖아 빛나대니 그래가지고 대사관 폭발 테러부터 허점을 막 공격하니까 미국에서 막 부시가 어? 빛나대니 죽이려고 막 어? 오바마가 오바마가 빛나대를 지금 죽은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죽인 이유가 그거예요 완전히 사기가 바닥에 떨어진 거야 알카아대한테 다 뚫려가지고는 맨날 휘두리고 다니니까 최정예 뭐 부대에 있고 뭐 자기들이 한다는 하지만 그래서 끝까지 죽이고 싶었는지 모르겠죠 아프간까지 그 터들어가가지고 막 땅굴 폭파하고 다니는 거 보면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열받은 거 자존심의 스크래치가 생긴 거예요 어디 북한 따위가 어? 자기들 기술로 위성발사를 하고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우리나라 보세요 돈 수십조 갖다가 처발라놓고는 어? 발사체 개발 못해가지고 러시아한테 사기당해가지고 어? 불꽃놀이하고 그 기억나요? 나루호 발사한다고 막 아프리카TV 그 뭐야 SSB 쓰니까 거기까지 갔어요 야 중계를 해드리겠습니다 가서 뻥! 세금 수십조 날라가는 소리가 북한 봐봐 볼어야 될 거 아니야 나는 북한에서 그 위성 저기 자기 발사체 개발을 우리나라 다 잘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루호에 돈 수십조 다 날려먹은 인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북한 같으면 총살이지 어떻게 그 뻣뻔한 것들이 있는지 난 아직까지 그 자리에 붙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거기는 어? 발사체 개발해가지고 우주까지 빵빵 쏘아 그 계도까지 올렸어요 근데 위성이 지금 못 만들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북한은 발사체는 개발을 했는데 위성이 지금 미약해 우리나라는 뭐예요? 어때요? 위성은 만드는데 발사체가 없어 그러면 차라리 러시아 그 후진 어? 후진 스키 타는 나라 거기에다가 할 게 아니라 어? 차라리 그냥 북한 발사체에다가 우리 위성 실어가지고 쏘는 게 낫지 않아? 미국은 기술 이전도 안 해주는데 맨날 미국 우방이라고 수백조짜리 수백조짜리 무기 사들이면 뭐해? 기술도 안 주는데 차라리 우리 민족끼리 어? 개성공단에 공장 만들어가지고 발사체랑 위성이랑 결합해가지고 발사하는 게 낫겠네 난 창피한 줄 알았는데 지금 우리 우리 정부가 국민들이 화나네 일거는 왜 우리나라가 더 많은 예산과 더 많은 것들을 하는데 왜 어? 발사체를 우리는 못 쏟느냐 이거에 자존심 상해야 되지 개성공단 나 북한했어 나 북한했어 개성공단 철수 지랄 연병호가 자빠졌네 니들 재산이냐 아니 국가가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되는데 재산을 막 포기를 해버려 지들이 어? 아무리 북한 그 지역에 있지만 우리나라 재산이라고 우리 국민의 재산이라고 근데 지들이 뭔데 그거를 폐쇄시키냐고 누구 맘대로 상의도 없이 국미나 국민들이나 거기 사업자들이나 충분히 여론수렴을 해가지고 결정해야지 그게 지 거야 대통령 거야 개성공단이 대통령 거냐고 수십조의 예산이 들어가가지고 만들어진 거 아니야 세금이 투입돼가지고 근데 지들이 뭔데 북한이 위성발사 하나였다고 그거를 그거를 폐쇄시킨다고 먼저 해가지고는 북한이 사정할 줄 왔나봐요 어? 김정은이가 박근 폐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김정은이가 가가지고 누님 동무 봐주시라 이럴 줄 알았나 아주 지랄 연병 엽차기를 하고 계세요 아주 그냥 아주 어리석은 짓을 해요 북한이 잘했다는 게 아니다 북한은 지들이 생존하려고 하는 거예요 평들여주는 게 아니라 왜? 미국이 무서우니까 미국이 무서우니까 이라크나 리비아나 아프간이나 여러 사태 무서우니까 핵 개발하는 거야 박사체 개발하고 그래야 자기들의 권력을 그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아주 활용을 하고 이용을 해야 되는데 미국이 시키는 대로만 하고 있잖아 지금 사드 수백 수백조짜리 그거 도적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미국이 옛날에 청나라 명나라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나는 일제시대에 버금가는 이제는 자기가 불법적으로 탄저균이나 패스트균 실험을 수백 차례 했는데도 당당하게 우리 정부는 찍소리도 못하고 그리고 이번에는 북한이 핵 수소폭탄 실험하고 이성발사하고 하니까 우리나라 정부를 압박해가지고 개성공단마저 폐쇄를 시켰어요 마지막 보른데 마지막 카드인데 이제 우리나라가 북한에게 쓸 수 있는 카드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아무 카드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우리나라는 끝났어요 그래서 금강산 호텔이나 이런거 다 넘겨줬고 우리나라 세금으로 만들어준거 다 그냥 넘겨줬고 개성공단도 다 우리 세금으로 만들고 기업가들이 투자한거 그대로 그냥 상납을 했고 이제는 우리나라는 북한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아무것도 없어요 북한하고 채널도 없고 통신 다 잘라버렸고 우리나라 아까 속보 나왔는데 전기와 수도를 잘랐다 지랄하고 자빠졌네 거기는 원래 전기 안쓰면 개성공단 돌리려고 전기를 받은거지 물을 받은거지 거기는 개성공단 안 돌릴거면 전기 필요 없어요 거기 그만큼 어차피 걔네들은 밤에 불을 안켜 미국이 미국이 북한을 탐지하기 힘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전기가 없어 전기를 안켜 확인이 안돼 위성으로 봐도 밤에 밤에 위성으로 봐도 다 깜깜하잖아 어 깜깜해요 위성으로 아무리 해도 깜깜한데 뭐 볼 수 있는게 시야가 있을거 아니에요 밤에는 북한은 전기 없으니까 그게 오히려 어 저 위성으로 미국이나 이런 군사위성으로 볼 때는 더 난감한거에요 사실은 이분 아직도 방송하시네 아직도 방송을 합니다 범죄비제들도 방송하는데 지금 이번 개성공단 사태는 북한이 미국이 싸드 팔아먹으려고 싸드 팔아먹으려고 하는 짓거리다 북한이 핵실험한거 한두번 아니고 발사체 발사한거 한두번 아닙니다 근데 왜 유독 이번에 그럴까요 싸드 설치하려고 그러는걸 수백졸짜리 유지비만 엄청납니다 천문학적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중요한게 이 싸드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께 아니에요 자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 우리가 돈을 다 내요 우리나라에 설치를 해줘요 근데 이 싸드가 북한이 아니라 미국과 러시아 아니 저기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주는거거든요 일본도 방어하고 전진기지죠 일본을 방어하기 위한거 그러니까 북한에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 이 한국지역에서 그걸 격퇴를 시키려고 하는거에요 일본에서 하면 늦이니까 이해가 확오죠 그러니까 싸드가 우리나라에 우리나라를 북한이 공격하려면 우리나라에 장거리 미사일 쏠 필요가 없어 미국의 싸드는 장거리 미사일 요격이야 근데 단거리나 포나 이런건 못한다 그게 몇발인줄 알고 다 요격을 해요 남북한이 전쟁하면 장거리 미사일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걸 어디로 쏘냐면 미국이나 일본이란 말이야 그러면 그거를 요격하려고 전진기지로 한국에다가 사드를 설치하는건데 미국이 필요에 의해서 중국과 러시아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서 장거리 미사일을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돈을 한국이 전액 부담한다는 얘기고 토지도 제공해야되고 인력도 제공해야되고 천문학적인 유지비나 구입비도 다 제공을 해야 되는거고 설치비랑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소유권이 누구냐 미국이라는거죠 실질적인 소유권 그러니까 우리 돈을 다 들여가지고 사드를 설치하면 그 운영이나 이런것들을 미군이 아니면 못해요 왜 최첨단 기술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기술 유출 때문에 다른 나라는 못해 그러면 미군들이 다 거기 들어가서 미군들이 다 그걸 하고 우리나라는 배제가 된다는 얘기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사드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찬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 미사일 방어체계 이 사드는 러시아 중국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건데 누구 일본을 지키고 미국을 지키기 위한건가 우선적으로 일본이 가까우니까 일본을 지키는거에요 전진기지로 일본 본토에 전장이 되면 안되니까 가기전에 한국 사드로 요격을 하겠다는거에요 일본을 우리나라 세금으로 그 다음에 미국으로 날아오면 그걸 또 요격을 하겠다는거죠 요격을 최적화지역이잖아요 북한에서 쏘면 한국에서 바로 요격하면 되는거니까 사드로 그러니까 그러면 북한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 지역도 폭력을 하겠죠 그러면 사드가 설치되는 지역은 네 라라라라라라 와 불꽃놀이다 어? 그런데 왜 이렇게 가까이 내려오지? 그러면서 화려한 전세계에서 유례없는 화려한 불꽃놀이를 보면서 같이 산화가 되 그 지역 시민이나 주민들과 함께 산화가 되시면 되고 자 우리나라가 사드비용을 전액 부담한다는 팩트 좀 모르셨어요? 검색을 해보세요 지금 아직 협상 아마 물미접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직 공개는 안됐지만 처음에는 미국이 전액 부담한다고 했어요 근데 반반 그러다가 지금은 전액 쪽으로 기울고 있다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그게 분명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랬기 때문에 아니 미군들이 한국당에 주둔하면서 1조원씩 받아가는 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 진짜 전쟁 억제 능력이 있다고 그거는 일본 오키나와나 이런 기지에 있는 것만 충분해요 대만이나 이런 쪽에 거기에 있어 충분하단 말이야 근데 대한민국에 있는 미군들이 하는 일이 없어요 실제로 연평도 폭격사건이나 그 다음에 천안함 사태 이런 상황에서 침몰 상황에서도 아무것도 안 했어요 미국은 정보도 안 줬어요 이번에 북한이 수소폭탄 실험하는 것도 2주 전에 알았는데 안 알려줬어요 일본한테는 알려줬어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정원이나 국방부는 모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미국 언론에서 나왔는데 2주 전에 알았다 미국에서는 조짐을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주둔 자체가 위협이 나는 저런 말하면 제일 한심한 것 같아요 주둔 자체가 위협이 아니 국가 유사시에 뭔가 역할을 해야지 아니 연평도 폭격사건때 우리나라 국토가 막 불바다가 되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아 그냥 있는 게 도움이 되는 거다 천안함이 반파돼가지고 가라앉아가지고 우리나라 해군이 막 죽고 그랬는데도 가만히 있는데 팝콘TV 다음파 시청하신 분들 추천 즐겨찾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연평해 연평해 서해교전 지금까지 많은 간첩단 사건도 있었는데 미군이 나선 적이 없어요 난 나선 적을 거의 본 적이 없는데 나는 미군이 나서가지고 뭘 해결했다라는 거를 한 번 적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또 시작하네요 또 시작하네요 저놈의 축구보러 갔다는 얘기 야 천안함이 김대중때 터졌냐 내가 어이가 없었어 이제는 천안함이 반파된게 김대중때랍니다 천안함 터져도 김대중 삐리리는 축구봤지 와 진짜 아주 갈수록 이명박대에 천안함은 이명박대에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네요 이제는 참 살다살다가 그리고요 저 김대중 노무현 때는 승전을 했습니다 아이고야 어 라면이 왔다 새해 복 많이 받아라 헤이릿 라면아 팝콘 103개 고맙다 잘 살고 있니 네 소중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3시간 넘게 방송하고 지금 팝콘 120개 일주일만에 방송하는데 현실이죠 범죄 BJ는 부자로 살고 고발 BJ는 힘들게 사는 현실이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아니 아이고야 회장님 히릿 팝콘 90개 감사합니다 소중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 아니 김대중 노무현 때는 승리했다고요 승리했어요 근데 승리하고 다 저기 조사하고 정리하고 나서 그 한일 월드컵 결승전에 참관 잠깐 하고 다시 이제 와가지고 정리를 했거든요 그쵸? 근데 난리가 아니야 어떻게 그게 사람 아니 근데 국가의 대표가 아니 국가의 수반이 한일 월드컵 결승전이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가 보고 있잖아 근데 우리가 전투에서 압승했어 근데 거기 안 나와 대통령이 그러면 그건 위신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편들어주는 게 아니라 아니 근데 승리한 대통령들은 막 그 못 죽여서 안다리고 일배나 이런 데서 이명박 어때요 이명박 천안합 때 개 털렸죠 연평도 때 개 털렸죠 박근혜 대통령 그 뭐야 목함질에 개 털렸죠 지금 계속 개 털리고 있어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비판을 안 해요 개 털리고 있는 거에 대해서 미국은 주눈하고 있는데 뭐냐고 이게 개 털리고 있는 게 노무현 대통령 때 자주 국방을 얘기했거든요 기본적인 우리가 지켜야 될 국방은 우리가 해야 된다 미국은 우리의 그 동맹으로서 유사시에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국방은 우리 국군이 해야 된다는 상식인데 난 목함질한테 놀랐어요 막 그 전문가들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이 목함질은 말이죠 정말 그 무서운 무기입니다 전세계에서 개망신당이에요 목함질해가 가장 원시적이고 가볍고 뭐 이렇게 휴대가 아니 목함질해를 찬양하고 있더라고 어? 목함질해가 정말 폭풍력이 대단하고 지랄 연병을 하고 있더라고 진짜로 나 살다 살다가 목함질해가 막 무슨 뭐 난 목함질해가 최첨단 무기인 줄 알았어요 무슨 아이언맨이 쓰는 무기인 줄 알았어 그래 놓고는 사과도 못 받고 인정도 못 받아 놓고는 한다는 소리가 정신적이 승리하면서 아 유감이면 이게 대단한 사과라고 김관진 그 안보실장이 어? 기자가 물어봐잖아 아니 합의문에는 인정한 것도 없고 사과도 없는데 왜 자꾸 뭐 사과했다고 하냐고 하니까 그냥 가버렸잖아 얼굴 빨개져가지고 어? 아니 이런 2016년 병신년 같은 일이 있습니까 진짜 어 2016년이 병신년이에요 근데 정말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진짜로 난해하죠 정말로 아니 진짜로 정신적인 승리도 아니고 사과도 안 하고 인정도 안 했는데 유감 그냥 다쳤으니까 유감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하 진짜 못 살겠어요 정치색이 확실한 게 아니라 저는 비판하는 거예요 국민으로서 정치색이 있단다 아니 무슨 저 박근혜 이명박 정권 비판하면은 무조건 정치색이 있대요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와요 사과받았으면 그 다 쓰러져가는 북한에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냥 애모 애모 아니 못 살겠네 요또맨아 두 명 장병 보상하는 게 아무리 북한이 경제지대 받고 있어서 그게 뭐 어렵겠냐 안 어려워요 그거 보상하는 거 사과하고 근데 사과를 안 했다니까 왜 왜 북한이 인정을 안 하고 사과를 안 했을까요 천원함 때랑 똑같이 증거가 없잖아요 증거가 없으니까 사과를 안 한 거야 예를 들어서 북한군이 철책을 끊고 들어가서 설치를 하는 게 CCTV에 찍혔다든가 그쵸 아니면 무슨 위성으로 찍혔다든가 그게 있어야 외교적으로 우리나라가 아무리 어필을 하고 유엔 가서 안보리에 얘기를 해도 증거가 없잖아요 실제적인 그러니까 유엔사에서 나서질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개망심만 당한 거예요 연평도는 그 뭐라고 표현을 했을걸요 100% 사과는 아닌데 연평도 폭역사건은 뭐라고 내가 지금 정확히 모르는데 그냥 얘기했다가는 목함지뢰가 북한건인데 그걸 누가 밝혔냐고 북한건 아니 목함지뢰가 터졌는데 그걸 저 사람 더 웃겨 아니 목함지뢰가 이미 밟아서 터졌는데 그게 북한건인지 남아있어요 그게 부품이 예 난 이해가 안되는 사람일세 목함지뢰가요 지뢰예요 폭탄이라고 그게 폭발했는데 뭐가 남았어요 거기에 거기에 폭발하고 불팔탄 돼가지고 남았으면 모르겠지만 지뢰의 파편 같은 소리 거기에 지문이 나와요 뭐가 나와요 자 민방위 훈련도 끝나지 아니요 아직 한 번 남았어요 만 40세까지니까 올해 초에 받으려고 검색해봐야 돼요 솔직히 미국이 우리나라 무슨 식민지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 그렇군요 그 얘기는 거기까지 하고요 끝자리가 삼일님께서 박근혜 정부의 사전에는 아예 국민이란 키워드가 자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휴 모르겠습니다 저기 파파이스에서 이 대선선거의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계속 정리해가지고 아마 나중에 합칠 것 같아요 근데 지난 대선의 개표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았다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나라가 나라가 한 번은 더 대혼란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다음 대통령이 정말로 총대 매고 뒤집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망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오랜 기간 피 땀 흘려서 저희 부모 세대가 이룩한 이 기적이 한강의 기적이 박근혜 이명박에 이어서 아마 이 경제가 망하지 않을까 국내외 경제 전문가들이 다 오죽하면 김종인이 야당으로 갔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경제 상황이 경제 살린다고 대통령이 된 두 양반이 지금 다 말아먹고 있어가지고 진짜 다음에 바로잡지 않으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마지막 기회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해도 돼 헬조선이 아니라 이제는 아니 자꾸 전세계 경제가 안 좋은 상황이라고 하시는데요 잘 먹고 사는데는 잘 먹고 살아요 핀란드 노키아 망했는데도 잘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대기업 한두개 휘청된다고 망하는 나라 망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나 몇개 있겠지만 삼성에 그냥 목숨 맬고 대기업의 목숨 10대 재벌에 목숨 걸고 살겠지만 노키아 안 망했어요 망해가고 있잖아요 노키아가 핸드폰 사업부가 제일 전세계를 주름잡았잖아요 다른 것도 하긴 하는데 모토로라도 사라졌잖아요 이름 안 쓴다면서요 모토로라도 군사력 순위가 7위 같은 소리 7위가 아니라 7띠기 라고 하시면 되요 군사력 세계 7위가 아니라 군사력 7띠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팝콘티비 다음파 시청하신 분들 추천 즐겨찾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정점을 찍어서 더이상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요또매나 그러면 우리보다 잘사는 나라는 없어야죠 말같지도 않은 소리 그만하시고요 충분히 우리나라는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세가지라고 생각해요 남북 화해 협력 통일까지 가는 단계가 되겠지만 남북한이 전쟁을 종식하고 지금 휴전선이 있잖아요 휴전 우리나라는 아직도 전쟁상태에요 우리나라는 남북한이 아직도 전쟁상태라고 그러니까 휴전을 종결하고 그죠 평화적으로 화해협력을 해가지고 이 이 뭐라고 하잖아요 위협요인을 없애면 저희 경제는 아마 확 살아날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고용 지금 계속해서 재벌들이나 미국에서 투기회사들이 왜 자꾸 비정규직을 늘리냐면 하청을 늘리냐면 잘라도 문제가 안 돼요 계약해지를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왜 우리나라가 비정규직이나 하청이 늘어날까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민영화시키기 쉽게 하고 그 다음에 재벌들이나 기업들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대가성으로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고용을 정규직을 점점 늘리면 우리나라 내수경기는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돈을 쓰니까 국민들이 돈이 없으니까 고용이 불안정하고 수익이 일정치 않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내수가 죽어가는데 돈이 늘어나면 고용이 안정화되면 돈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내수경기가 안정화가 되는 거죠 그게 정해져 있거든요 첫 번째는 남북화해협력 그래서 전쟁을 종식시키고 협력하는 거 통일로 가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용을 늘리는 거 그 정규직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그 방산비리 그러니까 군의 비리나 공무원의 비리에 대해서 저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사형제를 반대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 세금을 가지고 장난치는 인간들이잖아요 그런 인간들은 정말 우리가 직접 처리하기 힘드니까 저기 뭐야 김정은한테 하청을 줘서 진짜 그 인간들은 절대로 우리나라에 생각해요 우리나라의 이 공무원 조직과 공무원과 이 사법 뭐 그런 비리는 군 비리는 절대 말로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군 같은 경우는 지들이 지들을 판단하고 지들이 봐주잖아요 그래서 일단 군 비리에 대해서는 총살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고 법부나 검사나 법이나 이런 것들을 군에 맡기지 말고 독립적인 기구를 통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군 비리에 대해서는 총살형까지 내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난 사형제를 반대하는 사람이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군 개혁이 안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법조도 마찬가지고 검사나 경찰 그 다음에 이 재판부는 사람을 죽일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군 하고 법조계 그 다음에 의학계 이런 사람의 생명을 다룬 이 세계에서는 사람의 목숨 가지고 신해철 사건도 있었지만 고신해철 사건도 있었지만 총사령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 죄가 위중할 때만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개혁이 안 될 것 같아요 그 세 분야는 종교도 있고 교육계도 있고 정치계도 있고 부정부패는 많지만 가장 심각한 게 그 세 부분인 것 같아요 방산 군 방산비리 군 비리 그 다음에 사법 비리 의료계 비리 이 세 개는 정말 아휴 나중에 무죄로 밝혀지면 이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확실할 때만 집행을 하는 거지 무슨 아무튼 그냥 그냥 그 생각이에요 그걸 해야 되겠다는 게 아니요 정말 저기 북한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진짜 실제 그렇게 총살을 하잖아요 마약사범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정말 마약사범도 없는 사람들만 강력하게 처벌하지 우리가 뭐 쥐대료건 사태나 뭐 산다라박도 그 의료 약 관련된 문제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는 게 마약사범들이야 음주운전도 마찬가지고 사고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음주운전 처벌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진짜로 그렇지 않아요 나는 음주운전하면 무조건 구속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구속시켜서 한 달이든 기본적으로 좀 살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재판하는 도중은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이 너무 많은 살인이거든 사실상 살인미수거든요 그래서 술 먹고 차를 운전하면 살인미수로 봐야 된다 나는 그래서 음주운전에 대해서 좀 무면허 음주운전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도박은요 사설토토나 이런 것도 단속이 안 되잖아요 지금 대륙에서도 임방계리나 저희방에서 아이디 해킹당했다는 사람들이 비일비재예요 아직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륙에서 홍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좀 비판하다가 안 하니까 대륙에서도 지금 도박 홍보 처벌이 안 지금 벌금형 막 이런 거 때리니까 돈 받고 막 유명 BJ가 홍보했는데 벌금형 때리잖아요 기본적으로 어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손방망이 처벌하니까 그러니까 사설토토나 도박해가지고는 엄청 벌어가지고 땅에다 묻어놨잖아요 그때 수백억 원 나왔잖아요 땅에다가 돈 묻어놔가지고 그렇게 눈 먼 돈이 많아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이미 불법 도박의 천국이라는 거지 그 다음에 뭐 이스포츠 뭐 그 스타투에 거의 뭐 최고 유명한 뭐 이승현인가 구속되잖아요 계속 나 지금 아프리카TV 전 프로게이머들 뭐 돈 걸 유료 아이템 걸고 막 도박 게임 하고 있잖아요 그게 현실이라고 그런데도 이스포츠협회나 아무 말도 안 해요 주변에서 어 사실상에 돈 걸고 막 게임하고 있는데도 검찰 경찰 방심위에서도 아무 문제를 제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참 우리나라가 난해한 나라야 성매매를 금지하고 있는데 가장 활성적인 나라고 포로노를 금지하고 있는데 가장 많은 교환이 일어나고 있고 어 그렇잖아요 아동폭력이나 뭐 성폭행이나 이런거 뭐 나오면은 막 강력하게 하겠다고 하는데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자살도 자살도 마찬가지고 자살률도 그렇고 그러니까 말만 말뿐인 나란거 같아 대한민국은 실천이 안되니까 마약 같은 경우도 많이 하잖아요 막 무슨 뭐 클럽이나 이런 데서 막 유통이 될 정도로 그런데도 규제가 제대로 안된다는거는 문제가 심각한거죠 마약 뭐 도박도 마찬가지고 성범죄도 마찬가지고 어 신한카드녀님 어서오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구요 자 팝콘TV 다운파 시청하신 분들 추천 즐겨찾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신님 우는 방송 울방에서요 방산빈이나 고용은 선진국도 다 있는 얘기인데 없어질 수가 없다 노력하자는거죠 100% 없어질 수는 있지만 대놓고 하진 않잖아요 대놓고 아 요또맨 취직 좀 하세요 그렇군요 보이스피싱도 대책이 그냥 전화 안받는거라잖아요 요즘 막 그 전화번호 스팸 걸러주는 나라에서 못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정통부를 없애버렸잖아요 미친나라입니다 아니 정보통신부를 없애버려서 IT 광국 벤처 막 하면 정보통신부를 없애버리고 무슨 창조과학부인가 무슨 그지같은거를 아 그냥 정보통신부랑 과학기술부를 따로 두면 되는데 그걸 합쳐가지고 정보 정보통신부를 왜 없애요 진짜로 여성부 여성가족부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상큼발랄 아멘님 팝콘 12개 감사합니다 여성부를 없애는 것보단 성격을 바꾸는게 나아요 저는 가족부로 바꾸는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보건복지부잖아요 보건복지부를 분리해서 복지부를 차라리 떼버리는 것도 나아요 복지 그러니까 뭐 장애인 여성 뭐 할아버지 청년 중년 이걸 떼가지고 복지만 하는 복지부 보건부를 따로 빼가지고 사실은 보건부만 해도 엄청나게 할 일이 많습니다 보건부가 그 뭐 위생 방역 전염병 그래서 보건부를 따로 떼도 의료부터 시작해가지고 할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의료부 보건부도 아이구야 헤렛 상큼발랄 아멘님 팝콘 100개 감사합니다 소중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셧다운제는 여성가족부 단독작품 작품이 아니에요 요또맨 기사 좀 읽어라 원래 셧다운제가 교육부 그 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 여러 부서에서 같이 하는건데 여성가족부가 힘이 없어요 총대 맨거에요 여가부에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있어서 사실상 여가부의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사실상 식물위원회 하는 일이 없어요 나 그래서 차라리 청소년보호위원회를 방심위랑 통합을 해라 난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 청소년보호위원회를 방심위에 통합을 하면 청소년 소위가 만들어져서 거기서 청소년 관련된 것들을 규제하면 아프리카TV나 이런 인터넷 방송도 더 철저하게 규제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상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권력은 힘은 막강한데 청소년 유해물로 지정할 수 있는 힘이 권한이 있어요 여성가족부의 그쪽에 근데 역할을 안하니까 아이고야 헤헤릿 헤헤릿 상큼발랄 아멘님 팝콘 200개 감사합니다 소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아무도 저기 안 쏘아주시는데 홀로 쏘아주시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개혁은 쉽지 않죠 국민의 의식이 중요한 거죠 국민이 하고자 하면 정치인들도 바뀝니다 마지못해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잖아요 국민이 바뀌어야 된다 국민이 무서워져야 된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 호되게 회초리를 쳐야 돼요 안 그러면 전쟁 납니다 전쟁 납니다 이제는 마지막 카드 개성공단까지 던졌기 때문에 다음은 전쟁밖에 없어요 저희 조카가 큰형 둘째 딸이 있는데 갑자기 미사일 방당하고 있는데 자다가 일어나고 꿈을 꿨어요 전쟁나는 꿈을 꿨는데 너무 실감나게 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저도 전쟁 납니다 국지전이든 뭐든 남은 건 전쟁밖에 없어요 왜냐 남북 대화가 완전히 단절됐어요 이명박 때도 그랬거든요 이명박 정부 때도 다 단절돼가지고 대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명박이 자기도 정상회담 하고 싶으니까 왜 김대중도 했고 노무현도 했는데 자기만 못했잖아 김영삼도 고 김영삼 대통령도 한이 됐던 게 남북 정상회담을 못한 게 한이 됐어요 김영삼이 김대중 노무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명박이 다 단절되니까 중국에서 사람 보내서 북한 쪽에다가 돈봉투 건넸다가 개망신 당했잖아요 지금 박근혜 정부는 한술 더 떠가지고 마지막 남았던 개성공단을 지금 두 번씩이나 마비를 시켰는데 다음은 전쟁밖에 없어요 전쟁 나면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 대통령 한국에서 못 살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킨 대통령이 한국에 살아있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렇잖아요 뭐 어떤 대통령이 뭐 했다 뭐 했다 뭐 했다 막 그러면서 막 하는데 남북관계를 악화시켜가지고 전쟁을 일으켰다고 그러면은 그 대통령 이승만도 결국 하와이로 쫓겨갔는데 지금 다시 기어와가지고 묻혔는데 저는 저 국립공원에서 이승만 박정희 파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거기에 묻힐 자격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왜 거기에 묻혀요 자기 자식들이 알아서 묻혀야지 다음 대통령 바뀌면 그것부터 저기 묘지부터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승만 어디 그 이승만을 갖다가 묻어놨어 또 나중에 시간 지나가지고 그 이승만 묻어준 거는 미국에서 묻어준 거죠 미국에서 압력을 아마 행사해가지고 한 거지 이승만을 왜 이해를 해요 박정희가 무슨 묻힐 자격이 있어요 쿠데타 일으킨 사람인데 저기 전두환하고 노태우는 당연히 못 묻히는 거고 쿠데타 유죄 받았으니까 아니 성공한 쿠데타는 처음을 못한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전두환 노태우도 일단 면목상 유죄는 받았는데 박정희가 일단은 정통성이 없죠 박정희는 투표로 당선된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 쿠데타로 당선된 거 쿠데타로 당선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고 뭐 그걸로 하나 끝난 거 아닌가 그렇잖아요 저기 뭐야 이석기 자기들 지지자들 앞에서 한마디 했다가 지금 15년 몇 년 지금 형 받았잖아요 15년 그러니까 말로 선정했다고 십몇 년 받아가지고 지금 실형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쿠데타를 실제로 일으킨 사람인데 그 사람 원래는 총살이에요 쿠데타 일으키면 총 맞고 죽는 건 아무튼 뭔 소리야 박정희한테 죽임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자 팝콘TV 다음 파 시청하신 분들 추천 즐겨찾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쿠데타면 무조건 안 좋아요 안 좋죠 당연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독재나 진짜 안 좋은 상황에서의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민주화를 시켰다든가 해방을 시켰다든가 이거는 의미가 있죠 근데 이승만 독재정권 부정선거하고 온갖 패학짓거리 하다가 그거 4.19 민주화 항쟁으로 운동으로 4.19 혁명으로 뒤집고 나서 선거로 윤보선 정권이 탄생했는데 그걸 왜 뒤집어 아니 이승만 독재 때문에 시달리다가 국민들이 일어서가지고 4.19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민주화 정부를 만들어놨는데 그거를 쿠데타로 뒤집을 명분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남한은 사실상 섬입니다 드라마 아이리스는 우리나라에 활동하는 간첩이 5만 명 넘는답니다 이석기 거는 과한 면도 있었지만 항상 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같이 또 하는 소리 하고 있어 무슨 아로라는 조직이 있다면서 나중에 이석기 통진당 특검이나 조사가 있을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그래 통진당 사건이라고 해서 역사에 남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로라는 조직이 있다고 했어요 황교안 그때 법무부장관 국무총리 박근혜 정부에서 주장을 했었죠 아로라는 조직이 없어요 대법원의 판내에 아로라는 조직은 없다 그렇잖아요 헌법 재판소에서 통진당을 해산한 근거가 아로 거든요 이석기가 아로라는 조직으로 통진당을 장악해서 그거에 영향이 관련이 있다고 해가지고 해산을 한 거기 때문에 물론 이미 해산을 해버렸기 때문에 나중에 국가소송을 해가지고 배상을 받게 하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이석기가 국가보안법 이나 이런 거는 모르겠지만 내란이라고 할 정도인가라는 생각에는 아직도 변함이 없어요 무슨 내란을 내란을 일으킬 주제도 못되고 인사도 못되고 그렇잖아요 아니 급이 돼야 무슨 내란을 마음이라도 품지 그래놓고는 무슨 이메일로 북한하고 한 정황이 있다라고 다 거짓말이잖아요 이메일로 보냈는데 어떻게 주고받은 메일이 있다 오는 둥 증거자료가 무슨 달러나 러시아 화폐가 발군됐다 이런 거잖아요 러시아 화폐가 발군되면 다 간첩인 거기까지 하구요 설악산 케이블카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것도 케이블카 설치해가지고 해먹으려는 사람들이 하려고 한거지 해외선진국 관광선진국 같은 경우에도 그런 설치는 상당히 까다롭게 합니다 환경평가도 개판으로 날림으로 해놓고 환경평가도 날림으로 해놓고는 그냥 그냥 넘기려고 한거죠 뭐 좋은게 좋은게 좋은거에요 넘어영길라고 했다 뭐고 개성공단 전기 끊은 어차피 공장 폐쇄한다고 그러는데 보기 전기 넣어서 뭐에요 내가 앞전에 얘기했지만 아니 이미 우리나라 정부에서 개성공단 폐쇄한다고 그러는데 공장 안 돌아가는데 전기하고 수도가 왜 필요하냐 거기서 한반도에 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핵을 만드는 것 자체가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아니 미국이나 러시아나 중국이 핵 가지고 있는 건 문제가 아닌가 난 이거를 평등하고 공정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북한의 핵이 안되면 그렇죠 미국도 안되고 러시아도 안되고 프랑스도 안되고 다 인도도 안되는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미국이나 러시아나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핵을 포기하지 못할까 결국은 자기들의 그런 군사의 그런 파워를 유지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의 적인 건 맞는데 우리는 핵무기가 없어도 미국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서나 미국이 가지고 있잖아 우리는 주둔하고 있는 미국이 핵잠수함도 있고 핵무기도 장착하고 있고 내가 보기에는 인도하고 파키스탄하고 전쟁이 안나잖아 이제 맨날 죽이고 막 전쟁하고 있었는데 왜 안돼요 둘 다 핵을 가지고 잖 인도도 인도가 먼저 핵을 가졌고 파키스탄이 이후에 핵을 가지고 파키스탄은 잘 사는 나라도 아닌데 근데 둘이 핵을 가지고 있으니까 전쟁을 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 억제력 의 효과도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상 핵은 없애야 되는게 맞죠 그러면 미국이나 러시아나 중국이나 다 같이 야 북한아 우리도 핵 없앨을 테니까 너희도 없애 이러면 모르겠지만 좀 그게 좀 그러니까 적이라는 관념에서는 반대지만 저도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이유가 우리나라 때문이 아니잖아요 미국 때문이잖아요 결국 미국하고 일본의 군사 증강 군사 압력 때문에 그거를 군사력의 비대칭 계속 밀리니까 초첨단 무기로 그래서 개발한게 핵이잖아요 근데 아무리 우리가 뭐라고 해도 미국이 북한하고 협상하지 않는 이상은 해결할 법이 안 돼요 근데 미국이 협상해? 안해 왜? 무기 팔아먹는 호구인데 북한하고 갈등있고 막 북한 싸워올리면 일본에서 아이고 너 무기는 없습니까 대만에서 무기조사해 한국에서 무기좀 주십시오 이 무기좀 주십시오 동남아에서 막 깝성 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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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 깝다 깝다 미국은 이게 좋은거야 걔네들은 무기파를 먹을 수 있으니까 자기들이 큰소리 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어이없는거냐면 내가 이 사무실의 보안을 위해서 막 찾아오고 막 행패부리니까 새콤을 달았어요 새콤을 내가 돈주고 내가 새콤을 달았어요 근데 다른 보안업체가 다 망해버렸어 새콤밖에 없어 나중에는 아 왜 이렇게 자주 불러요 어? 아 이거 해지해야 되겠네 정말 어? 똑바로 하세 이게 역전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군은 우리나라의 새콤 같은 역할을 하러 온 애들인데 지들이 큰소리치는거에요 우리가 1조원씩 주고 막 수백조씩 무기 사주고 막 그러는데 오히려 지들이 큰소리치고 있다는 얘기죠 어? 나는 오히려 지금이 예전에 우리나라가 그 청나라 그 시대보다는 우리나라가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외교적으로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를 활용하면 훨씬 더 미국하고 막 적대적이라는 게 아니라 무기도 좀 러시아 거도 좀 사고 중국 거도 좀 사고 많이 사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미국이 긴장을 할 거 아니야 어? 미국 긴장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하라는 얘기인데 무조건 그냥 그냥 뼛속부터 미국에 충성을 다하니까 안 사면 수출 못함? 우리나라 미국에 수출 많이 안 해요 우리나라가 중국 때문에 먹고 살아요 지금 아니 확실하게 지금 많은 분들이 우리가 미국 때문에 먹고 사는 줄 알고 계시는데 예 우리나라 저기 중국 때문에 먹고 살아요 지금 중국 때문에 먹고 사는 거지 중국 그 물론 중국도 필요하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져가는 거긴 한데 자 팝콘TV 다음 바 시청하신 분들 추천 즐겨찾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정희의 산업화를 말할 때 희생자들은 말하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박정희가 없고 윤보선이면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 안 할 거냐 난 이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 그렇잖아요 윤보선 조건이라고 해서 그때 시기에 우리나라에 위치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 안 했을 거라는 사고를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박정희가 쿠데타에 일으키고 미군의 재가를 기다렸어요 미국 대사관은 그때 당시에 미국 대사관에서 총괄을 했기 때문에 근데 미국 대사관이나 미군에서 박정희를 오케이 한 이유가 뭐냐면 걔네들은 민주화 정부를 원하지 않았어 저희 한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나 남미나 이런 때 미국이 도와줘도 독재를 세웁니다 중동도 마찬가지로 중동에 카다피 그 다음에 후세인 다 미국이 도와준 애들입니다 그 독재자들 이집트도 이집트도 마찬가지고 그 독재자들 다 미국이 무기대주고 다 해가지고 독재한 애들 왜 왜 독재가 편하냐 쉽잖아 딜이 야 내가 너 인정해줄테니까 너 월남전에 어 젊은이들 좀 보내 야 너 누구 좀 보내 어디 전쟁해요 누구 좀 보내 뭐 좀 해 뭐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독재자를 선호하는 거야 그때 당시에 독재자를 그때 당시에 선호했던 이유가 그거죠 굳이 막 무슨 의회해가지고 막 의결받고 뭐 뭐 받고 뭐 받고 그래서 왜 미국이 새누리당을 좋아하느냐 그거죠 사대주의 이명박이 당선되자마자 특사를 보냈는데 특사가 한 말이 걱정하지 마시라 우리는 뼛속부터 친미 친일이다 이게 새누리당의 색깔을 정확하게 외교문서가 폭로되면서 개망신당했잖아요 우리는 뼛속부터 우리의 정권 뼛속부터 친미 친일이다 그래서 가서 골프차까지 운전해줬잖아요 붓이 좋다고 그게 외교 관례상 처음 있는 일이래요 외교 외교 관례 자기가 좋다며 팝콘TV 다운파 시청하신 분들 추천 즐겨찾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이 된 이유가 친미 맞아요 이승만 독립운동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지금 막 찬양하고 있는데 이승만 독립운동 한 거 없습니다 미국 가서 하와이인가 왔다 갔다 하면서 미국에서 만약을 대비해서 나중에 한자리 하려고 하고 있다가 아무것도 한 거 없어 이승만 김구 선생님이 다 했지 김구 선생님이랑 김구 선생님이 만든 상해 임시정부 인사들이 다 했지 목숨 걸고 싸웠지 이승만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그 사람 그냥 우리가 이라크 아시죠 이라크 정권 누가 잡고 있는지 다 친미주의자들 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지지를 안 해 이라크 사람들이 그러니까 맨날 테러당하고 살해당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라크에 주둔하는 미군이 철수를 했지만 사실상 뒤에서 조정하는 게 미국이다 보니까 친미주의자들이 정권 잡고 있거든요 어 근데 그 무슨 국민들이 지지를 안 해줘 후세인 몰아냈으니까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지지를 안 해주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북한이 좋나요 북한하고 싶나요 뭔 개소리야 그러니까 지금 그걸 바꾸려고 하잖아요 박근혜 정부에서 지금 저 5.18 민주항쟁도 그 교과서에서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수립을 임시정부에 그거를 계승하는 게 아니라 이승만이 수립한 시점에서 만들려고 지금 계속 수작을 부리고 있어요 이명박 때부터 사자 사자TV 유신쇼는 매일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생방송되고요 생방송은 팝콘TV 다음팟 유튜브에서 시청 및 채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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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겨찾기 잊지 마시고 유신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v.newcoin v.newcoin 접속하시면 언제든지 유신쇼의 모든 정보를 습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방송 중에 유신쇼에 문자를 보내고 싶으신 분들은 050-2323-554 아 이거 아니구나 032-323-554 구분으로 문자주시면 될 것 같고요 BJ 사건 사고 제보는 사자TV 골병의 한매일점 넷으로 24시간 증거자료 첨부해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팩스 번호 그 다음에 유신의 극열팬 열렬한 팬분들 번개가 있습니다 2월 20일 부천 비어프렌드 20시에 있고요 뭐 따로 공지 안 하니까요 그 네이버에서 부천 비어프렌드 검색하시면 부천에 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로 오시면 되겠고 회비는 따로 안 걷고요 술값에 n분의 1씩 냅니다 뭐 더 내겠다 하면 더 낼 수도 되고 상관없고요 말 그대로 친구같은 모임이니까 그것도 맘먹지 마시고요 네 2월 20일 날 다음 토요일 날 번개가 있습니다 자 휴방일정 이렇게 돼있고 그 다음 휴방은 설날이고요 코너나 먹쇼는 날짜가 적혀있지 않으면 당일날 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문의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의하면 남훈이 여사가 등장합니다 준하야 채 좀 묻어라 준하야 채 좀 묻어라 준하야 이거 안 비슷하네요 어쩔 수가 없네요 토론 안됩니다 열혈팬들만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유신을 유신을 안 보이는 곳에서 지켜주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무명 이름을 지었어요 육룡이 나르샤에서 너무 좋아서 무명 방송도 안 하고 누가 왔는지 말도 안 하고 비밀 비밀 모임처럼 시크릿 모임처럼 장소 섭외도 안 하고 그냥 저기서 만나는 겁니다 비어프렌드 아니 무명이에요 유신 보면 아는거지 뭐 막차에 부천 중앙공원에서 노상도 까 나는 뭔 소리야 유신 채팅방 난리 났을 듯 이런 이야기하면 꼰대들 난리 아니요 전혀 문제 없는데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이고 힘들다 개성공단 때문에 시끌시끌히 걱정하지 마세요 전쟁밖에 더 나겠어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우리에게 전쟁 체험을 주실지는 여러분 6.25를 우리 그 젊은 세대가 모르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한번 전쟁 체험을 시켜주실지 이러다간 전쟁 나요 아니 김대중 노무현 때는 대통령들이 못나가지고 화해와 협력을 얘기하면서 인내하면서 대화하려고 했겠습니까 싸워봐야 손해보는거는 경제력이 있는 우리나라에요 그렇잖아요 북한은 손해볼게 없어요 북한은 대부분의 교역을 중국이랑 하기 때문에 중국하고 전쟁하지 않는 이상은 타격을 안받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만약에 북한하고 계속 위기 상황이고 국지전이나 뭐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면 테러라도 발생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가치는 떨어질 수 밖에 없거든요 급나갈 수 밖에 없거든요 불안감 때문에 우리가 불리해요 그렇다고 해서 저주라는게 아니라 북한이 도발했을 경우에는 강력하게 응징을 해야 되겠죠 근데 대화의 끈을 놓치면 안된다는 얘기지 내 말은 서희가 거란하고 여진인가요? 거란이 맞죠 단판을 해가지고 강동육주인가? 난 역사적을 다 까먹어서 서희가 외교적으로 단판을 해가지고 땅을 차지한 것처럼 설득을 해서 외교로 그게 외교거든요 그게 외교야 다 과거에 했던 거 다 원점으로 돌리고 다 망하게 하고 그게 외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손해예요 전쟁 나면 북한은 잃을 게 없어요 걔네들은 잃을 게 없는데 거기는 산업시설도 별로 없고 무슨 뭐 기관산업도 발달한 것도 아니고 관광사업이 뭐 그렇게 막 우리나라처럼 몇백만원씩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는 북한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라는 게 아니라 준비를 차곡차곡 하면 된다는 거죠 방산비리 때문에 날려버린 게 수백조인데 그 돈으로 했으면 사드가 아니라 세드가 나오고 세드 우리 기술력으로 세드를 만들 수 있을까 아니 북한이 만드는데 우리나라가 왜 못 만들어요 왜 못 만드냐 핵무기나 수소폭탄까지는 아니더라도 발사체를 왜 못 만드냐고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 발사체 만드는 거 미국이 감시하고 있어요 정말 새우 젖 같은 경우죠 짜죠 아니 우리 우방이라면서 지들은 우리나라에서 허락 없이 탄저균 패스트균 그런 거 실험하면서 허락 없이 수백 회 아니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기술력으로 발사체도 개발을 못해요 왜 러시아 거 갖다 쓰겠어요 미국이 못하게 계속 막고 저기 감시하고 어? 혹시 장거리 미사일에 쓸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루호 날렸는데 어디 간지 몰라 아 그거 모르세요? 그 저 비밀 어플이 있는데 권력자들이 딱 깔면은 거기서 이제 위성에서 알려준대요 나루호도 나루호도 하면서 한 시간마다 메시지를 보내주는 나루호도 그 KT에서 국민 세금으로 만든 그 위성 팔아먹은 거 와 진짜 쓸모없어가지고 팔았다고 하는데 돈 주고 써야 된다면서요 근데 처벌받은 사람이 없어요 더 대단한 거는 KT에서 국민 세금 엄청나게 천문학적인 돈 들여가지고 만든 위성을 저 홍콩 사업자한테 팔아먹어가지고 아휴 난 저 지랄 할 때마다 재수없음 괜찮아요 본인은 이미 재수없는 사람이에요 자 팝콘TV 다음파 시청하시는 분들 추천 즐겨찾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위성 발사하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겠어요 좋은 일은 계속해서 좋은 일을 부르고 나쁜 일은 계속 나쁜 일을 부르는데 지금 정부 형태를 보면 점점 북한과의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나는 조만간 사건 한번 발생할 거로 생각합니다 조만간 이렇게 극단적으로 치닫았을 때는 일단 예상할 수 있는 게 테러 예전에 간첩단을 보내기도 했는데 간첩단보다는 테러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국지전 국지전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연평도나 아니면 뭐 휴전선 인접지대가 되겠죠 뭔가 빌밀거리만 있으면 아마 이때쯤에 누군가 어느 다체선가 전단지를 뿌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게 결국 명분 싸움이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우리나라 정부는 북한이 위성 발사체를 발사했기 때문에 개성공단을 철수한다는 명분을 만들었고 억지죠 좀 북한은 대한민국이 우리 한국이 개성공단 철수한다는 걸 듣고 30분 내에 꺼져라 철수 명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추방을 추방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명분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린 명분 싸움으로 하게 되면 억지 춘향으로 하는 게 북한에서 하는 게 많잖아요 이쯤에서 아마 어느 단체에서 전단지를 살포할 겁니다 그러면 그쪽에 폭격을 하거나 그래서 그쪽에 폭격을 한다고 했는데 아이고야 실수했다 하면서 주민들한테 발사할 가능성이 좀 농후하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뭐다 막 대응 K9으로 대응했는데 밭이나 무슨 임야단지에 구멍을 낼 가능성이 충분하고 그리고 당해놓고 하는 말이 확전이 걱정되기 때문에 더 이상은 못했다 공군과 해군이 5분 만에 근거리에 도착했으나 대기하고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겠죠 그런 식으로 한 발표를 미국 대선도 중요함 키절부 훈련이 있어서 절대 국지전은 안 일어날다 내가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이요 나는 그 사람들이 당나라 부대라고 생각합니다 뭐 걔들 전투를 해 뭐래 아무것도 안 해 걔들 진짜 뭐 이라크나 시리아나 무슨 뭐 아프간이나 이런 데 파병된 사람들은 전투병이지만 진짜 한국에 있는 애들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 걔네들 뭐 클럽 가서 아이고 좋아 공통 생긴다 꿀보직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주둔 주한미군이요 진짜 빽이 있고 정말 그런 사람들만 온대요 왜냐면 마음대로 즐길 수 있고 그 다음에 미군 그 군복만 입고 다니면 누가 건드리질 못하니까 누구도 못 건드리잖아요 그렇잖아 소파 협정 때문에 경찰이든 검사든 누구든 함부로 못 건드려요 미군은 한국이 최고의 휴양지라는 거야 그 다음에 미국이라면 막 아 좋아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달려드는 사람들도 있고 환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흑인 한국에서는 백인들 그러니까 조금만 이쁘장하게 생기고 약간 훈훈하게 생겼으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몰카 사건들이 많이 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런 백인 강사들이 와가지고 그렇잖아요 쉽게 사귀는 거야 그래서 몰카 찍어가지고 막 이렇게 유포시키고 막 그래가지고 논란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막 미국에서 수배자 범죄 경력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막 강사하다가 나중에 확인돼가지고 논란이 되기도 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전쟁 나서 미군 죽으면 미국이 참전 편하게 하려고 하는 거임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일본 위안부를 욕하면서 박정희 때 미군 위안부 만들어줬잖아요 아 그런데 그러잖아요 미군이 독재자가 좋았던 이유는 시키는 대로 한다니까요 뭐예? 누가 지금 나한테 반항하는 거야 땡클로 밀어버려 잡아드리라고 저 미국 대상에서 연락 왔습니다 여보세요 아이고 대사님 감기 조심하세요 예 예 아 그런 가게가 필요하시라구요 알겠습니다 내일 당장 만들겠습니다 뭐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한테는 백두산 호랭이 미군이나 미국한테는 귀여운 노르웨이 저기 뭐야 고양이 샴고양이 국민한테는 호랑이 미국한테는 귀여운 고양이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노르웨이 숲 대단하던데 저도 노르웨이 숲 한 마리 있지만 노르웨이 숲 고양이가 상당히 있더라구요 사냥을 잘 하더라구요 노르웨이 숲에서 실제로 막 여우를 사냥하고 막 포스가 장난이 아니더라구요 노르웨이 숲이 상당히 사납고 상향을 그 개 그 그 뭐죠 개 늑대류보다 더 잘하고 장난이 아니더라구요 털도 막 털도 많고 역시 그래서 그 삼복이 수컷 그 터키시아나 앙골란데 수컷인데 그 암컷이 노르웨이 숲이에요 안 지더라구 얘가 등치가 원래 더 컸었는데 안 지더라구 장난이 아니네 그러니까 이 암컷은 약간 털이 짧거든요 수컷이 이제 사자처럼 이렇게 갈기가 있고 저번에 보여준 그 타이거가 타이거가 그 노르웨이 숲 수컷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에서 박정희 암살 시키려고 했다는 것도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박정희가 핵개발 하려고 했어요 핵무기 그것 때문에 핵개발 하려고 했다는게 그러니까 그 김 이 북한의 핵개발은 김일성 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이 이제 소련이 힘에 소련의 힘을 받다가 소련의 힘이 약해지고 중국 쪽에 이게 좀 차이가 있는게 지금 북한은 중국을 끼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은 미국을 끼고 있고 근데 좀 성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 북한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이용해 먹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호구 안 돼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자기 주때가 있습니다 칭찬해주는게 아니라 그러니까 핵개발이라던가 뭔가 이런 것들은 해요 중국이 반대해도 그런데도 외교적인 관계 그러니까 지금 이 한반도에 동북아에서 균형을 하고 있거든요 남북관계를 가지고 외교나 군사적인 균형을 균형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중국에게 부여해줄 수가 있는거죠 이 한반도나 동북아 정세에서 근데 만약에 북한하고 중국하고 사이가 안 좋아 버린다면 중국은 끈떨어진 그러니까 없어 참견할게 참견할게 없어요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중국도 뭐 이렇게 북한 제재나 이런걸 똑같이 반대하지만 입장이 달라요 러시아는 이제 뭐 그 막 무슨 소련 때부터 내려오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역시 뭐 동북아에서 그 정세는 자기들이 영향력이나 여러가지 관계도 있지만 러시아도 고립되고 있잖아 사실상 하나라도 우방이 지금 아쉬울 때라고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그래서 러시아가 북한하고 지내는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중국같은 경계는 만약에 이 북한하고 중국이 끈이 떨어지면 육자회담이나 이런데서의 그 동북아에서에서의 자기들이 이렇게 좀 선점을 하려는게 그 뒤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좀 열받아도 그렇게 하는거죠 교역이나 이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북한의 그 노동력이 상당히 잘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중국으로 와가지고 기숙사 생활하면서 일을 해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개성공단에 투입된 북한의 노동자들은 상당히 기술을 가지고 있는 노동자들이에요 그냥 막노동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개성공단에서 거기에 들어가서 일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저렴한 노동 인건비도 있지만 기술력이 상당히 기본적으로 지시에 따라서 딱딱딱딱딱딱 하는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성공단이 계속 매출이 늘어나고 있었어요 매출이 늘어나고 있었는데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에서 파토를 파토를 두 번이나 내가지고 아니 북한이 발사체 발사하면 우리도 발사하면 되잖아요 그렇잖아 나루호같이 그냥 불꽃놀이 하지 말고 우리도 좀 발사 좀 하라고 좀 어 우리나라도 좀 개발을 해가지고 좀 발사체 핵미사일이나 수소탄 못하겠지만 미국 때문에 아 우리나라 좀 쏴 그냥 개성공단 폐쇄하고 막 이렇게 마이너스 하지 말고 아 개성공단 폐쇄하면 폐쇄하면 우리만 손해라니까 어 우리나라만 손해예요 아까 미국이 감시하든 말든 명분이 있잖아 아니 저기 저 김정은 그 새파랗게 어린인간도 어린은 놈도 쏘는데 우리는 왜 못 쏘게 하십니까 너도 수월 예 그러면 저기 저 김정은이 한방 쏠 때마다 저희도 한방씩만 쏘겠습니다 그래서 뭐 뭐 발사체 아니면 뭐 저기 뭐야 어 세계에서 제일 큰 폭죽이라도 쏘라던가 어 북한 쪽으로 쏘는 거예요 폭죽을 어 폭탄 아니잖아 폭죽을 그래서 막 터뜨리는 거예요 폭죽을 야 축하한다 어 그 대신 너희는 이제 새우 젖됐다 미국 오바마가 열받았다 어 축사 좀 하고 예 오늘 저 발사체 성공을 축하드립니다 예 오바마한테 찍힌 것도 축하드리고 이제 죽빵 아구빵을 맞게 생겼습니다 경제 제재가 더 강해질 것 같은데 저희는 불구경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요즘 약올리던가 뭔 개성공단 중단시킨다고 해가지고는 괜히 누가 시켰겠어요 실무진에선 절대 안 나와 위에서 시켰으니까 한거지 아니 저번에 세월호 사건 때 보세요 어 아니 해경을 해체시킨다고 아니 상식적으로 아니 해경 그 저기 뭐야 그 지역에서 대처 못했다고 해경을 해체해버린다고 아니 아니 중국 어선 와가지고 막 행패부리고 막 사람 죽이고 난리 났는데 해경을 해체시킨다고 그러질 않나 어? 미치겄어요 진짜로 개성공단을 왜 난감한거야 왜 우리가 아니 북한에서 발사체 발사한거 한두번도 아닌데 아니 갑자기 개성공단을 폐쇄시킨다네 이거 뭐여 이거 뭐 북한의 그 핵개발 비용을 뭐 차단하기 위한 거라던데 2%밖에 안돼요 북한의 교역에 미미하다고 중국하고 교역량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그거 끊어봐야 우리나라 2% 차이가 없다고 거의 미미하다고 교역량에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만 졸라게 피해받고 우리 세금으로 낸 돈만 졸라게 피해받는데 그 짓을 왜 하냐고 마이너스인데 이명박대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폭역사건 있어서도 어? 그 저기 뭐야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계속 끈을 안 놨던 유지했던게 개성공단인데 아니 발사체 하나 쐈다고 아휴 일곱시간 미스테리 몰라요 아이 일곱시간 동안 저기 뭐야 잠 주무셨겠죠 피곤하신데 아무도 깨울 수 없는 청와대에 잠든 그 숲속의 공주님 제가 잠들 잠 좀 자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재밌게 봤던 동화책이 숲속에 잠자는 공주였습니다 그 저기 왕자님이 오셔서 뽀뽀해줘야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무튼 예 저도 이 일곱시간 동안 숙면을 좀 왜 한주를 개성공단 막자마자 미국에서 뭐했냐 뭔소리야 자 청와남 갑자기 청와남까지 나오네 후원은 못 받고 또 이제 무슨 심야 무슨 끝장토론도 아니고 목만 아파 죽겠구만요 일주일 만에 와서 복귀했더니 아주 이상한 얘기만 했었고 자 팝콘티비 다운파 시청하신 분들 추천 지글찾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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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정치 얘기는 거기까지 하구요 아이고 정신이 혼미하네 제가 제가 정신이 혼미해서 대륙 주식 반토막 났던데 좀 사실은 너무 고평가됐던 거죠 사실 그 대륙 정도면 한 3-4천 원만 3-4천 원 정도가 적당한 거지 사실은 너무 좀 고평가가 된 거고 없잖아요 솔직히 아니 뭐가 있어 무슨 뭐 다른 것도 없고 무슨 수출할 수 있는 것도 저기 아프리카TV에서 뭐 대만 일본 미국 진출 다 망했잖아요 미국 같은데 이런 데는 앉아가지고 밥 먹으면서 쏴달라고 그러면은 건을 들어 왓드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개인 방송도 성인 방송 같은 수위가 아주 극단적이기 때문에 워낙 볼거리가 많잖아요 그리고 넷플렉스인가 거기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굳이 개인 방송을 많이 안 본다고 하더라고요 보더라도 막 이렇게 성인 방송도 워낙 퀄리티가 높기 때문에 합법적이고 굳이 뭐 저는 4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4주 저는 4주 제가 그 대륙의 4주입니다 4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3천 원 4천 원으로 떨어져도 뭐 큰 피해는 없습니다 주주총회 한번 가려고 했더니 서수길 대표는 내가 두려워서 주주총회를 안 하더라고요 내가 두려워 내가 두려워서 그런가 원래는 힘들어도 한 주 한 주 막 사들였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샀는데 운영비가 없어가지고 몇 년 전에 다 정리하고 손해는 안 봤어요 한 수익률이 그래도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수익이 나쁘지 않았고 그래서 운영비로 좀 썼고 4주만 남겨놨어요 상징적으로 중국 민주화 바람 좀 불어라 글쎄요 미국에서 중국에서 민주화 바람 불면 민중들이 그냥 봉기를 할걸 중국의 불안 부분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부패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부정부패 나오면 몇 억 몇십억 많으면 몇천억 정도 되잖아요 근데 중국은 조단이에요 수백조 수십조 부정부패가 정치인들이 그래서 지금 중국에 가장 큰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부패 두 번째가 빈부격차 빈부격차가 극단적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다수의 극빈자층에서 폭동을 일으키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솔직히 한 천만 명만 모여두고 어떻게 해지나 보랍니다 천만 한 인구가 많으니까 한 몇 천만 명만 폭동을 일으켜도 뭐 총 같은 거 없이 그냥 농기구만 들어도 그 못 막아요 공안들이 어떻게 막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소수민족 지금 소수민족들의 그 테러나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언론을 통제해가지고 안 나오고 있는데 그런 서방 서양에서 그런 테러를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 엄청나게 골치 아프죠 뭐 자폭 테러라든가 아니면 대규모 테러가 빈번하게 일어난다면 혼란이 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중국은 군인이 많긴 많아요 근데 군인이 되기도 쉽지도 않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켜야 될 곳이 넓잖아요 너무 그리고 주변 그 그 저기 그 그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데가 러시아 인도 무슨 베트남 그 다음 그 막 그 막 넓게 있다 보니까 어 좀 그 빼기가 쉽지가 않다고 하더라고 제가 전문가분한테 들었는데 군대를 많이 빼기가 힘들어요 내가 그래서 만약에 남북한이 그 미국과 북한이 전쟁을 하게 된다면 중국은 참전하기 힘들 것이다 왜냐 자기 영토를 지키기도 힘드니까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그 미리 손을 써가지고 베트남이나 인도나 뭐 파키스탄이나 이런 동남아 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쟁이 나기 전에 그쪽에서 군대를 중국 국경으로 가까이만 주둔을 해놔도 중국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중국은 움직일 수 그리고 자기 경제가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게 배고픈 돼지는 화를 내지만 배부른 돼지는 화를 잘 안 낸다고 하냐면 만족하니까 지금 중국은 경제가 배부른 돼지거든요 근데 누가 그걸 깽판을 붙이겠어요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러시아도 지금 경제 제재 받아가지고 지금 휘청휘청 대고 있는데 지금 기름값이 똥값 돼가지고 지금 푸틴이 똥 푸고 있는데 똥 푸고 있는데 이제 이란까지 경제 제재 해제 되면서 양질의 석유를 수출을 수출을 할텐데 더 똥값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북한은 배고픈 북한은 배고픈 대리니까 막 핵 개발하고 수소폭탄 만들고 막 꽥꽥 거리잖아요 자 팝콘티비 다음파 시청하신 분들 추천 즐거찾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푸틴은 실익보다 자존심을 지킨거죠 안 밀리려고 그러니까 지금 푸틴이 내세우고 있는게 그 소련의 영광을 찾자라는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과거의 영광을 찾자라니까 분명히 러시아는 자원이나 이런걸 수출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 국가가 될 상황인데 우크라이나 의 크림반도를 욕심내면서 영토에 대한 욕심 그러니까 소련의 그 영토 욕심이잖아요 무한 그래서 그 욕심 때문에 결국은 실익 경제적인 발전이나 이런 실익이 붕괴됐죠 러시아가 그러면서 브라질까지 지금 신흥으로 떠오르는게 인도 브라질 러시아였는데 지금 휘청되는거죠 인도같은 경우에는 워낙 헬인도라서 거기는 막 성폭행이나 인권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심각하고 북한 선제공격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도발 정도 하겠죠 일단 북한은 장기전 하면 못 이긴다는걸 알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옛날에 공산주의 시절이 아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반반 해볼만한데 요새는 반반이 안되잖아요 그리고 중국도 경제에 발목이 잡혀있기 때문에 쉽게 참전할 수가 없고 러시아도 지금 자기 코가 석자인데 자기 국민들 지금 배고픈데 지금 남 먹여살리겠어요 자 그렇습니다 유신님 현대 한의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한의학이 상당히 그게 한의사의 자질에 따라서 능력치에 따라 다르더라고 생각하니까 허준 정도가 되면 그냥 맥을 하고 막 이렇게 만져보고 허준도 수술을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죠 외과 수술을 했어요 허준도 서양의 그거를 받아들여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양반들은 신체를 훼손하면 안된다라는 개수작대로 몰래 몰래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 한의학도 허준 선생님 그러니까 한의학에서 가장 집대성한 사람이 우리나라에서는 동의보감의 허준 선생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외과나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돼요 수술도 배워야 되고 그래서 이제는 이제는 한의학이나 양학이 서로 크로스오버 해가지고 그 역할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의학도 이번에 무슨 엑스레이 찍고 뭐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했잖아요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자기 밥그릇 싸움이지 결국은 그러면 이제 한의학에서는 양학을 하는 의사를 아니면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하겠다 문제가 전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한의학과에서도 배우면 되잖아 그리고 원래 찍는 거나 이런 거는 기술자들이 찍는 거 아니에요 담당하는 사람들이 그런 그런 사람들이 담당하고 똑같이 진단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외과술도 하고 한의학과 있었으니까 실제로 중국의 중국 같은 경우에서도 그게 있어요 외과술이 수술도 하고 꼬매기도 하고 이런 거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예전에도 했는데 오히려 현대에 되면서 자꾸 그냥 보양만 지어주고 약방 같은 느낌 뭔가 구라다 이런 거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좀 더 그게 보완이 돼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한의학이 왜 없어져요 안 없어지는 거죠 그 진맥이라든가 침술이라든가 이런 거 다 있어요 뜸 뜬다든가 이런 것들은 언제 끝나든 말든 북한만 끝나면 됨 그 서로 피해 없이 끝나면 제일 좋은 건데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오랜만에 일주일 만에 방송하니까 골이 막 흔들리네요 골이 흔들려 아이고 골이 흔들리고 아 이벤트 기간에 공약을 했는데 참 뻘찜하네요 이벤트 기간 동안에 반을 고향에서 보내고 방송을 잠깐 킬려고 해도 조카들이 막 날아다니고 또 부모님도 있고 수녀님도 가족들도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정신이 야매떼구다 사이오더라고요 3월에 가서는 좀 방을 치우려고요 방이 하나 있는데 원래 제가 이제 방송하던 방인데 거기를 좀 치우고 보완을 해서 지금 방을 좀 치우고 버릴 거 좀 버리고 해서 아이고 힘들어 자 팝콘TV 다음판 시청하신 분들 추천 즐겨찾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슬슬 이제 조금 있다가 방송을 마감을 해야 되겠죠 오랜만에 왔으니까 길게 해라 그것도 뭐 기분업이 돼야 오래 하는 것이고 오늘만 방송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요 탄력을 좀 봐야 되겠구만 구정이 아니라 설날입니다 어째 3월달에는 3월 25일날 쯤에 가야 되겠다 3월 25 26 27 4월 25 맘이 심쿵해 음역 3월 7일 4월달이 생일이구나 음역 생일 4월 13일 완전히 평일이네 이거 참 항상 집에 가는데 완전 평일이네 항상 좀 걸려있었는데 4월 13일 음력 3월 7일 4월달 3월에는 말에 가고 4월달은 소리가 안 나오네요 나갔다가 들어오세요 재무제표 보니까 대륙의 1년 새에 부채가 20억 줄었고 자본이 70억 늘었네요 실물과 원자재가 없는데 참 대단하다 별풍의 힘이 그럼 뭐예요 이제 컨텐츠가 부재인데 컨텐츠의 부재 사람들이 먹방에도 질렸고 여성 게스트에게도 질렸고 그쵸? 질렸어요 3월 25일부터 3월 27일까지 25일에서 27일까지 바닥이 났습니다 오늘만 방송하듯 방송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오늘만 방송하듯 방송해야 된다 그게 뭔 소리야 얼마 전에 우연찾게 알게 된 사람입니다 유튜브로 지난 영상을 보니 맞는 말씀도 많이 하시고 매력있는 분 같아서 올해부터는 좋은 일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고 싶네요 우리나라 대학들이 너무 전문화되어서 모든 분야들이 서로 호환이 안 되는 게 문제 같아요 그것보다도 대학이 취업 위주죠 대학이 취업 위주라서 철학과나 진짜 기초학과나 이런 것들은 다 없애버리고 그런 데를 다 없애버리고 후원이 없잖아요 후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뭐 방송 줄이고 이래야죠 뭐 방송 줄이고 이래야죠 뭐 어찌갔어요 먹고 살려면 엄마 어찌갔어요 군대 얘기하던데 컨텐츠가 다 떨어져는데 저처럼 이렇게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없어요 제자랑이 아니라 진짜로 18년째 방송하다 보니까 인터넷 방송이나 다양한 장르에 대해서 조금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래도 뭐 하루 있었던 얘기나 이런 것들 하다보면 4시간은 가는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일주일간 코너 테스트하는 거는 날짜가 언제부터 할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누구 닮았다는 얘기는 자제 부탁드리겠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기 자랑이 아니라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요즘은 뭐 자기 어필의 시대 어필의 시대이기 때문에 어필 정리를 좀 정리를 합시다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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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돈 정리리 정정정정정정 정리리 정정정정정정 정리해 주세요 암니발이 속 빠지도록 입만 털고 실제 고용해서 별거 없으면 짤리는 시대 그게 아니라 그 말씀드렸다시피 이 대륙을 지탱해 줬던 거는 세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토토 아프지마 토토 이웃집 토토루토 토토 세력 이 토토 세력이 얼마나 대륙에 지대한 영향을 줬냐면 막대한 자금을 끌어들였고요 그거를 유료 아이템으로 전환했고 그 다음에 시청자 수 조작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켰으며 그래서 시청자 수를 많이 그 업업 해줬죠 그 다음에 많이 쏘고 다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막장 개막장 불법 팔법 편법 온갖 지랄을 해도 운영자가 안 보인다 방심이가 몰라 몰라요 그래서 이 막장 개막장 방송을 그냥 개풀어 키우듯이 키워두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관심 정부나 사법부나 모든 곳에서 무관심했다 이곳에 대해서 근데 이제 마리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점점 나오면서 점점 이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심이에서도 이제 이용정지 적극적이기는 아닌데 이용정지 처분을 하면서 근데 지금 이용정지 그 처분을 내렸는데 아직 정지 안 시키잖아요 놀라운 거는 6명을 이용정지 명령을 내렸는데 단 한 명도 지금 정지가 안 돼 있습니다 다 계속 활동을 하고 있어요 현실이기 때문에 대륙 성장하려면 이제 컨텐츠와 기술력이 하나가 됐고 지금 대륙 기술력 제일 그지 같잖아요 정말로 맨날 에러나고 진짜 맨날 에러나고 막 무슨 팬가입은 100개부터고요 VIP는 1000개부터입니다 그 제가 설날 가기 전에 그 회장 자리를 탐내겠다 뭐 열혈팬 자리를 탐내겠다는 그런 신진 세력들이 있었는데 다 어디 가셨나 모르겠어 날 버리고 가셨나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가서 범죄 BJ와 뽀뽀한다 연장방송만 하셨죠 아이고야 헤렛 칠담산 산신령님 항상 감사합니다 팝콘 100개 감사합니다 소중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7시간 반을 냈어요 방송을 칠담산 칠담산 산신령님 칠담산 이라고 실제 있나요 칠담산 칠담산 산신령 타비제이 얘기는 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우 유신드 셔미더머니 지원한다 범죄 BJ를 알리로 가지 범죄 BJ는 돈 많이 벌어 범죄 지지 세력이 많기 때문에 고발하는 BJ는 오뚜기 밥 이러다가는 고양이 사료도 나눠 먹을 판 셔미더머니 가서 범죄 BJ의 모두 실체를 공개하리 18살 여성을 돈 주고 고용했어 2대1 수리섬 검찰 경찰 방심이 프라이펌 그냥 놔두고 있어 백이 큰 백이 있나 본데 그 백에 구멍을 내겠어 자 하여튼 정준화랑 붙으시나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범죄 BJ 다른 거 거짓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난 범죄 BJ들이 돈 많이 버는 건 부럽지 않습니다 자기 복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요 범죄 그 다음에 막장 이런 사람들이 돈 버는 시대라고 그걸 고발하고 문제 삼고 제대로 컨텐츠 하는 사람들은 백오르는 사회고 그게 어쩌겠어요 그런 게 현실인데 받아들여야지 자 팝콘TV 다음파 시청하신 분들 추천 즐겨찾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약간 좀 뻥콘도 있을 거고요 엔터 비슷하게 옆에서 이렇게 낚이는 경우가 있어요 대륙에도 있는데 옆에서 막 쏴주는 사람들 캐릭터가 있어요 그러면 엮여가지고 같이 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바람잡이들 그 엔터처럼 서로 그 뒤에서 봐주는 세력이 있다고 보시면 그러니까 이 정도 범죄를 저질렀는데 아직까지 버티고 있다면 끝까지 버티다가 벌만큼 벌고 아웃되겠다는 얘기예요 절대로 그냥 아무 제재 안 받고 버티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제가 방심이 관계자분하고 30분 넘게 통화를 했는데 담당 부서에 일단 다시 한번 전달을 했고 이번에는 이용해지 가 나올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정지가 아니라 이용해지 그 처분 결정을 내리고 그래도 안 돼 그걸 또 이행을 안 하면 플랫폼에 대해서 청소년 유해 매체로 때릴 수도 있죠 어차피 근데 청소년들이 방송도 못하고 가입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 더한 행정 제재나 이런 것들 불이익을 줄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랩 잘하는데 진짜 고려해보세요 그렇군요 맨날 그냥 고려만 아래 자꾸 내가 무슨 고려장도 아니고 식사하셨어요 글쎄요 아 아까 낮에 먹었어요 배고프 아이구야 관세돌이님 팝콘 두개 감사하고요 아이구야 헤렛 칠담산산산신령님 팝콘 백개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감사합니다 항상 소중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받은 팝콘은 다 몰수하는 건 힘들겠죠 글쎄 모르겠네요 아유 눈이 침침해서 자 아무튼 뭐 오늘 아까 앞전에 전해드린 그 소식 첫번째는 어 그 BJ 성상납 사건과 그 다음에 그 미성년자 쓰리썸 사건 관련된 주소와 검사님을 공개하겠다 오늘 클린유시 점 ORG하고 그 다음에 뉴커 토크박스 클린유시 캠페인의 그 주소를 공개할 테니까 자료가 있는 분들은 그쪽에 공유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신한테 보내기 싫다라고 생각하시면 반드시 강력하게 처벌받을 수 있도록 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목포 쪽에서 이 이 아청법이나 이런 것들로 안하고 그냥 가벼운 걸로 기소를 했다면 제가 추가로 고소를 고발을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그 검찰의 책임에 대해서 직무 위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정치권에 이의제기를 해가지고 바로 잡아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언론이나 정치권에 끝까지 제가 형편에 맞게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했고 두 번째는 다음 팟 두 달 동안 사다TV 아이디로 했던 그 돈을 예 아직도 못 받고 있다는 그래서 세금 계산서 발행해달라고 해서 집에 가서까지 원격으로 해서 발행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상한 얘기를 뭐 확인을 해봐야 된다 될지 안 될지 이런 얘기나 하고 있어가지고 욕이 나오더라고 근데 내가 욕해서 뭐 하겠어요 그 상담원분한테 나중에 팀장님 정 안되면 팀장님만 다시 통화를 해야 됐고 약올리는 것도 아니고 될 것처럼 될 것처럼 계속 똥개 훈련만 시키고 있어서 열받더라고요 자 그랬더니 그랬는데 캠을 방송용 화상캠을 구입을 했습니다 일단 새 모델이 나오면서 전 모델이 가격이 갑자기 떨어지는 바람에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 모델로 구입을 했어요 한 십몇만원 정도 그래서 다음 TV팟 그게 도착을 하면 일단 배속이 됐는데 오늘 도착할지 내일 도착할지 모르겠는데 배송이 되면 한번 테스트를 할 겁니다 화질이 많이 좋아질 것으로 다음 TV팟입니다 다음 TV팟에서 후원 받은 거는 그거는 그때 그거는 못 받았지만 일단은 화질 개선을 위해서 투입을 하는데 화질이 얼마나 좋아질지는 모르겠네요 많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좋아지면 순차적으로 한 12만원인가 뭐 정도 하더라고 12,3만원 하더라고 그래서 돈 생길 때마다 순차적으로 유시님 5회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복을 받으려면 지금 막 터져줘야 되는데 아우 바로 터져줄 아이구야 히릿 7담사 470님 팝콘 100개 감사합니다 소중하게 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분은 내꺼님 팝콘은 쏘는거지 옆에서 자꾸 이렇게 유도하시면 업어치기 한판으로 이렇게 업어치기 할 수 있으니까 자꾸 이렇게 유도 비슷한 행동을 하시면 안됩니다 자제를 부탁드리겠구요 사자TV에 취직하려면 어떻게 되나요 사자TV가 잘 되어야 되겠죠 아 그리고 코소사람만 읽어주는게 아니라 내가 읽고 싶은 사람 글을 읽어주는 겁니다 유심방송을 계속 보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친하다고 그 사람 글만 읽어주고 그런건 없어요 채팅창이 세곳이다 보니까 채팅창이 세곳이다 보니까 제가 읽어 어? 내가 창을 닫아버렸네 읽어 줄법한 글만 소개해드리는거지 아무거나 소개해드리는거는 아니에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타비제이 특정비제이 얘기하지 마세요 아 요새 아 남자비제이가 자꾸 스토킹을 해가지고 나하고 합동방송하자 뭐 내가 좋다 참 아 아 미치겠어 이 온무파탈 판무파탈은 어? 여비제이뿐만 아니라 남자 비제이들까지 나를 그렇게 원 어? 그렇게 그냥 꼬리를 치고 다녀야죠 그냥 자 특정비제이 얘기하시면 강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프리카TV 안한지 몇 년 됐고요 자꾸 자꾸 볼 넘어왔대요 아니 유튜브도 그렇고 팝콘TV도 그렇고 다음 TV파도 초창기 때부터 방송을 한 사람인데 자꾸 넘어왔대 내가 도둑놈도 아니고 초창기 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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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담산 칠담산 산실령님 팝콘 100개 감사합니다 소중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을 그냥 4배로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칠담산이 아니라 철 같은데 그래요? 어 철담산인가요? 아무 말씀을 안해요 철담산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눈이 침침해가지고 지금 눈이 지금 그 일주일만에 방송을 모니터를 보다 보니까 음 아무튼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아 대륙이 너무 좀 안일하다 보니까 자체적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선점효과가 사실은 그게 뭐냐면 그 아프리카TV이나 다음 TV 팝콘TV에 마찬가지 뭐가 있냐면 그게 있어요 그 뭔가 히릇 만드는 철담산 산신령님 아이고야 팝콘 100개 감사합니다 소중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얘기하려다가 갑자기 히릿을 소중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냐면 민들레 같은 BJ가 없어요 그래도 일주일 만에 복귀를 하고 겨우 4시간만에 4시간만에 사랑의 아트가 2개가 붙네요 그 민들레 같은 게 뭐냐면 자기만 잘 먹고 사는 게 아니라요 새로운 컨텐츠에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대륙은 어때요 누가 뭐 잘 되면 다 거기다 빨대 꽂고 빨아먹죠 아무나 개나서나 해버리니까 식상해진다는 거죠 그쵸 자기 제살 깎아먹기 그러니까 예전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씨앗을 뿌려가지고 뭔가 도전을 하고 새롭게 시도를 해가지고 뭔가 새로운 그런 먹거리를 만들어주는 BJ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누가 뭐 하나 잘 되면 얼굴 평가다 그러면 다가 더 자극적으로 막 색들이 치면서 자극적으로 해가잖아요 더 막장으로 경계를 그런 게 가장 큰 문제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늘상 하는 게 볼 게 없다 심지어는 대륙에서 볼 게 없어서 유신인 방송 보러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제가 힘들어서 형편상 자유토크를 하고 있지만 과거에 유신이 아프리카TV에서 할 때는 뭐 무궁무진 했거든요 스포츠 중계부터 e스포츠 뭐 게임 개그 게임 방송부터 시작해서 뭐 전화 오크가요제 먹쇼 콘서트까지 열고 정말 좀 다채로운 도전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다 회귀라 돼 있어가지고 야외 방송을 해도 뭐해 여자 꼬시는 거잖아요 가서 저 맨날 가끔 저기 뭐야 팬모임 해가지고 밖에 나가면 맨날 하는 말이 그거예요 여자 꼬셔라 여자 인터뷰해라 그러니까 너무 회귀라 됐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여성들 노출 다리 찢고 그런 부분들에 그다음에 뭐 그런 집중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한계에 다다른 거죠 그리고 이제 많은 비제이들이 별풍선에 목을 메다 보니까 돈 벌어야 된다고 올해는 모두 각오 단단히 해야 할 것 같은 대기업 취업하자마자 구조조정으로 잘리는 건 아닌지 서럽다 유신 왁구 지린다 제 얼굴이 무공해거든요 이 얼굴이 지금 화성에서 최고의 마스크로 지금 저 내방송은 화성인이나 이런 외계인들이 많이 보거든요 지금 저 화성에서는 국영방송에서 지금 매일 밤 생중계를 하고 있고 설날 때문에 일주일 동안 방송 못하니까 화성의 지도자가 통곡을 하면서 이거 뭐 문제가 있다 이런 그런 얘기가 있어요 화성에서는 김수현이 아니라 화성에서는 뭐 거의 대단한 급이죠 제재에 대해서 사유 묻지 마세요 그저 V.6호인에 가심 10가지 규제 사유가 있으니까 제재 사유 그거 확인해 보시고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뭐 화성이나 외계에서는 장난 아니니까 화성인들은 얼굴에 칼을 대면 다 안 돼요 그래서 아 나 수술했냐 환자 환자 그래서 여기다가 막 한 사람들은 인조인간 이라고 인조인간 많잖아요 만들어진 인간 인조인간 저같이 자연산은 정말 최고의 가치를 뭐 전복이나 막 이런 것들도 자연산이 최고의 가격이잖아요 그래서 저의 유신의 얼굴은 자연산이다 자 쓸데기 없는 얘기하시면 바로 강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음란한 얘기도 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어 요새 자유 토크만 하느냐 말씀하시는데 어 힘들어서 이제 뉴스 커뮤니티 운영하랴 또 가족도 챙기랴 클린시 캠페인도 해야 되고 매일 밤 이렇게 방송하다 보면 뭔가 이렇게 뭐 이렇게 집중해서 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변명이라고 뭐 이렇게 뭐 생각해도 상관이 없이 이렇게 방송시간만 되면 거의 그 초주금이 돼가지고 예 눈에서 느껴집니다마는 눈이 침침해지고 몸몸이 피곤하고 나른하고 힘들고 그런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늘 그렇습니다 방송으로 모든 게 해결이 되면 뭐 외부일도 할 필요도 없고 뭐 방송으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아프리카 TV 때는 방송만 했거든요 유신쇼만 했는데 지금은 뉴스 커뮤니티 유신쇼 클린시 캠페인 그리고 이전보다 가족들을 좀 더 챙기려고 하다 보니까 한계가 분명히 오더라고요 방제로 어구로를 끌어요 어구로를 왜 끌어요 어구로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봅시다 물고기에게 우리가 낚시밥을 하고 던지잖아요 물고기가 물죠 근데 무는 이유가 있어요 먹이가 있기 때문이죠 실체가 어 그잖아요 아이고야 헬잇 헬잇 철담산 산신령님 팝콘 100개 감사합니다 아까 마지막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기습작저도 소중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밑밥 없이 어구로를 끈 적은 한 번도 없다 저는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어구로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실체가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인공 그 미끼를 걸어놓고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저는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어구로나 낚시가 아니죠 자기가 못 들을 뿐이지 자기가 못 들을 뿐이지 실체가 궁금하면 네가 검색을 해봐요 뉴커에 가서 찾아보든가 아니 뉴커에 가서 찾아보든가 하면 되지 왜 본인은 나한테 와가지고 상전 노릇을 하냐고 자 안녕히 가시고요 자 불필요한 얘기 하신 분들은 바로 아웃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면 본인이 찾아보세요 뉴커에 가면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거든요 찾아보시고 범인을 찾는 거는 본인이 찾아야지 왜 자꾸 찾아달라고 하세요 아까 방금 전 얘기했더니 방송에서 먹고 살 정도로 돈을 벌면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지 안다니까 방송에서 내가 막 운영비도 쓰고 내가 먹고 사는데 될 정도로의 돈을 벌면 제가 이렇게 얼굴이 피로함에 쩌들어 있을 필요가 없다고요 내가 먹고 살 거 벌어야 되고 또 뉴스 커뮤니티 운영도 해야 되고 방송도 하루에 4시간씩 해야 되고 클린유시 캠페인 고발 민원 자료 제출도 해야 되고 6월 8월에 설날 특집 미래일기 글쎄요 별로 저는 설날 특집 프로그램 중에 재밌었던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설날 프로그램 파일럿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반응이 좋으면 정규방송 마리텔도 그랬잖아요 정규방송으로 편성이 되는데 재밌는 게 없더라고요 몰카도 난 뭐가 재밌는지 모르고 지들끼리 웃고 있고 난 우리나라의 오락 프로그램의 문제점은 뭐냐면 지들만 웃고 있어요 자기들만 시청자들이 같이 웃어야 되는데 자기들만 울고 있으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호칭 유신님으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신쇼도 혼자만 웃음 저는 뭐 개그방송이 아니니까 내방송이 오락 프로그램인가요? 토크방송이지 내방송이 오락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후원을 해주세요 유신이 살만하면 지가 알아서 하겠지 자 미국 SNL을 본받아 우리나라도 원래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박근혜 정부 바뀌고 나서 완전히 철퇴를 맞아가지고 이명박 정부 때부터 철퇴를 맞았나? 그래서 뭐 여의도 텔레톱이나 막 그런걸로 막 여실하게 비판하고 했었는데 다 없어졌잖아요 그 SNL은 명명 유지했지만은 어? 그 저기 누구야? 백지연의 무슨 뭐 피플 인사이든가? 뭐 그런것들도 없어졌고 그 다음에 무슨 토론 프로그램도 사라졌고 설 가기 전에 새로운 코너 보여주신다고 하셨는데 하 좀 얘기를 들으려면 끝까지 들어놓으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일주일동안 테스트하려고 하고 있다 코너를 짜서 언젠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왜 뭐 이렇게 계획하고 있다는 얘기만 듣고 있는건지 날짜에 대해서는 설날 끝나고 바로 한다고 내가 언제 그랬어요 타이밍 찾아가지고 무리가 안될 수 있도록 한다고 그러는데 코칭도 봐봐 이번 청소년에 새누리당이 200석 넘을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그건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 알고 있으면 여기 앉아 있겠어 정당에 가있지 근데 분명한거는 새누리당이 분열이 안되면 이길 확률이 높아요 근데 각 정당마다 그게 있어요 새누리당은 비박과 친박의 갈등 거기다가 진박까지 등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새누리당은 조용하고 왔지만 절대 조용하질 않아요 비박 친박 거기에 또 진박 진박은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인정한 낙하산으로 날린 그러니까 이게 참 아니 친박 중에서도 진박이 있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자기가 충성을 다한다고 해서 진박이 되는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내린 사람들 이 사람은 진박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 세 그룹의 갈등이 아주 치명적이어서 알겠습니다 철담산신령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비박 친박 진박 간의 갈등이 점입가격이기 때문에 그게 볼만한 싸움이고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계획대로만 제대로 된 신선한 인물들을 공천을 해내면 나는 생각보다 많은 승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정의당까지 손을 잡으면 연합을 해서 일단 국민의당은 폭망 예상합니다 저는 폭망 왜냐 아니 뭐 친노나 문재인이 부세력이라고 해가지고 뭐 어쩌저쩌고 막 그랬다 나와 보니까 진짜 그 세정치민주연합에서 정말 구세력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다 나온 거야 뭐 무슨 뭐 김한길부터 시작해서 박주선 그 인물들을 보고 박지원도 마찬가지지만 아직 합류 안 했지만 그 인물들을 보고 누가 정치개혁을 어? 어? 세정치를 하겠다고 믿겠어요 그 인물을 가지고 아무리 안철수 의원이 다급하다고 해도 아무리 급해도 썩은 물 먹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누가 봐도 더불어민주당의 개력 공천 안에 의해서 공천을 못 받을 인물들만 나온 거잖아 그렇게 이제 완전히 그 점 찍히면 내가 보기에는 될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 뭐지? 글쎄요 특정 BJ 얘기하지 마세요 특정 BJ 얘기하시면 강퇴당합니다 저희 방에서는 쓰잘데기 없는 얘기 영상 보고 싶다 그런 얘기도 자제 부탁드리고요 수중공원 없어졌는데 택배는 어디로 받으시나요? 코넘서나 아 뉴커에 주소 깐지가 몇 년이다 언론사 오픈하면서 주소 깐지가 얼마인데 무슨 수중공원 주소를 그때 예전에 제가 서명서 받으면서 수중공원에서 받은 적이 있는데 저기 뭐야 주소 공개한지 이미 몇 년 됐습니다 코넘선 뉴커 홈페이지에 가시면 주소랑 연락처랑 다 적혀 회사 정보 그 내용이 다 적혀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고요 짜증내는 게 아니라 아니 애청자라면서도 방송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얘기를 해줘야죠 그리고 그 크샤야 항의하는 사람들은 풀어주지마 그냥 방송 끝났대 시끄럽잖아 자꾸 풀어줘도 그냥 난리를 치니까 아주 지긋지긋해 죽겠어요 지긋지긋해 죽겠어요 노래했던 코트가 진짜 코트인가 아닌 것 같은데 그 가끔씩 전화할 때가 있어요 코트가 정지 먹는 정지 먹는 기간에 자 팝콘티비 다음판 시청하시는 분들은 추천 즐길찾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하신지 10년 되셨나요 18년 차입니다 10년 되기는요 올해 7월 19일이면 18주년 입니다 올해 올해 7월 19일이면 18년간 꽉 채우는 거죠 7월 19일이 18주년이고 7월 19일 지나면 이제 19년 차 19년 차를 이제 접어들어서 제주도 여행 가실래요 또 뭔 소리야 내가 왜 당신하고 갑니까 아니 자부심 아니에요 그냥 18년 해왔다고 자부심이 있을 게 뭐가 있어요 그냥 18년 째 했다는 거지 모시고 싶어 하는데 안 오시 겠죠 이러던데 말 같지도 한 소리 하지 마시고요 말 말 같은 소리를 하지 마시고 아이고 죽겄다 아이고 어리야 아이고 힘들어 20일 정모 정모 아니라니까요 번개예요 누가 올지를 내가 어떻게 합니까 누가 올지 어떻게 알아요 번개라니까 팬정모 아니고요 공지도 안 올라갈 거예요 이게 전부 2월 20일 부천 비어프렌드 20시 끝 다음에는 뉴커나 다른 곳에 공지도 안 할 거고요 아무 이게 끝입니다 2월 20일 부천 비어프렌드 20시 유신의 열혈팬들만 참여 가능 열혈팬들 참여해 주시고 자기가 난 유신쇼의 열혈이다 유신을 절대 팬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오시면 되겠고 회비는 없고 술 먹고 나서 N분의 1 되겠습니다 뭐 잡음이 나올 게 없어요 방송 안에 누가 왔는지 얘기 안에 그러니까 저날은 방송이 아예 없어요 방송이 아예 없고 그 다음에 밥 먹는 자리도 아니고 술 먹는 자리입니다 아주 친한 친구처럼 편안하게 술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시간이니까 심지어는 장소 섭외도 안 했어요 장소만 공개를 한 거지 한 두 세 번인가 갔었는데 장소만 공개한 거지 예약이나 뭐 그런 거 하나도 안 했어요 그냥 가는 겁니다 가서 술을 마시는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누가 온다 안 온다 모르니까 참고하시고요 번개하는데 몇십만 원 내놔 뭔 소리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M분의 1이라니까요 술값 나오면 참여자들 숫자에 맞게 M분의 1입니다 특정 비제 얘기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WL님 저는 딴 방에서 뭔 얘기하는지가 궁금하지가 않아요 만약에 저에게 신고나 제보를 하고 싶으면 동영상을 캡처해서 보내달라고요 욕설하는 장면이나 막말하는 장면이 있다 비아라거나 그러면 채팅창에다가 쳐봐야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그리고 번개에 누가 오는지도는 모릅니다 누가 온다 뭔다 모르겠고 당일날 뭐 아무도 안 와도 돼요 아무도 안 오면 저 혼자 심야영화 보러 No problem 저 혼자 그 사장님하고 친분이 있기 때문에 명함도 드렸거든요 그래서 술 한잔하고 예약해가지고 심야영화 보러 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나를 걱정하지 마세요 No problem No problem 저는 이 번개니까 오셔가지고 같이 술 마시고 자리 이동해서 또 추가로 마실 수도 있는 거고 자유롭게 그렇게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검사 회전은 조카들이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줬어요 자 2월 20일에 꼭 갑니다 알겠습니다 천편 일률적인 언론의 기운이 빠지네요 그러니까요 천편 뉴커를 좀 키워주세요 막장 불법만 키우지 마시고 뉴커를 키워주세요 붐붐붐 까레비깃 붐붐붐붐 까레비깃 뉴커를 키워서 제대로 언론사로 붐업을 시켜야 되겠죠 사조직 무명 안 모이면 심야영화라니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도 유신은 저 좌절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좌절하지 않고 제 역할을 일단 기본은 하면서 나는 막 무슨 최고로 잘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안 해요 불가능하니까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래서 나는 이 주어진 형편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고 그래서 뭐 못마땅할 수 옛날에 뭐 아프리카TV에서 방송만 올인해가지고 할 때처럼 안 한다고 좀 불만이 있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늘 얘기하다시피 저는 주어진 상황 이 형편에 맞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 무조건적인 최선은 힘든다 그런 거는 힘들다 하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주어진 형편에서는 나름 열심히 계속해서 투쟁을 하면서 유커 소체 언제 큽니다 수익이 나긴 하는 사업이 많나요? 수익은 나죠 당연히 네트워크 배너 클릭해 주신 분들이 그래도 있어가지고 강요는 못하지만 그래도 유커에 오실 때마다 네트워크 배너 클릭도 해주시고 그런 분들이 있어서 많이는 안 해주세요 자료만 보고 가신 분들이 대부분이라서 열심히 해야죠 기사 업데이트도 꾸준히 되고 하면 대박날 사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인터넷 방송 뉴스를 계속해서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저희 뉴커랑 코게일러가 만든 아프리카 헤럴드 그 다음에 임방겔이 전부잖아요 근데 임방겔은 탁 저격당해 삭제당하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헤럴드는 뭐 아프리카 티비나 이상한 BJ들 찬양해 주고 이렇게 막 홍보 기사 써주고 기사도 아니죠 홍보 글 써주고 그래서 사실상은 뉴커밖에 없는데 좀 아쉽긴 해요 인력 보강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 임방겔의 역할을 부족한 역할을 저희 커뮤니티로 좀 끌고 오기만 하면 되는데 게시판도 훨씬 많고 솔직히 인방겔은 게시판 하나밖에 없잖아요 달라 근데 저희 그 뉴커 인터넷 방송 채널은 MCN 게시판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서비스 회사 게시판도 있고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아쉽더라고 그래서 하루빨리 하루빨리 정착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큰 욕심은 없습니다 무조건 막 뭐 대박 쳐야 되겠다 없는 상황에서 없는 형편에서 하는 거라서 크게 욕심을 내거나 그런 건 없고요 일단은 뭐 하루에 그 서버 카운트가 10만 이상은 찍혀요 아주 이렇게 막 처음에는 엎치락덮치락 좀 너무 차이가 많이 좀 이렇게 차이가 많이 있었는데 요새는 10만 20만 이렇게 좀 서버 카운트가 찍혀서 대부분 그냥 와서 보고 가는 사람들 어떤 안티들이 왜 글을 안 쓰냐 글 쓰는 단계까지 가려면 이동을 해야 돼 인방 갤러들이 그래서 나 전 기회가 꼭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DC 인터넷 방송 갤러리가 너무 저격이 심하고 너무 이 탄압이 심할 경우에는 결국 올 곳은 뉴커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뉴커는 삭제 잘 안 하거든요 심각한 뭐 진짜 법을 위반하는 걸 아니면 그리고 최대한 이 쉴드를 쳐주고 정 안 되면 그거를 저장해 놓는 보관을 해 놓기 때문에 꿈같은 내용이에요 자 저는 인사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인방결이 편하긴 하는데 그거는 뭐 인방결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무튼 뭐 뉴커 이름도 쉽고 하여튼 뭐 인터넷 방송 관련된 사건 사고 뉴스도 많이 업데이트를 하고 단신 같은 경우에도 꿈인데 욕심은 안 내려고요 욕심내면 쓰러지니까 지금 단계에서 벌써 3시가 다 돼가네 자 슬슬 마무리를 좀 져야 될 시간이 다가오네요 뭐 5,6급이나 이런 거 바라지도 않고요 일단은 뭐 인터넷 방송 쪽에서는 좀 권위 있는 예전에 그 그 슈퍼파이터라고 슈퍼파이튼가 슈퍼파이턴가 그 스타크래프트 1 최고 절정기 때 그 잡지가 있었거든요 게임 매거진이 엄청나게 영향력이 쎘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슈퍼파이터 했던 기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른 데 가가지고 막 간부하고 막 예 그렇게 했었거든요 주요 역할을 막 담당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뭐더라 포모스인가 그쪽으로 많이 몇 명 가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인터넷 방송에서도 그런 매체가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나 뭐 아직은 좀 미약하지만 아 그래서 그 파이터 포럼 아 파이터 포럼이었구나 파이터 포럼에서 그 이포스라는 잡지도 만들었죠 월가한 잡지였던 것 같은데 주간 잡지였나 좀 그 잡지까지 만들면서 아주 이따가 나중에 망해가지고 해체되가지고 여기저그로 막 뿔뿔이 흩어졌는데 방송 그만하시죠 뭔 소리야 강퇴를 해야 되겠네 저 유튜브도 차단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놈 한 인간이 자꾸 막말을 해가지고 차단을 했습니다 뉴커 알바가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말씀드릴 건 없고요 팝콘이 성장할까요 글쎄요 모르겠네요 당장에는 근데 성인 방송에는 경쟁자가 없잖아요 뭐 다른 데서 한다는 것도 없고 네이버나 다음에서 카카오에서 뭐 성인 방송 개인 방송 한다는 건 없잖아요 대륙 같은 경우에서도 대놓고 하진 않을 것 같고 청소년 비중이 높아서 당분간은 일단 성인 방송 쪽은 잡고 있을 것 같은데 더 커지느냐의 문제는 모르겠어요 중국 업체가 인수를 했기 때문에 더 욕심을 낸다면 일단 팝콘티브는 일단은 그 성인 분야를 떼고 게임이나 다른 걸 욕심을 낼 수도 있겠는데 또 이 중국 인수업체가 국내에서 그 교육 사이트 중학 초중고생 듣는 강의 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인수했더라고요 보면은 그런 거 강의 플랫폼으로도 활용해도 될 것 같고 일단 기반이 거기에 뭐 수십만 명 회원이 있으니까 거기 연동해가지고 교육 컨텐츠 중심으로만 일단 자리 잡아놓고 그 다음에 게임 붙이고 뭐 이렇게 하면은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 중국 업체가 이번에 소리바다도 인수했잖아요 팝콘티비도 200원 200억 넘게 비용 지불하고 인수하고 소리바다도 인수하고 다른 중국 기업인데 자 방제 질문하지 마시고요 많이 버셨나요 벌기는 저는 남 좋은 일만 시켰어요 내가 많이 벌진 못하고 남 좋은 일만 시켜가지고 특정 빚에 얘기하지 말라니까 자꾸 왜 안녕히 가세요 방송 마무리 슬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슬슬 반송을 마감을 하고 자 일주일 만에 오늘 복귀를 했습니다 설날 연휴 좋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아이고 죽겄다 노래를 끝곡을 뭘로 준비를 또 끝곡을 준비를 해야지요 노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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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를 했고요 작업해야죠 이제 뭔 작업을 한 신발업체 도산에 대한 고견을 듣고 싶어요 본 고견을 스베누 아직 안망하지 않나 했어요 맨 그 롤 그 팀 때문에 잘 가리고 있어요 지금 스베누 관련된 거는 7일 전 스베누 사태에 돈줄 막혀 막막한 신발업체 스베누 사태로 보는 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될 상표권 분쟁이 맞는 걸 남겼네요 그래도 아직 후원 스폰서팀으로 스베누 팀이 등록되어 있어가지고 기사를 다 막아주네 투자효과인가 자 오늘 끝곡은 태연의 레인 준비했습니다 태연의 레인을 준비를 했고 3,4년 소송전 하다가 먹튀할 듯 사다TV 유신쇼는 매일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생방송이 되구요 생방송은 팝콘TV 다음팟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 및 채팅이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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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타플랫폼 얘기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연동돼서 나오는 거는 포함을 시키지 않습니다 연동돼서는요 포함시키지 않아요 야 뭐 해피투게더는 박미선이랑 다 잘라내고 무슨 뭐 짐 이삿집처럼 짐같은거 막 하고 하더니 그거 안하나보네 이제 토크로 다시 토크로 다시 그냥 돌아온건가 스베누 스베누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롤기사는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사태 일어나니까 롤기사가 그렇게 뜨더라고요 그렇군요 아무튼 그렇군요 해피투게더 망했군요 그러게요 유재석도 이제 무조건 성공하는 시대가 아니라서 유재석도 방심하면 안된다 뭐 그런 그래도 뭐 유재석 지금까지 벌어놓은 돈만 해도 뭐 평생 먹고 살아도 될만한 돈인데 뭐 딴짓 하지도 않고 그냥 오로지 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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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는데 뭐 일집 일집 아이고 피곤하구나 자 오늘 방송은 3시 10분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10분에 종료하고 위안부 크리머기는 가꾸라는 요새는 가장 많이 하는게 저 추석특집하는데 아주 멀미가 나더라고요 전연무 김구라 성시경도 어찌 그리 많이 나오는지 그 다음에 뭐 유세운도 많이 나오고 멀미가 나더라고 멀미가 나서 너무나 많이 나와가지고 당분간은 유재석이 농론할 것 같아요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유신이 있잖아 유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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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빨리 데려가 아우 이특도 많이 나오더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특도 많이 나오고 음 나온 사람이 여기 나오고 또 나오고 막 나오고 싹 나오고 유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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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재석 유재석 나중에 정치계에서 정치는 안할 것 같은데 유재석이 그 이미지를 싸느라고 운도 따라야 되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정치는 안할 것 같아요 유재석은 유재석은 정치는 안할 것 같고 김성주는 모르겠다 정치권이라면 자 팝콘TV 다운파 시청하신 분들은 추천 즐겨찾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노홍철 길거리 방송으로 복귀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 다음에 뭐 설날 연휴 동안 무슨 장동민 그 저기 방송 시작했다면서요 아프리카TV 요즘 이제 다른 데서 좀 안 부르나 봐 이미 이제 그 눈치가 보여서 장동민 이미지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연예인 중 정치로 성공한 사람은 김울동 김울동 의원도 정말 고생했어요 공천 못 받아가지고 그때 친박연대 따라가지 않았었나 그게 김울동 의원도 쉽게 국회 배치를 단 게 아닙니다 많은 시련에 시련에 여보세요 누구세요 여기 인터넷 신문사입니다 죄송하게 성일국은 성일국은 100% 정치판 나올 것 같은데 뭐 엄마 지옥구만 가져가도 그쵸 엄마 근데 성일국은 연기를 좀 더 하고 싶은가 봐요 삼둥이 덕에 장영실도 나오고 유인천은 모르겠어요 그 장관하다가 들어가가지고 나오면은 되긴 할 것 같은데 인지도가 있어가지고 배우활동도 안하고 연기활동도 안하잖아요 유인천 친이라 안 받아줘 그렇군요 김구라가 인터넷 방송 시절에 대상 먹을 거라 누가 예상을 했겠어요 김구라가 운이 참 좋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람 관리를 잘한 것도 있고 하여튼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은 게 김구라예요 그런 사람이 한 명밖에 없다는 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한 명밖에 없다는 거는 운도 좋고 인맥도 좋고 그렇습니다 3시 10분에 방종할게요 오늘 끝곡은 태연의 레인 준비를 했고요 피곤하긴 피곤하긴 많이 피곤하죠 바로 자리에 누워야 될 듯 합니다 서울 갔다 왔으면 됐지 서울 잘 지내는 그 앞에 그 에피소드는 다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다시 묻지 마시고 끝날 시간에 와가지고 다 묻지 마시고 자기가 딱 좀 끝날 시간에 왔다 그러시면 뭐라는 거요님 팝콘 한 개 감사합니다 그렇게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설 연후 7일 만에 유신쇼 복귀 보고 싶었습니다 김구라보다 인터넷 방송 선배죠 그런 게 뭐가 중요해요 선배고 뭐가 요즘 세상에 중요한 건가요 당장에 돈 많이 벌고 잘 나가는 게 중요한 세상인데 휴가 간다고 몇 달 전부터 오래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기능적 디스인가 김구라는 개그맨 출신 SBS 공채 개그맨 출신이에요 BJ 출신 아님 BJ는 인터넷 방송하는 거니까 인터넷 방송 주병진이 운영하던 프랭크슈타인에서 하다가 문 닫아가지고 쉬다가 김어준의 딴지일보 그쪽에서 인터넷 방송 시작을 해가지고 그거 거기서 시사대담을 시작을 했죠 시사대담을 시작을 해가지고 차 안 사나요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차를 사 뜬금없는 얘기를 그쪽에서 보통 방송 끝나면 야식 드시고 주무십니까? 제가 방송 끝나고까지 뭘 다 얘기를 해야 되는 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본인들이 유신쇼에 대해서 해주는 게 없으면 궁금한 것도 참으세요. 내가 방송 끝나고 뭘 하는지를 시청자들한테 시시코컬하게 다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한 달에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를 말하고 그쵸? 물론 매니저분이 있었으면 진지하게 강퇴가 됐겠지만 자기도 상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방송하는 BJ인데 이런 질문을 받으면 불쾌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런 질문을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수준 이하의 질문은 자제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도 타 BJ 얘기 방송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범죄의 BJ 방송에서 몇 개 쐈다라고 자랑질을 하고 있어요. 참 가족들이 불쌍할 뿐입니다. 범죄의 BJ 방송에서 몇 개 쐈다 하고는 우리 방에 와서 자랑을 하고 있어요. 자 10분에 꼬였네요가 아니라 물어볼 수 없어요. 누가 비상식적인지는 안방문 열고 들어가서 물어보세요. 누가 비상식적인지는 누가 비상식인지는 처음 보는 사람인데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한 달에 얼마 버는지를 질문을 받아야 되는 거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한번 상식적으로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시고 주변에 얼마나 상식적인 사람들이 많은가가 관건이겠습니다마는 똑같은 사람들만 있으면 달라질 게 없겠습니다마는 처음 본 사람한테 얼마 버냐고 물어보는 거는 정말 무식한 행동입니다. 요새 그 뭐 저녁 프로그램이나 아침 프로그램에서 맛집 소개하면서 하루 매출 공개하는 거잖아요. 정말 천박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물론 가게에서 우리가 이렇게 잘된다라고 뭐 이런 식으로 홍보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예전에는 그런 거 안 했는데 하루 매출이 얼만가요. 그래가지고 뭐 대충 그냥 그날 매출만 공개하면 곱하기 30 해가지고 뭐 한 달 매출 뭐 예상 그런 식으로 하는 세상이라서 정말 답답합니다마는 처음 본 사람한테 한 달에 수익이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는 정말로 정말 그 비상식적인 내용이라는 점 팬정모 안 해요. 팬정모 를 누가 한대요. 나는 저렇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아니 번개라고 그냥 그 열혈팬 열혈팬들끼리 번개한다는데 자꾸 팬정모를 한대요. 허위사실을 유포합니다. 오지 마세요. 내가 당신한테 오라고 그랬어요. 왜 자기 오라고도 안 했는데 자기 막 해가지고 팬정모라고 막 헛소문을 내고 팬정모 아니에요. 이제 팬정모는 시청자가 후원하고 그 미션 신청해야만 하는 게 팬정모고요. 번개는 뒤에서 유신을 도와주는 함께하고 싶어하는 그런 열혈팬들 숨어있는 열혈팬들을 위한 비공개 번개 모임이죠. 무슨 안티들이나 악플러나 그냥 유신 만나는 게 신기해서 보고 싶어 그런 사람들은 오지 마세요. 진짜 유신쇼의 열혈팬분들을 위한 자리니까 방송도 안 할 거고 그 내용도 공개를 안 할 거고 그날 있었던 일은 그날 그리고 밥 먹는 자리도 아니고 술 먹는 자리니까 미성년자들은 당연히 참가 불가하고요. 자꾸 그대로 써있는데 자꾸 무슨 팬정모 자꾸 속이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저희 모임은 조용히 오세요. 유신님 저 갑니다. 이런 얘기도 할 필요 없어요. 오실 분들은 비공개 모임이니까 조용히 오시면 됩니다. 채팅창에서 옛날처럼 유신님 저 팬정모 가요. 갈 것 같아요. 이런 얘기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건 팬정모 가 아니라 공식 모임이 아니라서 그냥 진짜 유신의 극혈 정말 절대 지지 팬들이 만나서 술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자리니까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방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후원해 주신 분들 소수 정의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7일만에 복귀를 했는데 적응이 좀 몸이 피곤하기도 합니다만 상당히 힘든 여정 했습니다. 5시간 방송을 했는데 방종을 하고 물러가도록 할게요. 만약에 오늘 다음 TV파 전용 화상캠이 도착을 하면 설치를 해서 고화질로 방송을 하고요. 원래 어제 모니터 교체랑 하드 교체를 했어야 되는데 해줄 동생이 잠을 자서 오늘 온다고 하는데 빨리 처리를 해야 되겠죠 시간을 자 유튜브는 저작권 관계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종료합니다. 자